7시에 스트리머 롤 내전한다고 해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밥 먹어야 되니까 한 6시쯤에 밥 먹지 않을까요? 롤 연습 안 해야 돼요? 어저께 많이 했어요. 어저께. 아 어저께 종수랑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자꾸 그 저격, 저격충이 한 명 붙어가지고 진짜 계속 괴롭히는데 너무 괴롭더라. 스토커 한 명 붙어가지고. 스토커 한 명 붙어가지고. 개같이 회박나 진짜. 지금 연습해서 될 거면 진작에 다 해야 됐지. 현인이다 이 시대. 21세기 현인이야. 어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딱 뇌를 그냥 스캔해가지고 말해버릴까잉? 들어보세요. 제가 어저께 종수랑 롤을 했어요. 종수. 내가 한 판 돌려볼까 해서 딱 들어갔는데 종수가 마침 방송을 켜가지고 딱 접속한 거야. 그래서 듀오를 했지. 가볍게 이겼지. 그래서 이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한가부터 우리 판에 애쉬가 한 명이 자꾸 우리랑 큐 같이 맞춰가지고 돌려가지고 같은 아이디로 계속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애쉬가 자꾸 막 궁도 안 맞추고 막 미드에서 잘리고 막 계속 막 던져. 가지고 계속 졌어. 가지고 애쉬 3번 걸렸는데 그 애쉬 같은 편 걸린 판은 다 졌어. 그래가지고 그 어저께 그 애쉬 걸린 판 빼면 다 이겼어. 그래서 3승 3패야. 그 애쉬랑 듀오로 돌리는 서폿 한 명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서포트 애지가네. 근데 애쉬가 진짜 미쳤어. 애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그 저격러가 언제 걸릴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어저께 열 뻗쳐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저격 조심하세요. 저격 스토커 조심해. 진짜 답도 없어. 던지기로. 은근슬쩍 던지기로 마음먹어버리면. 뭐 신고도 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 그니까 은근슬쩍 던진다니까. 게임이 좀 약간 이길만 이길만 약간 비벼진다 비벼진다 싶으면. 대차게 한 번씩 던져. 우리는 저격 안 당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애쉬를 조심하세요.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으니까. 다치하는 걸 추천. 그냥 3점 깎이고 다음 판 하는 게 낫지. 괜히 그 개트로레이즈랑 같이 게임해가지고. 게임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시간 버리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듯. 픽창에 애쉬 보이면 다치하면 되나요? 근데 애쉬가 하필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게 OP야 OP 지금 메타에서. 애쉬가 쎄요. 그래서 자주 보여. 그래서 그 개트로레이즈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애쉬 1티어야 1티어. 그러니까 그게 집요한 놈이라니까 희망을 주는 거야. 애쉬로 골라서 희망을 줘. 아 우리 편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던지는 거야. 혹시 7시 롤내전 멤버 누구누군가요? 저 잘 몰라요. 종수랑 따요니님하고 록삼님하고 대충 그렇게만 알아요. 화살 쓰고 튀는 거 개열거든. 그래서 어저께 진짜 계속 이 악물고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면서 계속 던져대는 애쉬 때문에 티어 엄청 깎였어. 제가 지금 그게 좋아가지고 MMR이 좋아서 이기면 30점 오르고 지면 20점 깎여요. 그래서 3승 3패 했는데도 올라가긴 올라갔어 점수가. 근데 그 애쉬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 실버 같지. 근데 일부러 저적하는 거면 부케인 듯. 반갑습니다. 아냐아냐. 베트롤 악질 저경러 애쉬디오님. 지장산 디바인실드 작은 자라 정류죠? 잘 갔다 왔습니다. 성묘도 잘 갔다 왔고. 아냐아냐. 부케 아니야. 딱 하는 꼴이 딱 현지인이야. 현지인인데 그런 애들 있잖아. 진짜 쥐뿔도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개쳐발린 건데 마치 한 두어 번 일리킬 따위면은 자기가 일부러 설렁설렁 해가지고 갖고 일부러 던지는 거 같이 하는 애들 있거든. 딱 그 애쉬는 그 애쉬였어. 개트롤 애쉬 완전 완벽한 현지인. 그 분이랑 친하신가요? 진짜 조심하세요. 그 나 닉네임 못 봤는데 닉네임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고 기억에 났다가 아 근데 요즘에는 큐 돌릴 때 막 심술 두껍이 이렇게 나오니까 피할 수가 없네. 여기 봐봐. 이거 어저께 제가 한 거거든요. 진 거. 진 거 보면 개트롤 애쉬 있죠. 진 거. 여기 개트롤 애쉬 있죠. 3연속 만나셨다니까 안 그렇으면은 어저께 한 거 6번 했는데 3개 빼면은 3승 3패 승률 100% 이렇게 저 they go 엉rend 정수씨. 쏼링평복. 저. 방금. 제트롤igg 만남. 진게 싶ISSA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 받는 전 둘이 좋은거 보고 둘이 들어온거 아 그래요? 진짜 무서워서 줄을 못 돌리겠네 서폿은 계속 막 서폿이 주로 픽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어제 아 죄송 어제 잠들어서 아내가 컴퓨터 끈 정수씨 말씀하세요 저 약간 위장 티어라 게이득은 혼자 힘으로 가시기 힘들 것 같은 님은 잘하는데 골드급은 아니 거기다 개트로레쉬 저격 걸리면 님 수직하가 아니 개트로레쉬 진짜 무서워 개트로레쉬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종수 방송 하다보면 개트로레쉬 걸리거든 으으으으윽 정수님 승바버스 제대로 탔나보네 어저께 승바랑 또 듀오 하더라고 어저 진어랑 6승 2평 승바버스 탑승 탑승도 실력이긴 해 우리도 승바버스 탑승 우리도 승바버스 탑승 겟트레시 탑승 탑승 3평 탑승 0평 엠엠이에요 제 모든걸 정수씨한테 설명해야 하나요 탑승 2평 루긴캠니 확실해 흐흐흐흐흐흐흫 하핳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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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정수씨 혹시 몰라요 몰라서 당부하는건데 우리 스토킹하는 게트롤 애쉬 첩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왔는데요 그 게트롤 애쉬 컴퓨터 잘 다뤄서 예전방에도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 또 조심 끝장난 서포터는 컴퓨터 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쉬는 확실히 한다고 합니다 전혀요 지인이에요? 전 몰라요 서포터 나쁘지 않던데? 서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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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판 저 하는거 봤어요? 제트룰렛이 마이그랜드 종종 정글 가기도 하나봐요 아 화장실 좀 갖다야겠다 개트롤 종종 저 화장실 좀 개트롤 종종 디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지? 딴어름인가? 딴어름 딴어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반갑지?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내 서풋이다 내 서풋 돈 놓고 돈 놓고 돈 먹기 안되메요 스탠브 났다 스탠브 트위 티어가 어디? 저 부상계 부일 진짜 부상계인데? 진짜 부상계인데? 아 저 나쁘지 않죠 아 나쁘지 않죠 아 저 아까 실버 갈 뻔했는데 아 개트롤 씨 만나가지고 나도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 보였어 뭐야? 놀라운데? 아 근데 손님은 너무 작긴하다 이거 정말 저희 일정을 잠깐 말하면 5판 3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티어리스라고 말은 어려운데 어떤 느낌이냐면 했던 캐릭터는 못하는 거 오 저 했던 거 못하는 거 그러면 오까별라 네 하드 티어리스인가요 아니면 그건가요? 그러니까 영혼이 밴이에요 아니면 퐁당퐁당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에? 와 아 아 모르는 거 하세요 저희도 다 모르는 거 하죠 오 와 아니 개방세네 질문 날카롭다 아 그치 그건 맞아 하피 그건 맞아 편집팀전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팀에 미포를 했어 그럼 상대팀도 미포를 못하는 겁니다 어 어 어 아 그렇게까지 하면 널 볼 게 없어 아 진짜 아니 안 돼 나 할 거 많아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듯? 그건 그거는 그건 너무 하던데? 그건 너무 초 하드인 어 상관없어 네 저도 상관없어요 사실 다 똑같아 내가 볼 때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더 괴로워 다른 사람은 어 아니 대는 뭐 그대로 하는 거군요 슈퍼 하드 피어레스네 핑만 조심하면 되시고 딱신데 하드리스 룰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랑 그 이제 진효가 첫 번째는 원딜로 하고 이 경기 때는 탑으로 하고요 아 이 경기 때는 이제 이제 하고 싶은데요 아니 근데 그 너님도 탑으로 오십니까? 네 저도 탑 한번 해야죠 아 너님이 탑으로 오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 안 되시네요 어 진짜 많이 다 먹네 세 번째는 마음대로보다는 그냥 그 원래 라인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쵸 러너다이온이 육성 강수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 아 3세트부터는 프리? 3세트부터는 3세트부터는 프리 네 맞아요 프리 난 뭐 이거 50점까지 해도 되나? 50개 꺼려주세요 저 저도요 동숙님 아 그래요? 저도 50개 가능합니다 아 넓으시네 나도 정글 캐릭 50개 가능해 나 안했던 챔프 기억 다 못하는데 어떡함? 네 적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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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적어놓죠 자기가 여기다 연필이랑 종이 같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좀 쓰시고 네 네 고구를 사용하자 누가 연필 종이를 써 메모장 쓰면 되지 도랄몽 해야겠네 제가 다 꺼내야겠네 뇌를 보조해줄 수 있는 걸 쓰세요 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졌으면은 진 사람 이제 이긴 팀 맏배엘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 10만 치즈 10만 치즈 저는 묵삼한테 줄 테니까 그 강소연이랑 이제 러너 형만 이렇게 교환하시면 됐듯 어떤 걸요? 뭘 주나요? 뭘 줘? 뭘 줘? 뭘 줘? 지면은 치즈 1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아 아 10만 치즈 10만 치즈 10만 치즈 드려야 되니까 저는 충격해놨습니다 네 강소연 탑과 저를 맏벨로 두고 따이오니와 룩삼 맏벨 이건 너무 속 보이는 짓 아닙니까 아니 근데 원딜일 때는 러너 형 원딜일 때 형이 원딜이고 저 뭐야 소연이가 원딜이야 룩삼씨 네 팀장이 어제 흑백요리사 리뷰하는 거 맞나요? 저 진짜 사기 많이 깎였는데 와 흑백요리사는 인정이지 거기서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 다 인정하는데요 형 모두 다 인정하는 게 그걸 어떻게 참아 진짜 못 참아 재밌어 그거 안 본 사람 없지? 진짜 롤 흑수젓들 진짜 못 말리네 롤 흑수젓들 진짜 형 형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제일 곧더라구요 여기 오케이 그건 맞긴 한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제가 못 다 따르세요 오늘 일단 방 타시죠 그러면 네 방 타시죠 가시죠 팀은 정해진거야? 최 팀은 그대로 할게요 그냥 그대로 가? 그러면 관전 없어서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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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될거에요 일단 채널 나눠서 또 회의도 좀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이거 포지션 다 풀수도 있어요? 포지션? 다른 사람들도? 그거 바꿔도 돼? 포지션은 일단 고정으로 아 다행이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러너 형만 처음에만 탑 나머지는 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들어갔다 푸윤이는 처음 두 번째 탑만 딱 원딜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탑하면 되고 아 그러면 3세트네 3세트부터 풀이라고 했는데 3세트는 너가 탑이고 내가 원딜인거지 러너 형이 일단은 자유 아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게스트 포지션으로 블루퍼플은 언제 정하죠? 블루퍼플 아 중요해 중요해 포인터스 동전이 중요해 캠프구 동전 좀 해주실볼 아 나 기억 못하니까 하라는거 할게 좋아 좋다 좋아 좋아 팀은 정해져있는거 알지? 팀은 정해져있어요 팀은 정해져있어요 팀은 정해져있어요 강쌍다 강쌍다 그 다음에 이제 템 강쌍타 템 다 그러면은 그 룩삼이랑 따윤이가 1대1로 뭐 미드라인이나 문덧핑고 아 그래 문덧핑으로 해 미드빵하자 아 좋다 좋다 아 문덧핑으로 라이정하자 저도 방송으로 볼게요 나도 누구랑 누가 하는데? 룩당하는거지? 룩당 침쟁입니까? 룩당 근데 이거 효님 따룩이라고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본인이 따룩인데 어? 섭외도 내가 더 많이 했어 어디로 가야되지? 따룩대전으로 딕션이 룩당이 맛있잖아 딕션이 룩당이 좀 맛있게 따룩당이 중요한데 팀장 배려야지 방송으로 봐요 아니면 들어가요? 방송으로 보면 되죠 아니면 뭐 아니면 뭐 템칸대전으로 해요 템칸대전 에이 아니에요 동숙이 형 이게 전도해지는거야 그거는 어떻게 부담스러워요 동숙님 지금 부담스러워서 뭐요? 동숙 형 목소리 많이 격양되있긴 하네요 동숙님 진짜 저러가면은 마스카라 다 번져요 눈물 흘려가지고 진짜 무슨 일 저 건조해요 저 안으로요 야 한동숙이 실버 찍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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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영아 몇 신데요? 아니 내 실버 아니 아니 바람같은 브론즈야? 아니 아주 힘들다고 아니 티영아 지금 몇 신데? 동숙아? 블링블링 아니 티영아 동학이네 시작할게요 동숙님 잘하는데 한동숙이 왜 그러지 룬이 뭐구나? 지금 요충기라 제가 야 문도 룬은 그냥 아무 캐나 둬도 되는거지 내 여자로 둬도 되는거다 여덟여덟 여기 티영아 동학인 사람이 많아 룬 아무거 같으려고? 아 유성들어? 아니 근데 이거 팀이 약간 우리 팀이 나이가 많은데? 평균 나이가? 우리 팀 와인 그래서 올해하면 올드팀인데? 야 룬 그냥 고정하래 뭔데 나도 모르겠다 근데 무슨 고정 룬 뭘로 고정해야 돼? 유성 아니야? 무리를 걷는 자 아 추천 유성 하래 추천 유성 알았어 추천 유성이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이 되나? 아니 옆에 추천이 있고 어? 야 추천해서 그러면 뭐 할래? 추천해서 미드를 클릭한 다음에 유성을 봐봐 유성이 재밌긴 해 그 미드를 클릭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없어요 야 기발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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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전멸 유치화 들어 전멸 유치화 처음 알았네 오케이 전멸 유치화 전멸 유치화 40개 40개 최대 40개 애우나 최대도 아니네 그냥 무조건 100개네 아니 80개 밴 당하고 가네 어 100개 왜 80개야? 아니 동수가 100개 다 해야 되네 40개 40개 다 아니 미드 차이가 너무 나잖아 지금 아아 어 아니야 미드 캐리 지금 100개 아니야? 템템님 티어가 어딘데? 저요? 아이언 부사? 아 올라갔어? 아니 한 것도 밴 당하잖아 한 것도 템 안 사줘 아무것도 그러면 한동승 이기겠는데? 아니 템템님은 안 나잖아 아니 템템이 실버래요 템템님 상대편으로도 안 된대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신발에 핑과 하라는데? 아 그래? 아 미드 갱 가지 마세요 형 미드 갱? 미드 갱 안 가도 2대1이기입니다 우리 철수 형 철수 형 미드라이너 내민기 형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아우 오케이 제가 프론즈에서는 민기 형입니다 아 그러면은 오브손 한 열 번 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현이야 현이야 우리 팀 오더 누가 해? 우리 팀 오더 너 너랑 템템이랑 둘이서 해 아 그러네? 아 근데 그러면 진짜 내 말을 따라줘 알았어 아우 게임하기 싫어 아우 찌끄러 벌써 머리 아프다 80개네? 이렇게 반 잘라서 뭐야 하나밖에 안 나는데? 여기다 그냥 와드 그냥 와드 오케이 굿 제가 그냥 하는거야? 약간 왼쪽이 넓어보이는데? 야 내가 좀 넓어보인다 야 파랑색이 누구야? 그냥해 예예하고 또 vog apostles annoy 알았어 야 위에가 더 넓되어 뭐야! 아 뭐야! 하나 둘 셋 뭐야 별 오! 뭐야! ao! 네 이거 넘어가면 안 돼嗎? 너무 나른데 잘한다 잘한다! 아! 못 한 척 하면서! 다 빠졌네? 적응 못 한 척 하면서! 오! 비슷해졌어? 한 대 차이! 한 대 차이! 아니 아니 똑같진 않아 지금 전멸이 없어 아! 아! 근데 피 빨리 차지 않나? 피 낮을 때 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시작하기 땐 효니가 먼저 던졌어 아! 그렇긴 해! 아! 형님! 아이! 그만 좀 합시다! 제 3자가 시작해야지! 제 3자가 잠시네! 아! 3자가 시작해야 되는데 3자가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고 자기가 던지는게 어딨어 그니까! 그니까! 왜 게임은 그렇게 하는거야! 게임은 그렇게 하는거지! 시작했으면 들어야지! 아니 딸용이가 야들하게 얘기 났거든요 프린팅 들어야지! 컴플레인 걸면 걸 수 있는데 저희 팀이 제가 볼 땐 더 센거 같거든요 뭐래? 뭐라는거야? 너 원딜 괜찮냐?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록삼님 잘해! 록삼님 원딜 잘해! 오케이! 록삼은 저도 잃을게 없거든 제 트롤 했지!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달려! 근데 이따가 또 탑으로 가잖아! 그치! 나도 탑으로 가잖아! 그치! 그치! 그럼 방 한번 파주시고! 그래 그래! 그래! 진종히 방 파자! 아니 동숙이 형 거기 다났때도 아닌데 여기서 성을 내는 형! 우리가 어딘가! 저 줄수도 있지! 여기서 성을 냈네 저 형! 우리 블루 할게! 동숙이 형 설마 템템버리 님 상대로 갈리오 꺼내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맞는데? 응 갈리오 대체돼있어! 지금 팀이 내가 캐리 해야되는 상황이야 그건 맞아! 그래 니가 캐리 해야돼! 앞라인 뚫어주고 가야돼! 동숙님이 니가 해야돼! 그건 맞아! 동숙님 꿈이 많으시네! 화이팅! 이거 방 팔게요! 잠시만요! 룩현석은 요네하는 또라이 믿습니다! 형만 믿고 가요! 요네하는 또라이! 요네하는 또라이! 요네하는 또라이! 도숙님 잘해! 요네! 아 근데 왜 불은지냐고! 어? 왜 불은지냐고! 올라가는 중이야! 올라가는 중! 미드대가! 제가 파다요? 이거 누가 파지? 아 제가 파다!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우리 어디임? 우리 어디임? 초대해야 되는데 어 탈락도 초대해야 돼! 아 9명 초대하고 나중에는 9명 나중엔 썩은내야 밑으로 왔다가 너무 헷갈림 헷갈림! 당면이 없어서 저 딱 휴고씨 오른쪽 오고 그 다음에 정글이 쌍메님이죠 아이아이아이아이자입니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아이아이아이아이아 네 저 텐텐부리는 친구예요 어? 어디있지? 변신하셨어? 텐텐 또 뭐야 이거 아니야? 러나야 잘못 눌러서 거절했다 다시 좀 너 숨어져 있는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되어있는거야 아닌데 온라인 되어있으신데? 아 2분이네 2분이다 어 나 있다 러나 형이 초대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드 저쪽 가시고요 템템님 네 그 다음에 동숙이 와리가리 해주시고요 좋고요 동숙이 왼쪽 오시고요 그럼 다시 오른쪽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진효 초대하고 초대 부탁드립니다 저기 탑이 지금은 러나 형이고 저쪽 다주 초대하고 다주 초대하고 다주 초대하고 좋아요 오 깔끔하다 야 오 오케이 정리세요 정리된 태방 네 아니 오렌즈 3명? 그러면 저희 뭐 내려가서 회의 좀 하나요? 오케이 20분에 시작해 우리 회의도 해? 오케이 오케이 20분에 시작 20분에 시작해 20분에 시작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시작되는거에요 내려가세요 가쇼 가쇼 레드가 내려가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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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게임 내전인줄 빨리 와요 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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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략연출 노노 노노노 갈게 갈게 이 생각하고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챔프픅을 자르자 어떤 데 첫 판은 나 챔프픅 모르는데 야 현이 잘해 원 딜 아니 그러니까 호미도 잘하는데 나도 강소연한테 찢겨 그럼 첫 판에 그냥 요네 꺼내고 그냥 먼저 털고 갈게 아하하하하 그건 그거는 돼요 그건 안 해도 되잖아 한동숙이 요네까지 갈 일이 있나? 아니 동숙아 요네로 너 할 수 있어 왜 털어? 그냥 다른 거 해 털 이유가 없어 상대가 요네 아니 근데 지금 저쪽에서 제가 보기 갈리오 뺏을 거 같긴 해요 아 그니까 겹치는 겹치는 챔프를 먼저 해야 돼 갈리오 세주아니 이런 거 다이 이런 거 어 그쵸 그쵸 어 이런 거 있어 몇 개 있어 말자 뭐 그 다음에 뭐 서폰 뭐 있나? 다주님 뭐 하나? 몰라 난 아는 게 없어 라칸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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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칸 못해 병건이 못해 나 잘해 나 룰루 아니 아니야 나 룰루 나 근데 락칸 안 샀어 락칸이 없어 티정일이 브라운 하시니까 저 브라운 맞아 브라운 마오카이 뭐 아문무 브라운 마오카이 그 다음에 레오나노 팀 겹치는 거부터 먼저 해야 돼 먼저 털어야 돼 에쉬진 바루스 제3 에쉬진 바루스 에쉬진 바루스 에쉬진 바루스 에쉬진 바루스 그건 진 같은 거 먼저 진 이 때 티오도 넣고 좋지 않나? 진? 근데 티오넣고 우리가 가져왔어 에쉬짱 안 하는 거 같아서 에쉬 바루스 쪽으로 저는 하는 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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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쉬 먼저 먹자 에쉬 그럼 에쉬 먹고 돌릴게 근데 에쉬 게트롤인데 에쉬 왜 게트롤이에요? 아 그 우리 그 저격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아 저격하는 애들 있어 서포터랑 에쉬랑 여기는 사용자 지정 게임이라 없을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에쉬 정글은 세주 바이 그 다음에 미드 갈리오 말자 탑은 뭐 괜찮아? 어 탑이 중요한데요 지금 형이 탑 또 찍히겠는데? 나서스 나서스 나 이거 버티는 거 나서스 하거든가 어 나서스 뺏어오기 어떤 거? 나서스 뺏어오기 이 세트 다고스 고을 빼옵니다 근데 이 생각 어떤데? 원거리 탑 어떤데? 원거리 탑도 나쁘진 않은데 원거리 탑 괜찮지 팀창맨님이 탱 하시고 나도 그러면 갈리오나 내가 탑이나 서스하면 되거든 어 그래도 돼 나는 솔직히 탑 할거면 스몰더 좋다! 어? 저는 좀 스몰더 개고열이 형 원거리 했다가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강수는 진짜 뚝배 깰거에요 아예 후픽 할 수 있잖아 지금 레드잖아 우리 아예 오픽으로 간다? 아예 오픽으로 내려가서 각 보고 아니면 안하면 돼 아니 베인 베인도 근데 상대 조합 봐야돼 이거 한번 넘어지면 좋아가지고 내가 보기 그래서 딱 투캐리 가고 이제 미드 정글 서포트 약간 좀 서포팅하는 약간 좀 탱커 라인으로 좋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동수가 이번 판이 우리 좀 위기잖아 이번에 갈리오 가자 어 아니 근데 저기가 먼저 꺼내지 않으면 내가 갈리오 갈게 근데 우리 우리 오다 하는 사람 누가에요? 동숙이가 하죠 저요? 저는 좀 게임 좀 중요해요 그거 정리 한번 하고 가야될거든 우리 오다가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쪽은 또 별로 없고 아 저기 많아요? 오더 잘하죠 누가 오더를? 우리 치명도 가능하잖아 아니 남내고 오더력은 우리가 더 나아요 그니까 룩 러너님도 할 줄 알고 진배도 할 줄 알고 동숙님도 할 줄 알고 룩삼님은 잘 모르겠고 아니 그 각자 콜하고 메인오더 한 명 하면 돼 그럼 메인오더 누가 해? 철수용이랑 철수용이 정글 서포트 좋긴 하죠 정글 서포트 오케이 오케이 정글 서포트 일단 이렇게 해보고 뭐 틀리면 그럼 진배 가요? 나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같이 해 같이 2분 안에 올게 같이 하는데 오더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 갈리지 초반오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라인전 끝나고 메인오더는 조율하는데 그때 약간 의견이 갈려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정글 서포트 말 듣기 그래? 정글 우리가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안 할 건데 아니면 그냥 그때 제일 잘 큰 사람이 아 아 그럽시다 너 오더 하고 싶구나 한동숙이 아니 전 잘 못 그죠 형님 탬탬님 무시하면 안 돼요 실버예요 탬탬님 부캐로 아 저 동성력띠어예요 브론즈 너 방 방 아 내가 팀을 잘 모았다 내가 칸이 형이 폭군짓 할까봐 일부러 형님들로만 뽑았거든요 아 저게 나 대갈볼까봐 그냥 아니요 저 혁꼭 들어가면은 사람 바뀌어가지고 아 근데 제 게임하면 되게 겸손해지지 않아? 아니요 저 혁꼭 들어가면은 사람 바뀌어가지고 아 폐왕이야? 네 철수 형님 저 진짜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 무조건 왜? 왜? 나 탬탬님 어느정도로 잘하는지 몰라 탬탬님이 제가 보기에는 진효가 섭외한게 무조건 미들이 상수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 비슷하다고? 어 나는 솔직히 간형이 개바를 줄 알고 간형한거긴 해 아 근데 똑같이 브론즈인데? 아니 형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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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면 안 된다는거죠 방심은 이유가 있다는거야 브론즈 일하는건 상대방이 전역검색 좀 해보자 아니 형 검색하지마 형 사기 떨어져 하지마 형 사기 떨어져 하지마 어 근데 이거 표기버그있다 플래티넘 사로 뜬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팀 자나 때 우승할수만 해도 거의 10회 다다를거에요 아마 10회 이상이거나 어? 우리 다 우승 병력있는 사람들이 나 한 번 한 번 바꿔 아니 자나 때 한 번 우승해서 어디서 말도 못 꺼네 여기서 아니 우리 병건이 형 그 한 번 저 한 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나갔어 운영단계 들어가면 알아서 턱턱턱합니다 우리 그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의견이 좀 갈리긴 했었어 네? 경기 중에 사실 우리 중에 롤도사는 러너님 아냐? 러너가 좀 러너교 러너교 아니 근데 시청자님 약간 돌리시는거 같은데 아니요 러너 나랑 팀 했을때는 또 되게 잘했어 어 맞아 러너님 잘하는데 러너 잘해 내용은 잘하긴 해요 근데 오더가 조금 입을 열면은 본인 게임에 경기력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아 그런가? 탑원 딜이니깐 오더를 사실 하면 안되지 어? 시작해? 고고? 고고 고고 내가 봐도 정글 서포시 맞아 조금 식혜스 안 먹는 아이러들이 해보고 해보고 아 나 못할 줄 모르는데 종수가 다 해 아 형 괜찮아 해보고 뭐 고단 같지마요 아냐 아냐 뭐 오더 뭐 바론 실패하 일단은 올라프 같은 애들은 좀 밴 해야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올라프 짜려고 그 다음에 어? 칼칼인 밴 게이드 어? 아 뭘 게이드 적어놔야겠다 지금 오로라도 하냐는데 오로라는 그냥 빼줄게 개새끼가 막 하하하하 참 나 하하하하 오케이 하카린 올라프 이거 근데 밴 할 라인이 없지 지금 저쪽 딱히? 그러면 스웨인 어 오히려 좋아 스웨인 밴 해줄까 벨 스웨인 케트론 스웨인 어 요즘에 올라프 볼뱀 아니에요 어 볼뱀 볼뱀 오로라 형 잘 아세요? 오로라 아 밴은 아냐? 그니까 밴 할 점이야 어? 갈리오 밴 하하 오로라 내가 그냥 상대할게 하관없어요 오로라 밴 하거나 샤코 밴 하죠 샤코 더 짜증난걸로 오케 오케 이거 이거 핍 다하고 들어가서 퍼즈 한번 해줄 수 있어 나 배가 좀 아픈데 아 정말 대단.. 대단해요 예 대단해 점심을 든든히 먹고 왔더니 가끔씩 배울 점이 있어 아 그럼요 그럼요 확실히 해가야지 미리 싸고 오는 것도 좋긴 해요 혁복에서 싸는 거 그래 비우고 와 캐틀 캐틀 못하는 거잖아 에쉬 에쉬 그냥 자신 있는 거 해봐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자신 있는 거 해도 돼?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조합이 이상해 나 잘하는 거 되게 많은데 나 여태 장난 아닌데 하하하 형 그러면 형이 뭐 자신 있는 거 때랑 겹치는 거 그나마 뭐 세주하니 같은 거 아이세주가 겹치고 좀 세긴 하지 든든하지 어 세주 요네 어때 세 요네는 후배 뽑아도 돼 요네는 후배 뽑아도 돼 프렐리오드 프렐리오드로 가 나 브라움 해도 돼 형 근데 요네는 할 거면 AP 밸런스가 안 맞아 요네는 나중에 저쪽 상대방 미드가 못하니까 아껴도 될 거 같아 그쵸 그쵸 아껴도 되죠 진짜 필살기 필살기로 필살기로 세라핀 어 개트리 세라핀 이거 바텀 근데 이거 브라움 하면 존나 쳐봤거든 그니까 힘들텐데 어 이거 근데 병건이가 어차피 팔긴 거 잘하는 게 없어 차라리 형 끔하기 레오나 노틸 하시잖아 어 레오나 노틸 좋아 그게 차라리 형 차라리 노틸이 나아 이럴 거면 무는 거 오케이 어 그럼 먼저 고르면 되잖아 노틸러스 네 형님 괜찮아요 노틸? 네 노틸러스 보호 노틸이 노틸 잘하지 저 불치도 잘해요 불치 어? 아까 이겼어요 아냐아냐아냐 저런 말 듣지면 너 나 아까 이겼어 어? 아까 이겼어 근데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다섯 개 안에 다 꺼내야 되니까 근데 형 다이오닉 카운트가 다른 거 다 하는 게 좋아요 노틸 일단 가지고 그 노틸래요? 네 노틸 노틸이랑 불치랑 비슷하긴 한데 잘할 거 같기도 한데 불치하면 압박감 지리긴 해 아 그래? 어 그럼 불치 할까? 불치? 불치? 불치 약간 좀 타이밍이긴 한데 불치? 아 그럴까? 불치? 근데 노틸러스가 조금 더 익숙한데 불치도 가능 어? 어? 좋아 아니 근데 나 노틸러스 잘해 어? 저 형 일부러 나한테 불치 줄라고 짐 짱매지 아니 아니 불치 왔다 갔다 하니까 너한테 잠시 끼고 줘 불치 잘해 나 불치 잘해 근데 다주가 해볼 때 느꼈는데 제 불치에 공포증이 있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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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낼까? 신드라 배낼까? 저쪽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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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틀린도 좀 위축돼 불치 있으면 근데 동수가 블리치 나왔으니까 요네는 다른판에 해도 좋을 것 같아 어 다른판에 하다 어 같은판에 두개는 좀 내가 쟤 요네 할 때 내가 막 카이사나 직스하면 되거든 그치 그치 피 맞춰 하하하하하하 블라딘 음 근데 요네는 어차피 뭐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배낼하면 X 배낼해줘? X까지? 아니 뭐 배낼 그러면 탑이 뭐가 남아 정글 정글 정글배내 탑젝스 했잖아요 탑젝스 했잖아요 아 탑젝스 뭐 뭐 람머스나 바이밴하는거 어떤데 어 바이 괜찮다 바이밴 좋다 아 좋다 좋다 아니 근데 클라이 워프가 맥 걸리네 으흐흠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미드나 미드나 선빙 나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탑젝스 나온거 아냐 근데? 음 나 이거 쉔 할까? 어? 딜 너무 없어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아니야 애쉬가 더 많이 때리면 되지 어 그래도 되는데 좀 부담되잖아 잭스고 하니까 미드나 같이 하면 되죠 뭐 아 그래도 되고 미드 그러면 좀 칼챈 해야겠다 미드 모레 같은 것도 좋고 쉔하면 칼챈 해야돼 어? 쉔? 아니 이거 딜이 동승님 요네 해야겠다 이건 딜이 좀 부족해 저쪽 근데 탑이 잭스면 탱커 없어서 요네해도 되긴 하거든 음 야스오나 요네 요네랑 애쉬가 그럼 좀 딜을 좀 많이 하긴 해야돼 아 AP가 조금 없는데요 아 쉔 AP인데 없어도 되긴 해 지금은 지금까지 세주가 있긴 한데 그냥 미안 아 요네 말고 딴 거 없어? 약간 AP 에코 정글에 코네 뭐 오리아나 뭐 아리 알자하 어? 하차디 말자하 좋고 들어오는 잭스를 물어버린다? 잭스 에코잭스를 말자 말자 맛있다 아니 근데 클레이한테 렉 걸리네 계속 뭐지 그럼 여기 하고 나 화장실 다녀오고 있을게 네 응 이거 나온거 적어놔야겠다 근데 말자하가 눈깔 빔할 때 내가 땡기면 어? 나필 풀리나? 나필이 뭔데 어? 나필? 어 잠깐만 챔프 없나봐 백스 렉스 백스? 백스? 어 긴장됐잖아 어 그럼 백스? 어 백스 우리 뭐야? 뭘 고민해 말자 할거잖아 말자하자 아 없잖아 지금 오케이 아니 무슨 피어리스 룰이요 지금 1라운드 때도 지금 할게 없어서 조합이 창이 나는데 이따가 어떻게 해 이따가 우리 어떡할거야 근데 난 카사딘이 좋은거 같은데 카사딘? 해 그러면 해도 돼 카사딘? 응 응 응 네 카사딘? 말자는 너무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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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잘하세요? 나 한번도 못봤지 왜 카사딘? 제가 어깨가 무거워서 캐리할게요 어? 블라디도 있는데 블라디 아 카사딘 갑스 그리고 카사딘이 평타 챔프라서 세주랑 또 시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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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딘 제가 미드 많이 갈게요 키워드릴게요 그 키워드릴게요 아우 또 13인이 또 로밍 잘 오시니까 도피성 로밍하면 안되요 도피성 로밍은 자제해주세요 도피성 로밍도 로밍이에요 상대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별수 형 똥싸러 왔나? 어? 아 왔다 아 맞네 아 대단해 대단해 이건 인정해야돼 종수 이건 이건 재능이야 그러면 침창민님이 맨 마지막이라 나가셔서 다시 해석하시면 제가 나갈게요 대단해 요즘 결혼해가지고 잘 드셔 펜카사님 침창민이 초대되시는 분 누가? 저 따요니님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 있어요 진이 어디가는데? 저 있어요 침창민님 초대 좀 어? 저한테 초대 권한이 없는거 같은데요? 따요님 권한이 없다고 제가 말할게요 초대 친추 좀 해야겠다 뭐라고 긴장되죠 네 형님 친추 좀 우리가 첫겜 잡아 근데 다주가 이 유틸포 타는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가 바로 불치 진짜 그 땡기는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 아이 그리고 치명이 그랩을 은근히 잘해 그랩을 잘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네 칸치로 친추 했어요? 아 예 네 템템 너야 또 다주 저 친추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저 친추 꽉 차가지고 정글이 상빈이 아니 바뀐다 긴장했냐구요? 솔직히 존나 긴장했어요 애쉬 어떻게 살지? 좀 무섭다 막상 하려니까 아 쉔 카산이면 내가 시간을 좀 잘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그 대훈이 쉔 고른거 너 그거 잭스 이길라고 고른거잖아 맞지? 어 약간 상성 좋아서 그니까 진호야 걱정하지마 쉔이 어차피 잭스 이기는 상성이라 고른거야 지금 대훈이는 어 그니까 나중 가면 힘든데 초반에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궁은 알아서 타는데 웬만하면 콜 콜하고 타 왜냐면 그 그냥 탔다가 어하고 서로 안맞으면 아구 안맞으면 괜히 탑 진짜 영웅까지 밀리고 아 디테일 디테일 좋다 그냥 그 궁극기 쉔 궁 필요하면 그냥 그 필요한 사람이 콜하는 걸로 어 나 못가면 못간다 얘기할게 어 근데 우리 진짜 딜이 좀 많이 부족하네 쎈 세주라 형 제 목소리가 촉촉하면은 못가는거 없이 타주세요 알겠죠? 어 오케이 촉촉하게 오더라도 형 궁궁궁 하면은 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호소력에 따라 판단해주세요 아 요네판이었나 근데 AP가 없어서 침추 그 거냈어요 어 뭐야 왜 끝나 뭐야 왜 이래 아 형 그 너 똥쌌서 다 기다려 어 어 나? 아까 피하고 왔는데? 네 그 챔퍼 없어서 리방됐어요 아 미안합니다 다들 철수님 배변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 나는 아 미안합니다 여기도 시원하게 쌌으니까 게임에서 싸기만 해봐요 니다 잘해라 이새끼야 최수형님 실버 아니세요? 나 지금 실버 2 많이 높으시네 난 가지 예 고고 고고 최수형님이 상빈이 상대로는 압도적이니까 상빈이가 더 잘해 형 사석에서 한 말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뭔 소리야 형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요 사석에서 정글의 왕이었잖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술 먹고 안 얘기지 그쵸? 우리 포켓 때 술 먹었어 술 먹었지 이제 각자 하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각자 할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다 메모장에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강스가 좀 무섭긴 하네 후반에 엣씨랑 말자 딜 좀 모자랄 것 같긴 하다 카사딘이 16렙 될 만한 딜 다 보충 되니까 뭐 3렙 말자 아니었어? 아니요 카사딘이요 세주랑 형님 또 세한적 좋지 않습니까? 평타 좋지 좋은데 우리 그럼 완전 바짝 엎드려야겠네 그쵸?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또 형님 형님 미드 위주로 게임 굳이시면 또 카사드 금방 완기하니까 미드 위주로? 네 이거는 바텀 위주로 가야될 것 같은데 블리츠인데? 그치 그건 맞아 아 그렇긴 해요 그건 맞아 카사딘 받으면 16렙 전에 딸라인 덮져버림 제가 이런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주가 멘탈 좀 약하거든요 다주만 파면은 그냥 계속 날리는 스타일 나 그런거 되게 잘해 그냥 저 소프 세라핀만 공격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야 레드가 오른쪽에 왼쪽이야? 오른쪽이요 형 오른쪽에 우리? 그러면은 오케이 와 벌써 동선 설계 역법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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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한번 찌르고 섹시해 아 아래 한번 찌르고 섹시해 탑은 어차피 뭐 버틸 수 있고 미드도 뭐 잘 버티니까 탑은 좀 싸우면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왜 이 팀 다컴을 봐야돼 이거 이 팀이 다 유부에요? 네? 이게 왜 남아 어? 아 그러네 진효도 아직 안했어 예비 진 유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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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숙이도 이제 가야지 동숙님 소식 없어요? 아 저는 아직은 아 연막작전 여우야 여우 연상이야 연하야 딱 얘기해 아직은 뭐 저쪽은 근데 다 솔로인가 그럼? 동숙님 연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아 아 아 여친 생기면 꼭 알려줘야돼요 아 지금 여친 있는거죠 아 말씀했어요 말씀 드렸어요 아 감칠 필요 없네 미드 미드 갑시다 미드 미드 탑 안와도돼요 탑은 물라슨 있으면 바로 인배 가야지 이렇게 가는거 어때요? 바텀으로 갈까요? 그럼 바텀으로 가 좋다 좋다 오케이 저쪽도 데뷔 할건데 나 이 찍을 잭스 저것만 다 안맞으면 된다 또또또또 캣트 정화 아 또또또또또또 박치기야 찍어 그냥 이 찍어 우리 평타 많으니까 오케이 부시로 부시로 오세요 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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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배형 부시로 어 총수 풀차 앞으로 여기 먹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풀차 앞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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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빵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와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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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다같이 와드까지 시즈원님 축하해요 아 고마워 저 루비수정 샀어요 저런거 도와주지마요 루비수정 샀으니까 솔직히 좀 버블을 헐성 말고 다른 사이 먹어서 더 좋았을텐데 뭔소리야 정글이 최고지 아 근데 굴리면 되니까 갱으로 아 근데 이러면은 야 역버퍼할라 그러지 망했어 양심없이 풀캠 들고 이러지 않겠죠? 역버퍼하지마 그러면 어 품캠이야 숨어있어 숨어있기만 해도 압박 상대 저 여기 아니면 여기야 미드탑 일단 조심하고 오케이 어 오오오 여기 일단 밀려요 선이 1렙은 오케이 1렙이다 오케이 안 먹으시네 나 이거 먹고 상대 레드 들어갑니다 네 미드 어디갔어 미드 있어요 지금 그냥 메하나 날릴게요 메하나 날릴게요 오케이 굿 안보여요? 와드 한듯? 백스 와드하러 간듯? 나 폭탄감 병관할 준비 어 위쪽 와드 위쪽 와드 위풋이 와드 고! 굿 오케이 에이치 굿 에이치 빡 에이치 오케이 먹으시고 나이스 죽었고 이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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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아오케 점멸까지 깔끔합니다 아아 아 셀주완이 나이스샷 밀고 갈까요? 동승 에 그 쌈님 네 진혁이 볼만했네 봐도 돼 오케이 그거 뺄거에요 제가 와드 박아준거죠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이거 바텀 오케이 하나 더 밀어주면 좋은데 오케이 미드 좀 밀어주세요 안중편에서 나 아래 바이게 먹을거에요 네 백스 상대로 지금 카사딘 어 카사딘 여유있네요 백스 만화 없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 약간 초비식 미드 운영 상대 지금 여기서 바이게다 미드 조심해라 탑도 괜찮은데 탑도 괜찮은데 오오오오 카사딘 오오오 어 좀 아픈데 오오 안죽었어 카사딘 여기서 온다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세존이 뒤에 있고 응 우리 라인 좋아요 바텀 좋아 오케이 이거 먹고 바텀 한 번 더 갈 수 있어 세라핀 노플이야 네 탑 쪽은 언제 와요 탑 못가 자 탑은 갑니다 오케이 걸렸어 오케이 세라핀 노플 오케이 세라핀 아 채틀 아 까비 에코비드 에코비드 오케이 에코비드 나 이거 직갔다가 이제 탑 동선 한번 탈게 오케이 탑은 어차피 가도 저거 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거 살려두는게 더 오히려 좋아 오케이 더 계속 안달복 따라지거든 야 이거 다 탄다 저쪽 바텀 미쳤다 미쳤다 키소시 키소시 이거 바텀 캐리 해야된다 탑 지금 대운이 지금 근데 잘하고 있는데 키스 안 밀리고 야 오히려 괜찮은데 아 라인이 쌓여있어서 어 오케이 직갈게요 아 형님 후레진 지렸습니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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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곤씨 방금 아쉬웠어요 세라핀 노플이었는데 네? 세라핀 노플인데 에쉬 그 전멸까지 보고한거 좋았는데 아 버그 걸렸어 거기서 합칠 아 오케이 버그 값이 자 미드 한번 쓱 오케이 오케이 동포 있어 와드 아 오케이 천천히 와드 와드 윗쪽이 없어가지고 하하하하 нас King 나이 오 오 오 오 오 오ining 얘 올 Tu S 나 바텀 바텀 또가? 오케이 어 동승현 이뻐 둘 다 노플 오케이 어 또 온다 미드 탱 잉! 아 천천히 있을게 오케이 잡았어 이거 끝 방심하겠죠? 방심하겠어 잡았어 이거 노플이야 제일 너무 부족해 오케이 너무 웰달디 이거 에코위 에코 미드위 이거 진짜 히스 소식이야 불치까지 털었어 그리고 다 밀어주고 다 밀어주고 대훈이 고생한 놈과 미드 바텀 해줘야겠다 그러네 다 받아줬네 다 받아줬지 아닙니다 상대 여기 아마 이것치고 있을까 여기 탑으로 갑니다 저도 탑 안가요? 올거면 같이 가고 이미 많이 쳐 놨을거라 내려가 내려가 미드 한번 들려볼까? 백스 지금 약간 안일한거 같은데 나는 이거 먹을게 나 너무너무 턴 많이 썼어 매영님 이제는 정글 도시면 됐든지 나 정글 좀 돌게 너무 희생하셔서 어 잭스탑 오케이 저 갈게요 여기 미드 예 오케이 풀 아 걸렸어 일부러 안맞췄어요? 네? 싸워? 싸움나 가고 아하하하 오케이 나이스하이스요 괜찮아 에이코 통됐어 오케이 지금 서로 약간 싸움나 일로와줘 일로와줘 나 체력없어 괜찮아 있기만 해도 돼 나 이거 그럼 나 이거 저거 이거 먹어도 돼 열매? 먹어 먹어 당연히 되지 애쉬 근데 좀 아파하는데? 어 라인전 좋을 때 그냥 라인전 압박해야돼 같이 가자 밑으로 오케이 상대 빠져야돼 그래 바텀 내려가 줌 여기 와드 해줄게 응 오케이 에코 여기 보이지? 어? 와드 안 붙어있는데 안 붙어있는데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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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어있는데 보고있어요 네 자 집 한번 찍을게요 네 오케이 어 얘 오버파밍하는데 파? 오케이 가줄게 왜? 나 이제 궁 찍었거든? 어 미드 한번 찔렀다가 오케이 여기 와드 없어 날 찔렀어 미드 한번 해 볼게요 미드 궁 한번 해 볼게요 그냥 가비 버그 이거 버그가 있다 좀 근데 나 맞췄는데 분명히 너 집 안가도 되면 돌아서 바텀가자 응 약간 불체 팔이 휘었나요? 여기 여기 와드 좀 이상해 버그야 일로 같이 내려갈거야 여기요 여기 없음 여기 없음 백사 안보여 백사 안보임 옮김에 여기 와드 옮김에 여기 이거 먹자 어 백사가 좀 작아 근데 나 6렙이 아직도 안됐어 나 이제 가도 돼? 어 가도 돼 지금 템템님 상대의 서포터 원망하는 중 오케이 백사 모습이 아나요 이럴 수 있어 상대의 타일 있어요 상대만 테로 왜 바텀 왜 안보이지? 빠진듯 죽을 것 같아서 동수가 미드 궁 간다 제풀 있어?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간다 한 번 받을게요 오케이 한 번 흘렸어 왜 안보여 계속 안보여 온다 이제 왔어 여기 여기 에코 지금 다진 입 졸았다 아 살았어 죽었나? 어 죽었다 어 괜찮아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마우스가 잠깐만 아 좀 오래 썼어 턴을 기다리 대충 아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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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내가 할까 잠시만요 마우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어 나도 그랬어 나도 아까 나 그거 할 때 땡길 때 나도 방금 나 그래가지고 아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마우스가 저도 불치 정비 좀 하고 잠깐만 싱크가 왜 안맞지 나 분명히 맞췄는데 아까 그래픽 버그 있어 아 나도 방금 아 마우스 아니었으면 살았는데 포탑은 약간 반반 가고 있거든 아 그니까 너 되게 잘하고 있어 그냥 이대로 가다가 시즌2야? 다 준비되셨어요? 네 나 퍼즈 하는 법도 몰라 사실 나 강심 이렇게 가요 요즘 이제 나는 정글 돈다 나 너무 못 컸어 이제 형님 성장하셔야 돼 CS 막 우거구거 다 드시고 이제 이제 CS 지금 조금 내가 한 3캠프 정도 밀리거든 형님 용은 치셔도 되긴 해요 어 바텀 우리가 앞돌에서 먹어도 돼 바텀 이기고 있어서 아니 근데 바텀 뭐야? 아니 그냥 흰이 숨 못 쉬는데? 숨 못 쉬지? 불츠가 잘 땡겨서 그래 불츠 세주가 그냥 박살내놨어요 아니 침형 우리 불츠를 좀 너무 일찍 꺼냈나? 아 그니까 아니 병건아 그럴 때는 정글이 잘 와줬다고 해야지 아니 정글도 좀 약간 보조 잘했어 약간 보조라니? 내가 이 새끼 저런게 다 아까 근데 내가 그 침형님 불츠를 꺼내니까 자기한테 지금 짬 처리하냐고 뭐라고 하더만 아니 중요한 건 노틸러스가 더 강하다는 거야 아니 짬 짬 처리 맞아 근데 짬 처리 맞아 이거보다 노틸이 더 세단거 맞아 그래? 나 위에서 한번 쭉 도끼 위에서 아래로 오케이 잭스 지금 가면 아 잭스 와드하러 온다 탑 가줄까? 쉐라핀이라서 애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인조 라인조 에코가 좀 그 뭐야 잘 먹어서 나중에 쎄질 수 있다 오케이 2등 미아 2등 미아 아마 정전 등 오케이 네 오 심리전 잘하시네 다주님 칭찬 왜 안보이지? 저쪽 저쪽 먹으러 갔을텐데 하지마 얼 다주님 잘하시는데 이거 이거 한번 볼까? 잭스 때문에 근데 이거 육류층 중에 좀 드는데 잭스랑 그러려면 이제 바텀 끌어다 써야돼요 형님 제가 보기엔 아 아 못 끌어놨어 저기 오케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바로 오케이 어 잘하는데 어 바텀 다 해줬더니 병건이가 던지네요 아니야 나 잘했어 아 오케이 알았어요 어 여기 재밌어간다 저가요 제가 더 먼저 가요 저 가고 있어요 나도감 나도감 나이스 나이스 오 뒤에서 뒤통수 치기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오 미친 미친 오 오 얼음발라 근데 왜 이게 저거인데 아 아 아 나감 나감 오케이 상대 용먹는 중 어 나 미드 가는 중 용 피해도 돼 병건아 어 용 견제 용견제 아 형님 아 형님 CS 좋아 오케이 아 아 아 어 깝스 에코 잘하네 에코 좀 잘하네 여기 여기 어 저거 가오뎀 저거 가오뎀 가오뎀 가세요 가세요 세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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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세라핀 아래 세라핀 나이스 뒤엔 에코 에이치 나이스 에코 모눈중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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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텔 없어요 마음껏 싸우세요 여기 시간력행 있을듯 어 있으면 잡으면 오히려 좋아 에이치 에이치 괜찮해자 오케이 나 마나가 없어 우리 에이치 세다 우리 에이치 세다 따라가도 돼 따라가도 돼 까비 나 마나가 없어 굿 아 나 잘못 늘었다 근데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잭스도 한번 끊었고 지금 카사딘 괴물됨 카사딘 됐지 얼 카사딘 아 대훈아 나 아래선을 걸어도 되지 어 굿 어 셰 라피 났다 조심 네 헤르메스 아니 탑을 쉐헨 와도 안 박았는데 박은줄 알아 안갑이 돼 아래에다 자원 다 쓰면 우리가 이겨 좋아요 무시성으로 뒤로 가네 싸움 되는데 궁 한번 갈게요 패틀 궁 한번 볼게요 네 나 궁도 돌아와 이거 이거 먹고 가면 내 타이밍 맞춰줘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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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림하고 뺄게요 저는 오케이 에코 바텀 에코 바텀 온다 온다 세주환이 온다 세주환이 온다 카이팅 카이팅 오케이 굿 오케이 나이스 오 세주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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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츠 보조 잘하는데 아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카사딘 견적 살짝 보는 중 할만한데 나 미드로 붙는 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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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중 에코 바텀 아니면 상대 레드 들어가도 돼 상대 에코 어 가자 가자 나도 갈래 어 너 와주면 나 미드로 상대 근데 백승이 노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우리 상대 이쪽 다 들어간다 다 먹는다 우리 거야 오케이 근데 저쪽 태어나가지고 올텐데 괜찮아 그래봐야 캣틀이야 애쉬는 집 가고 여기 에코 세라핀 오케이 빠이자 빠이자 오케이 어 백수공 백수공 백스 백스 대가리 형 마침 우리 각이네요 형님 캣틀 가요 캣틀 가요 캣틀 가요 오래 하면 안돼요 오래 하면 안돼요 오케이 빼야될거 같아요 이제 오케이 낙지 닥시 공 있어요 공 있어요 공 있어요 공 있어요 갈게요 오케이 센스 형 근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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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법 췄다 사이크 아 내 타비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 빨리 가 텔 탈게요 그냥 어 나이스 나이스 타비 아이 제압춘거 너무 아쉽니다 정서야 양보해 이런건 나 가난하니까 나 앞으로 할 수 있어 나 여기서 직감 아시해 나 와드 박았어요 백스 집갔어요 4 제가 본 밀고 이제 미드 올라갈게요 어 요 4 우리가 더 생각 문안해요 5 낙지금 관심을 없게 쓴 거야 2원들이 너무 잘 커서 근데 상현이가 지금 킬룸 먹긴 했다 예 갈까요 가까이 바텀 부터 까요 미드 이제 미드로 올라가는데요 미드로 오케 이거 좀 아 그 지노 집 갔다가 도라게 형 그거 되시면서 봐주세요 되시면서 아 줄게 룩사님 올라오고 뭐하라고 저 국메이킹할게요 국메이킹 이거 바로 가볼게요 고 까비 에잇 빵이에요 빵이에요 오케이 요거지 오케이 아 어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아싸 우원 어 나이스요 잭스플일 오케이 쫓아가 쫓아가 네 형 세라핀 여기 뺄게요 이거 아쉽 아쉽 아 나 레드 못했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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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텀 밀었네 그 풀 뺐어 잭스 노플 어 왜 안되지 아 이거 답이 아 왜 안먹었지 버그 아 그래픽버그 너무 심해 아 형 플로 불씨드에요 스물걸 탑 노플 이러면은 안좋은데 종수야 그런거 까지 극복해야지 정글러가 내가 왜 어 내가 왜 팀이잖아 근데 이거는 원딜러서 참을 수 없는 각이었어요 형 죄송해요 근데 2대3 우리가 이겼어 근데 그 그래픽버그 넣어서 그 불씨 안댕겨졌지 이거 우리 여기 보고 싶은데 안되겠 어 저 용먹나요? 아님 쏟아먹나요? 어 전령 쪽 먹는게 좋을거 같은데 상대 지금 용쩍는데 시야 먼저 잡혀가지고 오케이 이쪽 줘야될거 어 알코 저기있다 가도 되겠다 오케이 붙어줄게 여기 이거 밑에 나 궁은 없어 저 궁 없어요 아직 여기 와도 없고 어 trouxe 해 ذ되 이빼 안맞아 오케이 근데 나 이미 빠질 수 없었어 닿 먼저 오 카사 등 큰다 카사 등 큰다 아 나 이거 별론거 같애 ante Q Q 스마트퀴 아닌거 어 역시 오케이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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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거죠 오케이 안 맞았어 오케이 어 근데 나 이미 빠질 수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카사딘 큰다 카사딘 큰다 아 나 이거 별론거 같아 미쳐봐 Q Q 스마트키 아닌거 어 오케이 오케이 미듬 일어났고 이러면 오히려 탑이나 전령 쪽으로 내가 볼게 애들 용치니까 또 이득받네 탑은 가도 2대1로 못잡을거 같아가지고 오오오오 위에 싸운다 위에 싸운다 어 전령 치면서 보고있어 대우나 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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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부랑 데이트한다 어 나 이거 전령 치는거야 미드도 압박해주고 에코아 전령 붙어줄게요 어 미드 한번 밀어주고 붙어주면 좋아 에씨 궁원 보이면 맥킹할게요 네 맥킹 탑이야 탑탈없음 탑에 나이스 탑에 플가? 미드 풀어도 되고 미드에 플는게 날거같아 이거 보자 에코 미드 에코 바텀 나이스 트리블좀 에코 바텀 어 오케이 아깝 쫓아냈으면 됐어 캣틀 정화랑 전면이랑 다 빠짐 오케이 나 근데 피 왜이렇게 없냐 많이 맞았어 아파 아파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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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끌어볼까요 어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쟤네가 약간 좀 재기발랄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도 돼가지고 지금 1대 리터에요 오 나이스 우리가 미드 바텀 쪽 하고 탑이 텔터 주는 식으로 싸우면 좋을 듯 나 바텀 붙을 수 있다 나 공이 있으니까 나 돈이 좀 안 되는 거 보면서 집 갈게 보면서 집 갈게 세라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을걸 이거 에코 이쪽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애쉬 마너 없다 아싸 원 자 템 좀 맞춰볼게요 네 오케이 이런거 땡겼으면 죽었죠 오케이 일부러 제가 꺾었어요 딱 어 나 미드 커버 왔어 위에 탑 달린 탑에 에코 갈 것 같은데 어 정거다 바론에 와드 하나만 알았어 우리 그리고 그 미드 바텀 쪽으로 시야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오 가자 아 있다 안 갈게요 미드 미드를 먼저 쭉 밀고 가자 같이 부딪혀서 카사딜 붙어주고 이리로 같이 밀자 어 에코? 어 선포시앱구요 저쪽 원딜 CS 못먹고있거든? 이리로 같이 들어가서 시야되면 병급 와드 몇개있어? 나 저거 빨간 와드 한개 어? 이거 바로 볼게요 오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애쉬 애쉬 맥스 저도 가요 저도 가요 오케이 나 공 탈게 나이스 굿 나이스 굿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굿 굿 이거 지켰다 펠로 감 이거 바로는 안되나? 오케이 바로 쳐도 되고 밀어도 되고 이거는 바텀 갈게요 바텀 가고 밀고 탑 그냥 마무리하긴 알죠? 어 대원이 좋다 대원이 좋다 나이스 우와 저 피 회복 그 약하게 만드는거 하면 에코 피 덜잖아? 그치 아 몰라 여기 지금 진협 있는거 봐줄게 그리고 용 40초 네 용탄보자 네 이거 테마당 사오는게 좋겠다 응 용 용 먹을거죠? 용 먹을거에요 네 용 드세요 저 탈 돼요 네 용 아싸 5원 네 여기 핑왕 백스탑이다 이거 잭스가 어 이미 제가 5원 먹었어요 오케이 이거 밀고 붙을게요 용으로 나이스 나이스 사움 긴게 보지마 오케이 저도 가요 테이 해도 됨 계속해도 됨 세라핀까지 보고 저거 계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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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잭스 뒤에 잭스 다 쓰려먹음 계속감 이거 뒤에 못해요 저도 못해요 여기 잭스 유혹 유혹 아 잠시만 안싸우는게 좋아 안싸우는게 이거 안돼 버그야 저 버그 나 땡땡해서 나이스 나이스 조심 카사딘 개쎄다 오 오 근데 카사딘 나쁘지 않았어 오 오 굿 굿 굿 굿 굿 굿 카사딘 개잘 컸어 아니 근데 정글 차이가 너무 심하다 탑 시원하게 밀고 세주안이 안죽어 초반에 잘해준게 세주가 거의 불쌍데 아니 라이너들이 다 해줬으니까 어 어 쉐틸 나이스 오 오 오케이 나이스신 이거와되 근데 이거 하나 일단 저 없어서 딜이 좀 부족할수도 있거든 포커싱을 잘해야되요 포커싱을 잘해야되요 포커싱 잘해야되 잭스부터 잭스부터 오케이 내 에코 데리고 갔어 아 잭스 안죽어 근데 발개가 발개가 계속 천천히 천천히 저 왔어요ện堂 아 파이기가 성전 편 circumstances 아싸 구원 왜 나 안주냐? 와드가 왜 이렇게 많냐? 용슬 쳐볼까? 와드 좀 과소비하는 타입 같아 야 카사드 15야 벌써 게임 끝났다 종수야 좋은거 아니야? 왜 조졌다고 그래? 한동숙이 왜 브론즈야? 저는 그냥 정글이랑 팀원들이 잘해주니까 근데 그게 있어 브론즈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해 나 매력있는 곳이라 버스탄 중이라 지금 바론시야 자꾸 저거 하자 16래까지 사이즈 좀 돌게요 대훈이가 방금 지렸다 요쪽 요쪽 지하 너무 깊이는 안들어감 정만봄 상대 레드 뺏기면 기분 나쁘죠 백스 왔다? 나는 살 수 있어 어 형 살아 백스 궁 빠짐? 네 형님 블루 좀 같이 20분이면 팀원 공용이니까 좀 마나가 많이 부족해서 이쯤 되면 혼자 먹을수도 있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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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저 와드 채워올게요 오케이 약속이 16랩 50% 남았어요 오케이 아 진현은 혼자 레드 잘 먹네 사용탭 해모카 남겨둘게요 그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저거 먹는다 안가도 되지? 저기야 공숙아 예 안오셔도 돼요? 아론 쪽 보자 하사딘 혼자 냅두고 네 하사딘이 알아서 스플릿하고 샌 쪽으로 한번 붙어보자 강수는 뭐 포기하고 도망감 96가가 오케이 오오 하 어딜 어어 저거 봐줘 브라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빼야돼 형 그 세주가 없어가지고 패럭력 가능함? 천천히 드리블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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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써 저거 궁 쓸게요 이거 나이스 궁 어 나 뒤에서 감 캐틀볼게요 캐틀 로플 어 캐틀 일로왔어 땡큐 다음 다음 거봉 거봉 오케이 오케이 아싸 탬템님 일이 어때 오케이 이거 바로 넣었대 바로 치겠어 내가 바텀 갈테니까 바로가봐 어 오케이 10만 바텀가 되나 바론이 되되 그냥 근데 잭스 엄청 세게 때리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나 강타가 없어 아 괜춘 아무도 없어 상대 종수 자꾸 강타 쓰는 버릇이 있어 오케이 나 한타 때 강타 쓰는 버릇이 있어 어 어 맞다 에코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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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가사진 나이스 와 쉔 진짜 세다 쉔 진짜 세 오 이러면 미드 밀어도 되겠는데 미드 밀고 나 탑 뭐야 이것도 뭐야 그냥 때리니까 잭스 꺾이던데 그냥 상대 이제 탑정글 없고 들어 정의 세명 있어 오케이 어 나 탑 미눈 좀 미드 압박 더해야될 듯 깨틀 일로 온다 전성고 자 테마 맞춰볼게요 백스 왔고 난 안 죽일듯 탑에 셋 용 1분 30초 다음에 먹자 근데 이거 그냥 끝내도 되지 않나 용 어차피 우리 사형 멀었는데 그냥 쉔이 사이드 가고 나머지 4명 그냥 미드 밀면 될 거 같지 네 형님 그래 그러자 이거 미드 4분 가세요 아싸 응 저 카사딘 뒤에 이제 숨어있을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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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라인 3명 든든하다 이거 바텀 갈까? 잭스가 바텀 올 거 같은데 바텀 갈까? 그러면 내가 탑 한번 밀어 쉐라핀 혼자다 여기 너가 바텀 가 어 한 번 밀어 한해딘 텔 없다 우리 그거 생각하고 근데 저 함도 빠르니깐 그러면 지금 잠깐 사려야 돼요 저희 사릴게요 저 세주한테 붙어있을게요 응 좋아 좋아 나랑 같이 들어가 요거 요거 하나 먹을게 요거 먹으면 씨앗 딱 밝혀지니까 오케이 에코 직가니까 참아야겠다 자 이제 카사딘 그 합류하자 이제 미드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 이러면 카사딘 내려오면 돼 우리 미드 밀고 바텀 오실래요? 네 바텀 와달래요 카사딘 텔 있지 아 텔 없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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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서 죽지만 말고 어 엑스 뭐야 어 형님 조심 나이스 뒤에 뒤에 봐줘 엑스 봐줘 엑스 아 나 밟고 있어 내가 어 컷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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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미드 바텀 억제기 밀자 어 그럼 용 먹어 바로? 억제기 밀고 용먹어? 응 미드 바텀 그냥 억제기 밀고 용먹어? 미드 바텀 그냥 억제기 밀고 용먹어? 어 대훈이 나이스 대훈이 탑을 또 잘하는데 대훈이는 탑을 잘해 응 근데 잭슨은 왜 안와 맨날 바텀 밀고 용 바텀 밀고 용 잭슨 와도 할게 없어서 응 용용용 그럼 할거 할거 하지 할거 많은거 하지 흐흐흐흐 이거다 뭐하지 준비됐어? 어 뿅 강서현 왜 나 따라하냐 병건 나 병건 나 종수야 나 봐봐 나 텔 있어 내가 나 궁 없어 이거야? 근데 병건 나 강타 또 없어 아 근데 이제 그냥 탑으로 괜찮아 나 강타 또 없어 나 궁극기 있어 나 궁극기 있어 나 궁극기 있어 잠깐만 나 5원 팩트 팩트 어 나 강타 없어 이거 못치는데 나 텔 있어 빼자 빼자 제가 텔 탈게요 어 저 카이 에코 잡아요 에코 잡아요 그냥 에코 잡아요 틀지 말고 이거 나 텔 없어 와 애쉬 뭐 신고 뭐야 구멍이야 괜찮은 괜찮은 세명성 낙풍운 아니 나 공격이 더 cet 응 우와 애쉬 봐 애쉬 봐 어 공이 있다 공이 있다 오오오오오오 재밌겠다 나이스 지랬다 나이스 나이스 카이트 비오 좋았다 나이스! 아직 캡틀 있기네? 짐레이너였죠? 개빨랐죠 그냥? 짐레이너 한 밀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끝내자 끝내자 저만 재미없네요 위에꺼부터 때리세요 위에꺼부터 오케이 되게 재미있게 하네 겉만 줄게요 포탑 때려요 포탑 포탑 와 맞추기 굿 포탑 포탑 이거 안될거같아 잠깐만 포탑 이거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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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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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냥 나 강솔 맛벨루 있을까? 괜찮은거 같은데 괜찮은거 같기도 한데요 형 아 이거 뭐 아니 뭐 효리도 뭐 막벨하기엔 너무 겸손한거 아니야? 니가 압도한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형님 아 이거 소윤이가 봐줬겠죠 아니 그리고 효리도 그렇게 너무 봐준다 야 루구스 12킬 뭔데 이거 아 너무 잘해 애들이 이거 니꺼 한번 올라가 봐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갔다오자 아 저기 뭐 불치랑 세주가 업어 키웠으니까 아이 뭐 원들이 그걸 다 먹더라고 키운다고 다 크는게 아닌데 극추 이상하다 근데 버그가 좀 많았어 이번판 오케이 아 그래요? 버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버그 없었으면 순대 울었어 큰일났어요 중후반에 버그 안걸렸으면 이거 창났어요 밸런스 버그가 큰일 했다 근데 동숙아 뒷량이 나보다 실업축 실업축 제가 형님 궁으로 넣다 뺐다 하면서 계속 상대 감질라게 굉장히 잘하더라 넣다 뺐다 굉장히 잘하더라 계속 안달나게 그냥 한번 올라갔다와 끝나고 가?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트레스톡 한번 트레스톡 한번 하고 오자 이겼는데 별로 소연아 고마워 살살해줘서 수심형님 수심형님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그게 진심 퍼센트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너무 좋았어 템터님 울지 마세요 동프라이 잭스 세든데? 첫팔이에요 장빈이가 살살해 주더라고 세번씩 오고 이거 좀 오판 삼성인거 아니 템터님 그게 미드의 소양이에요 그거 다 피해야죠 전 피했잖아요 피했어요 근데 이게 게임이 터졌어요 근데 다진님 잘하더라고요 블리츠 블리츠 그랩 잘 피하더라고요 아니 한숨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정글이 잘해 우리 정글이 확실히 압도적이야 미드 미드 무서웠죠? 좀 많이 가가지고 그쵸? 다주랑 상현이는 생각보다 잘한다? 템터님 결피하던데 생각보다 잘해 생각보다 잘해 한판 미협적이긴 했어 미협적이긴 했어 상대가 효니 있으면 질리가 없어 효니 오늘 첫판이니까 동숙아 그거 알지 너랑 나한테 꾼이 맨날 치잖아 샤코 샤코 한판만 풀어줘 아이 되겠잖아 샤코 한판만 하긴 해줘 또 대줘 동숙이가 이기네 아 예 상현아 너의 칼 내 목 끝에 닿긴 했어 나 놀랐다 닿긴 났어? 생채기 났어? 생채기 났어? 어 살짝 피 한 방을 주면 살짝 났어? 대형이다 그만 만족이야 어 뭐야 형 줄 다시 동숙이 줄 다시 그럼 이제 바꾸나요? 네 아 진효가 차지구나 이제 진효 바꾸기 진효 바꾸기 와 원딜이네 나 화이팅 강지훈이랑 박텀이죠 아 이렇게? 진짜 춥겠다 와 근데 러너 형기 아 러너 형기 근데 진짜 원딜 너무 쎈데 아니 소현이 진짜 태물됐네 대형이한테 개 따위 아니 또 이렇게 힘들어 대형이가 잘했어 괜찮아 내가 내가 잘해볼게 소현 언니 너는 잘못 없어 소현아 우리 팀 멘탈 찢겨 아 아 벌써 안 끝났어 안 끝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도 진짜 끝나냐고 우리 팀 성수 나가 가자 가자 꼬하자 꼬 내려갈게요 우리가 오케이 주 게임이야 주 게임이야 아니 나는 잭스 그거 피드라는 줄 알았어 뭐야 저쪽으로 내려가네 아 저쪽 급해 계속 라인 밀더라고 혼자서 이거 밴 맞아 그쪽면 갈랜 1벤 나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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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다고 지금 나와드 난감을 ander estens 아마 여의 저.. 저게.. 그럼 다음파만 하나 할까요? 그래 아직 이긴거 아니야 우리 들수도 있어 아니 안쓰럽잖아 아니 안쓰러워요 형 전판 운 좋았던거야 우리 스스맨이 뭐 간첩이세요 아니야 아니야 안쓰러워 아니 형 수염이 뭐가 있었구나 안쓰러워하지 빨리 변할게요 근데 탑도.. 아니 상민이 사진 살리니까 압도적이네 그냥 탑도 룩상님이 더 잘하지 않아요? 났어 쓰네 어? 났어 쓰네 그거는 아 견인은 답이 아닌데 비겁함일 뿐 근데 원딜 아닌데 진효가 벌써 원딜 이겨가지고 아니 그니까 이거 어떻게 아 이러면 뭐하지? 이거 팀 바꾸지 말자 그랬지 저쪽이 났어 쓰네 그러면 10만원씩 계속 먹어야겠다 뭐나 할거 같긴 궁금하긴 한데 얘 났어 쓰네는 뭐함? 그러니까 났어 쓰네 배날거야? 오케이 네 궁금해요 뭐할지 그리고 깨악 이러는거 보고싶겠다 뭐할려나 이러면 가렘 배나겠지 가렘 배내야지 근데 너 피오를 해도 되잖아 응 그쵸 저는 많죠 탑은 야 나전심 봐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효니 상대로 피오를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많나? 카림을 배너라네 이거 정글 뽑자 가현님은 탑을 원래 안하는 사람인데 정글 뭐할까? 정글 먼저 뽑을까? 정글이 먼저 뽑는게 바이 사라는데 형님 아 바이 좀 없구나 서폿부터 해도 돼 고를거 없으면 서폿 한번 갈까? 응 레오나 어때요 형님 레오나 레오나 고고 어 레오나 고 든든하다 호나 선피 좋다 진짜 탑에서 탑 언디를 나올 수도 있긴 해 이거 스몰더 냄새나 아 그래? 스몰더 탑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치 원딜이니까 아니면 여기서 스몰더를 꺼내서 날 주면 돼 아 원탑상 원데서 물더 원데서 그거 참 잔인하고 좋은데요 굉장히 원데서 것도 줘 상관없어요 소연이라 룰루? 룰루? 어 병건이 룰루 잘하잖아 나 룰루 장인이지 응 승립했고 탑이다 탑이다 찢어버리려고 어? 어? 룰루? 야 저거 원딜 홀라프 아니야? 에이 도끼 파밍이? 어? 맞는거 같은데? 원딜 홀라프라는게 있어? 뭐 하면 있지 않을까 하면 하죠 자 어떻게 탑은 탑은 카이사 주세요 카이사 카이사 뭐 국밥이지 진지하게 패하겠다 이러면 뭐 에서 미드를 꺼낼까요 뭐 뭘 꺼낼까요? 아니면 뭐 오로라 가렌 중에 줘도 되구요 아니면 정글에 미드 꺼낸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좋아 녹턴 있고 뭐 카직스 다이애나 이런거 다 있거든 카사 수도 있고 정글이 좋긴다네 저 이거 한번 어 해 카이사니가 해 이거 할거야 오케이 한번 가 한번 가 한번 가 한번 가 오케이 선픽 요네가 틈틈이 어차피 제어 못해요 이거 제가 요네 해도 선픽 정판 카사딘 만큼 돼? 정숙이? 도라에 출격했다 그 이상 그 이상 어? 그래? 근데 정파 카사딘 잘했어 개 잘했는데? 어 신드라 신드라 연습하셨더라구요 요네 카운터로 그럼 카사스 해도 되겠는데? 카사스도 좋지 지금 카사스 AD 많으니까 우리 근데 그러면은 고열 빨아가지고 그 라이너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형 나 원 AP 해도 돼 카이사는 AP가 80이야 카사스 괜찮은데요 하도 AP로 그냥 카사스 브랜드 다이애나 메이비 다 돼 아 저 카사스 좋을 것 같아 내용이 카사스 카사스 원딜 밴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원딜 밴 좋다 찐 찐 아니다 이런거 많이 하네 코구모 이런거 쉽고 세지 않나? 코구모 코구모 안 할걸요? 안아? 소연님이 뭐해? 미포? 미포 같은거 안아? 아니면 스몰더 밴 해봐 아 스몰더 온라프 어 지금 이 악물고 온라프 고른 걸 수도 있어 광소연이 왜냐면 솔직히 온라프 카드를 따요니가 쓴다? 저쪽팀에서 개손해요 그럼 뭐 도끼 던지면서 파밍하는거야? 아니 그냥 그냥 누르니까 그냥 맞따위 까는거임 저거 중대투들이 바뀌는데? 강소연 울라프가 아니 강소연 원딜인데? 카사스 밴었다 아 그러면 브랜드 다이애나 엘리스 릴리아 엘리아? 베인 탑 베인 할수도 있잖아 탑 베인 탑 베인도 있지 탑 베인 베인 못해 저기는 해봤자 바루스인데 바루스는 씹어먹을거 같은데 요니까 아니 그 묵삼이 암거나 해 하지만 그게 암거나 해 암거나 해 암거나 해 녹턴이 좀 녹턴 내가 갖고 왔는데 룰루 신드라이너 물기도 터너 탑 바루스 세던데? 퍽퍽한 막 죽던데? 그리고 약간 저 티어는 불 끄면 정신없어 맞아요 불 끄 저기 이것까지 치면 사기 많이 떨어질텐데 한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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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퍽 나가자 아까 올라프 정글인가? 그런거 같아 쌍배 올라프 정글인거 같애 되게 쎄다 겨어 원 딜 원 드릴 수 있다니까 저 원 cracking 그럴 수도 있다고 뭘까요? 정글이랑 탑 고른 셈 어떻게 누가 나가야돼 녹턴 녹턴 lotta 아까 녹턴? 카직스? 녹턴? 녹턴 괜찮은데 형님? 녹턴 녹턴 저는 오로라 할게요 오로라 오 오로라 좋다 오로라도 AP 딱 맞춰주는 느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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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커비다 느낌 있다 느낌이다 내가 불 꺼질 테니까 들어가자 근데 나도 오로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아군이 어떻게 호응해야 되는 거지? 저 카멜궁처럼 가두는 거 아니야? 그냥 카멜궁이 크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네 한 명 가주는 거지 근데? 아니요 다 못 나가요 탑트하다 탑트다 어 탑트하면 뭐야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기는 어 그럼 빵테온이 원들이야? 그런 거 같은데? 판테온 정글 올라프가 원들이고 탑트하고 판테온이 정글 아 이거 되나? 난이도가 있는데? 해봅시다 대훈이 또 짬밥 있으니까 그런 거야 스킨 드레스 코드나 정하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뭐 이런 거 파란색 어때요 파란색? 파란색 스킨 파란색? 파란색 있는 걸로 한 번씩 드레스 코드 정해주시고 이거 그 치명 네? 올라프가 우리 도끼 맞거나 하면은 갑자기 흥분하면서 존나 올 거거든요 네 그냥 같이 보기면 돼요 형 오케이 나 저 패면 돼요 올라프가 도끼 맞으면 달려오면 그냥 같이 패면 된다고요? 네 들어오면 같이 패면 된다고요? 오케이 팔찐 들까요? 아뇨 형 그냥 저만큼 네 상대 너무 사기 꺾이긴 했는데 이거 까시면 어? 그 말씀드리지만 갱이 좀 힘들어요 녹털이 아 그럼요 이번판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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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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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영혼의 꽃 대전이네 고혈 풀캠 동선 짭니다 웬만하면 올라프만 보세요 룰러 안 물어도 돼요 오케이 네 미드 갈까요? 미드로 가죠 가자 가자 오 근데 지금 올라프 있어서 임대 중에서 임대 볼게요 올라프 괴물이다 도끼 한 번 맞으면 다 된다 플랫은 어때? 오로라데 트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뭐할지 모르겠어요 트타가 원딜로스라고 너프로 좀 먹어서 얘네 여기 들어온다 와드칼로 빠지면 오케이 오케이 와드칼로 빠지면 일로 일로 여기 덥자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 올라프로 들어올 거임 돌아올 때 여기 지지 않을까요 여기가? 어 어 오나? 나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프 없거든? 한 번 들어가볼래? 나도 되겠네 레오나 앞장 세워서 레오나 앞장 세우자 어? 되겠는데? 빠진 건 어? 여기 있다 어휴 갈게요 바로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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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와닷 하나 하고 저쪽도 와 됐나? 몰라 녹터는 칼부 시작하면 될 듯? 그래도 되는데 나 이거부터 그냥 역법하게 어 어 바텀아 바텀아 어? 바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 판딩은 저기야? 형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나 이거 간다 음 형 우리 선이랩을 먼저 찍어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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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츄닌 탑 리안 안 미안하게 오케이 여기까지 형 천천히 때려도 돼요 네 안 때리네 자 판팅 미드 간다 앱 어 뭐야 그냥 아래서요 병에 시에서 못먹고 있는거라 우리 이득이 아 미파 텀드 조심해 파티온 사라졌어요 네 와드 바꿀게요 그러면 라인 한번 같이 아 일로 들어왔나보다 반테온 그럼 뒤로 올려나? 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라인 미드 바텀 다 밀고 있으니까 가봐도 되는데 형 얘네가 어? 말도 안되게 들어온다 그럼 빼면 돼요 오케이 울라프 뒤에서 이렇게 올거야 아마 온다 반테온 어 싸우는 중 오케이 어 뭐야 나이스 오케이 판테온 생각해 판테온 뒤에서 딱 레드 먹고 판테온 찍을 수 있어 응 판테온 미드 이거 밀고 집 갈거에요? 네 밀고 집 가는게 좋아 오케이 쟤 왜 11개밖에 안 먹었냐 어 3캠 돌았어요 어 여기 여기 먹었어 어 아래쪽만 동거이지 응 타 안보여 타 목 쪽 털어먹어서 반대박으로 한거였어요 어 네 오케이 찍는거 안비 없나 지금 깔끔하네 깔끔 깔끔 오케이 판테온 풀쓴 팔테온 풀쓴 끌렸음 네 끌렸어요 판테온 필살기 쓴 바텀 집에 왔구나 윗바위개 먹을게 응 밀어줄게 같이 맞아요 그냥 바텀 오세요 이거 미드 안 들려도 되는데 올라프 망했어 응 판테온 아래쪽 바위개야 지금 응 네 팡턴 풀쓴 오케이 확인 신드라 잘하나봐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잘해 룰루 물깍 나와도 뭐라고 해도 되겠다 상처한테 키만 안주면은 녹터리 무조건 이기는거라 응 맞아 맞아 신드라 신드라는 풀있지 네 오케이 나 일단 6렙 한번 찍어 이거 라인 밀어들께요 형 W 까진 안쓰셔도 되고 까비 팡테온은 갱 밖에 없거든 그래서 미드 바텀 좀 밀고 있으니까 살짝 쓰시고 와드 바꿀께요 와드 좋아요 저 이거 라인 밀어넣을때 저랑 같이 밀어넣는게 좋아요 나이스 쉴드 쉴드 빠즈 나이스 뒤에 팡테 봐요 팡테 봐요 팡테 밀어도 돼요 그냥 팡테 상대 상대 칼라보리 살아있습니다 오케이 나 가고 있어 나 아래쪽이야 뭐야 뭐야 나이스 뭐야 뭐야 나 안가도 돼 네 아 마나가 없네 나 이쪽 시야 지울께 아 밀고가자 라인을 같이 밀어넣어야 돼 쟤네가 홀딩을 해보실 아 홀딩 할 수 있으니까 보고 간다 알겠어요 이거 라인 W 까지 쓰면서 밀고가자 형 쿠폰 그만 오케이 어 밀어밀어 형 여기 해줄께 어 형 여기다 W 줘 팡테 여기여 어 계속 뭐 더 먹어도 돼 내가 여기 잡았어 오케이 판테 저쪽 형 집에 나 이거 이거 한 칸 뚝고 하세요 한 칸 뚝고 하세요 집 가야되는거 아니면 용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 집 가야돼요 저희 집 가야돼요 근데 상대도 집 가야돼서 치지 말자 우직파게 하지 말자 그냥 쳐 먹을 수도 있잖아 안 돼 안 돼 혼자 치는거 기분 나빠 팡테 여기 팡테 여기 음 네 치명이 스킬 하지 좋다 잘 맞쥬 으하하하 어핳핰 어쿠ㅋㅋ 확실히 우승짱 바가 있어 그런거 평태원 칼레모리 먹는 중 오케이 요네 잘 버티는데? 아니 잘 버티는 게 압도 중 압도네 CS 2군이네 저거 줄게 그냥 초반에 싸우면 안 좋으니까 아래쪽에서 할게 아래쪽에서 어 저쪽 집 가는데? 신드라 컨디션 안 좋아? 네 제가 궁 써가지고 딜교 한 번 세게 했어요 아 오케이 여기 근데 달걀 먹고 요네 라인 밀고 붙으면 되지 않나? 요네 밀고 있으면 붙어줄 수 있어 네 붙어줄 수 있어 근데 상대방 궁 있음? 그건 알아야 돼 나 그러면 나 궁 없는데 안 싸우고 싶긴 한데 싸우지 말자 형 싸우지 마세요 어 왜냐면 트타도 밀고 있어서 이거 괜히 저기 나이스 안 보인 바텀 안 보인 응 아니면 형 용가도 내? 어 그래 없는 데서 돌아가니까 아 상대 일도 안 치네 아직 트타 라인에 안 보여요 오케이 나 캠프 한 두세 개 넘어가면 6렙이라 그때부터 볼게 아팜 미아 미드 찔러 볼게요 바텀 괜찮죠? 바텀 괜찮죠? 위에서 판 태울 수 있다는 거 신경쓰고 어 괜찮아 괜찮아 치는 거 같아요 치는 거 같아요 유충 어 내려갈게 유충 줄거야? 오케이 이거 용 때리자 이제 라인을 만들게 형 이거 라인 밀자 네 라인 밀어주고 나 이거 하나 더 먹으면 6렙이라서 미드 바텀 볼 수 있어 아마 미드 볼 듯? 오케이 디나잇 풀게요 디나잇 풀고 미드 밀고 용 붙어줄게요 용 먹을 준비 형 나만 6렙이라 물깡 나오면 뭐라고 돼요 오케이 오케이 미드 풀 있어? 미드 풀 있습니다 형님 오케이 용 때리자 용 때리자 오케이 용 치면서 못 깨 그럼 굳이 아무리 안하고 가자 형 용 가자 오케이 상태형은 아래쪽에서 여기서 올 거야 아마 내 생각에 우리가 터져서 걱정하지 마세요 바텀 믿고 나 강타 없어 또 어디 갔냐 너 써 자꾸 어딘가요 상태미드 형님 상태미드 형님 오케이 이거 용 때리자 레오나 형 네 상태미드 오거든 싸우면 불 끌꺼야 바로 네 okay 안 오면 안 오면 그냥 어 wan태형은 여기 아 안하실 거죠 저 못내려가요 우승 사üst 일단 solar 그럼 녹턴 궁각 한 번 보면 되겠다 룰루 올라프라 판테 같이 오면 오래 기르면 안 될 것 같아 다텀 풀은 다 있어? 스펠? 응 난 저쪽 상대? 응 상대 응 있어 오히려 탑 봐주는 게 나을지도 디뇨 궁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그냥 스타랑 공킬이거든 바텀 조금 살려줘 판테 간다 여기 나 미드 탑 올라가면 홈 되나? 어 돼요 돼요 오케이 탑으로 가 뺀 거 같은데? 응 그렇다 축할게 네 오케이 지금 CS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어 바텀 이대로 가거든 바텀 거리면 끝났네 사릴게 나 이거 라인 밀고 뺄 준비 환경 바텀 나 오로라 궁 써도 돼 바로 이거 형 조심 우리 조심 궁 써도 된다고요? 궁 써도 돼 나 있어 오케이 형 뺏 뺏뺏뺏 썼어요 오케이 간다 만화 없잖아 저거 나이스 나이스 신들아 여기 오케이 아하 궁 궁이 이제 들어왔다 내가 암무빙을 해버렸네 죄송 까비 까비 신들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 한테 아래였지 잡았네 또 근데 응 잡았어 굿 어 여기 피가 누구꺼야 아 형님 아하하 저 팀 왔어요 몰래 가서 깔아왔죠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 여기 트타운 다 보이지 어 나 걸렸다 날 밀고 가야겠다 레오나 미드 한번 들리는거 네 미드 한번 들릴게요 어 어 여기 있다 형 여기 봐줘 오케이 형 봐줘 빨아드릴게요 오케이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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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온 여기야 판테온 여기야 저 3초 2초 1초 우리 아래가자 우리 아래가자 오케이 굿로 들어가도 돼 굿로 들어가도 돼 굿로 있냐 근데 없어요 까비 장소연 인생 끝났어요 어게 어게 아니 아까부터 자꾸 대훈이 라인을 안가는데 안가도 너무 잘하니까 아니 대훈이 라인 너무 잘한다 어 너무 잘한다 아니 이게 올랍고 원비를 하네 어 나는 반대쪽에서 그냥 이득보면 돼 판테온 미드 나도 붙었어 판테온 미드 괜찮아요 안죽어요 형님 오케이 나 궁은 없어 괜찮습니다 형님 나이스 저도 미드 가요 어 병건이 오면 같이 들어가 나 궁 없어 오케이 와도 없고 어 고 어 플래시 어 어 어 어 잘 흘리시는데 잘하는데 저기 와드 박아줄게요 일로 같이 가자 병건아 나 마나 없어 나 마나 없는데 어 마나 없어 괜찮아 숫자가 많아 우리 레오나 있어서 어 여기 룰루 안보이긴 해 나 궁 7초 치자 어 신드라도 못 오고 룰루 바텀 응 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룰루야 형 궁 또 있어 왜 응 신드라 집 이거 안보인다 미드 조심해봐 오케이 나 집함 어 혹시 몰라 미드 올라프 니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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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오 오 나 죽어 오케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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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미드 감 텔 있어요 텔 바로 써 나 궁 써줄게 너 텔 맞춰서 줍게 병건이 더 왔다 병건이 더 궁받자 가 culoX2 ok Pantheon dL Pantheon 오로라 나이스 되나 연회 까비 여기까지 여기까지 용 용? 용? 나 한번 돌게 나 체력 없어서 나 집 갔다 올게 포골이오 이게 아니고 바텀 밀었어? 네 밀었어요 이제 그냥 하고싶은거 하자 땡 나 이거 13분에 코어템 두개 나왔는데 어? 이거 그냥 이거 나 밑으로 갈 때 바텀으로 가자 오케이 이거 뭐 라이너들이 너무 잘해 용 나왔습니다 너가 팀원들을 너무 잘 뽑았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따요니한테 이거 맞겠냐고? 아 따요니가 괜찮다고 그랬어? 아 본인이 이긴다라는 마인드 아닐까? 네 나는 불안했거든요 우리 팀 너무 세지 않나? 내가 봤을때 효니가 너 원딜이랑 붙으면 개 바를 줄 알았던거 그럴 줄 알았나봐 용 바로 칠까? 네 네 치셔도 돼요 그래 나 궁은 없다 강타도 없다 나 왜 강타 맨날 없냐? 나 왜 강타 맨날 없냐? 안썼는데 한 번이 없네 한타에 박는거 아니에요 형이? 어 그런데 한타 한지 오래됐는데 어이씨 나 정글랑 안해 녹탄 저거 먹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되잖아 어 어 트타 내려온다 빠져야 될지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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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어 형 근데 왜? 우리 4대4인데? 아니야 트타 왔어 트타 여기 갔다 아 트타 여기 왔다 저 5대4 오로라 탈 되잖아 그러면 오로라 이득봐 근데 궁이 없어요 어 궁이야 뭐 이득봐도 되고 오로라 이득봐도 되고 어 이득봐도 되고 오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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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노궁으로 탈게요 그냥 어 이거 만약에 상대가 먼저 때리면 17초 17초 오면 궁 돌아요 이제 때린다 타자 이거 어 타? 여기 와드 한번 깔아줘 봐요 내가 탈어 여기 탈게요 탈게요 어 가 가 가 오케이 여기 위에 오케이 아래로 내려갈까 울라프가 나본다 살려줘라 나 살려줘라 울라프 울라프야 살려줘라 나 살려줘라 무빙 무빙 허리 아 안 맞았어 탈타 탈타 오케이 자빠져 진효야 오케이 가 가 갈렸네 이거 미드 밀자 미드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친 울라프 여기 울라프게임하는지 아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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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 아 아니면 한동숙이 정글 가고 이래도 되겠는데 동숙이 정글 가고 뭐 펄스용 미드? 어 울네 어 우리 울네 드리블 중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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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중 오오오 어 요네 요네 나 가는 중 큐 한번만 나이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엄청 빨아들였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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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다 왔어? 다 왔어? 세뇌무씩 따라오는데 아.. 대우지 왔어? 난 누르짖을게 다 왔어? 공판법 다이소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먹을 거 있다 없다 있다 먹을 건 못 참지 참지마 아니 실수받기가 많이 어렵네 어? 조회겠는데? 나 강타 없는데? 오케이 먹었어? 빠지자 좋았어 명건이 어허 어허허 자 집감 어 나도 감 자 여러분 편안히 하시다 이거 전령 갈까요? 아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 네 가시죠 너무 편하다 이거 요네나 누가 바텀 가긴 해야되는데 아 내가 갈게 오케이 형 이거 1분 남았어요 1분 3분 남았어요 강타 아낄게 오케이 형 빨리 와야돼 먹을건데 나 이거 때리고 미리 이거 먹고 미리 때리고 있을게 집간다 바로 가면 아니 집간다고? 20분에 없어지지 않아 저거 아 그래 갈게 갈게 돈이 좀 많아가지고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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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뭘 해도 돼 맞긴 해 이번엔 강타 있어 오케이 야 있을거야 응 형 이거 탑에다 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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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다 풀어서 스노블링 굴리면 될 듯 어 이거 이거 뭐야 어 잠시만요 매우나 먹어 오케이 매우나 풀려먹었어요 지금 나 어떡해 나 몰라 어떻게 알지 여기 지금 탑 탑 탑 OK 나 Kön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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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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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건 없었는데 탭 뭐야 아 까비 아 못잡 testify 나 벌레 없다 여기다 풀까? 전령 풀자 어 전령 풀어 나 전령 없어 용 나옴 쏘이디 어 탔다 전령 가자 가자 나 뒤로 놈 이거 한 번 더 박자 병건이 형 가자 아 또 탈 수 있어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병건 안녕 안죽어 오케이 집가져 이제 잘하는 척 한 번에 죽음 게임이 재밌네요 어 영혼의 한타 고 어 쎈데 어 판테온 오네 나 간다 나 간다 오 근데 또 살았어 1초 2초 1초 세명 좀 힘드네요 오케이 오케이 왼쪽 왼쪽 오케이 잘했어 이거 영혼 같다 웅이 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 형이 이거 라인인데 어? 어? 아니 우리 행복하잖아 우리 행복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봤어? 예 오케이 점프 뺐어? 용 가도 돼 대신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고 용 가 어 잠깐만 쟤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뺐어 쟤가 ooh 몰랐프 와 아 이게 왕들이지 이제 용 먹어도 돼? 예 용 버려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압 압도적이다 음 그니까 대훈아 런호 교시장 꺼내면 어떡해 교주야 아 이거 칸네 러이사 까지 꺼내는거 좀 오바였나? 칸네는 되는데 러이사는 좀 아 근데 칸네도 좋아 지금 아 아깝네 이거 좀 팽팽한판에 쓰고싶은데 그니까 야 이거 총 넘는데? 야 이거 강소연 궁 빠졌을텐데 얘들아 너무 잔인하게 그러지마 아 형 확실히 밟아놔야되요 아 그래? 밟아놔야된데 확실히 밟아야되요 아 너무 잔인하게 그러지마 너무 밟네 2명 얘들아 아프겠다 야 안 돼 상현이가 느낌이가 너무 없어 하하하하 만날이 계속쓰면 내 입장에서 상현이가 느낌이가 없네 다왔다 밑으로 다갔다 어 나이스 왔다 궁속이 실버는 가겠는데 아 그러면 이제 물 올랐으면 응 우리 이거 바론가 까요? 그래야 돼 이거 시험 먹어볼게 나 궁 있어서 어디든 보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형 4코어가 모자로 나오는데 뭐야 이거 카이사 버그야? 어 나 모자 왜 모자 좋은거 아냐? 벌써 4코어야 근데 너? 모자구나 우리 여기 핑화 하나 깔고 시야 싸움 하다가 발음극 한번 보자 카이사 그 멀리서 쏘는거 하면 엄청 다는거 아냐? 모자면 형 우리 시야 먹자 미드라인 밀어넣어가지고 지금 나 와드 사왔어 핑화 있나 보다 아톰은 안 건드릴게 1대1에 네 이제 병건이 형 우리 미드로 다시 미드먹고 그 다음에 또 시야 싸움 바론에 핑화 깔아줄 사람 깔았어요 요네쪽 요네쪽 라인 하나만 더 밀고 올게요 어 그래 우리 바로 갈게 어 한테현 아래 아 남자의 싸움에서 바로 가자 바텀에 졸라 많아 바텀으로 다 잡으러 간다 아 지금 시간 존나 잘 버텼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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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에이 먹고 빼야돼? 신들어 잡으면 안돼?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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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미드 한 번만 밀고 갈게요 밀어넣어서 나는 탑 밀고 갈게 지금 갑니다 여보감 주니얼 응 응 오케이 사쿠어 벌써 사쿠어 나왔어? 우리 요네에만 바텀 버리고 나머지 미드 가자 12킬 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이면 궁 박습니다 네 나 혼자 박아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막 박아버립니다 트타 뭐 신드라 이런거 보이기만 해 오케이 저 옆에 와드만 하나만 바꿔 볼게요 어 판테온이다 아가 나 박는다 했어 네 나이스 네 다이사 미드로 붙을게요 쭉 밀죠 오케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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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와 이거 맞았으면 심지어 죽었겠다 썸 빠졌다 이번엔 포탑 때릴게요 포탑 때리자 이번에 응 응 해 굿 굿 굿 굿 나이스 이게 게임 끝났다 이거 올라프 버리고 그냥 미드 밀자 그래 나이스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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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도 빼버렸죠 강소현에 오로라도 빼버렸죠 강소현에 어허 어허 아허 아허 너무 쉽네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어허 이거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제서 조절 좀 할게요 아 조절 좀 해 조절 좀 해 왜 조절 좀 해 왜 조절을 하겠어 나 파이프 해야겠다 나 안 되겠다 나 정글 티모 이런거 해야겠다 이러면 아니 근데 거의 지금 수준은 10만원씩 그냥 받고 팀을 섞어야 될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거 같애 10만원 받을까요? 이 정도면 미리 받으면 만원 깎아주자 9만원으로 아 좋은데 9만원 좋다 9만원 좋다 9만원 좋다 네고 쳐주고 아 그래 디스카운트 해주자 제가 다시 뽑아야겠는데 이 정도면? 어 차이가 좀 많이 나네 내가 봤을 때 쌍배로 오더 시키면 안 돼 아 나는 철수형 있는 팀 가고 싶긴 하는데 나 철수형이 이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라이너디를 터트려놨어 가만히 있는데 라이너디를 다 이겨놨어 아 다시 와 효니 딜량이 이게 하하하하 아니 왜 나 안 때리냐고 왜 나 안 때리냐고 왜 나 안 때리냐고 효니 티오가 에메? 에메야? 플레? 에메랄드라고? 플레 에메랄드가 플레 위 아니야? 다이아 직접? 플레? 원딜이잖아 원딜 원딜 올렸잖아 원딜로 음 대훈이 골드잖아 원딜로 올렸잖아 원딜로 전판 원딜했는데 아무튼 오케이 원노를 형님보다 잘한 것 같은데 원노 대훈이 왜 나 아까 좀 버그 있더라고 아깐 아 있었어 있었어 아니 이게 솔링은 달라 이게 솔링은 다르지 지금 팀원들은 잘해주잖아 그치 그치 어 정상원들이잖아 정상원들이잖아 양옹이는 최수형도 최소골드 팀장님도 최수실버 아 그럼 뭐 밸런스 해 9만원에 끝내보자고 한번 말이라도 올려볼까요? 동숙님 한 실버 1 동숙이 실버 어 실버 1은 되는 것 같아 실낭 4 실 3 정도는 돼도 실 3개는 좀 한번 팀장이랑 얘기 오케이 한번 얘기 누나 봐 예예예예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 지는 라인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다 이겨버리니까 어 모든 라인이 다 이겨버리니까 동숙님 골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골드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골드 가려고 지금 요네 깎는 중이라고 아니 동숙아 겸손해라 아직 실버부터 가고 아 예 너 너무 지금 어 아까는 이렇게 너무 고개가 뻣뻣어졌어 아 요네가 막 휴두는 거 진짜 장난 아니었어 아까 사이드에서 아니 상빈이가 그 엇갈리 잘 못하네 정글이 아니 잘 흘렸어 니가 처음에 잘 흘렸어 알리긴 흘렸네 진짜 잘 흘렸어 안태형은 아니 근데 뭐 바텀 상수로 이기고 뭐 정글이 뭐 항상 그냥 손에 상빈이가 철수 형님 손에서 지금 놀아나니까 아니 이거 라이너들이 다 이기니까 나는 그냥 찍어만 주면 다 피해 뭐 죽으면 내 탓 아니야 하면 되니까 뭐 러너님이 그 마이크로 오더를 내려 바텀에서 아 저 가라 어 뭐 집에 가라 뭐 저쪽 가라 이쪽 가라 딱딱딱 나 그냥 대훈이 그냥 이대로 팀하고 싶긴 하네 아니 우리 진작 이 멤버로 막 자나 때 같은 거 나갔으면 우승했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쌍배인데 어 그 뭐야 그 결혼식 때 돈 많이 넣었잖아요 천 원만 깎아주세요 아 야 얘 왜 쟀어 아 아 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2천 원 깎아줄게 2천 원 먼저 내는 거 먼저 내는 거 응 먼저 내는 거야 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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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좀 깎아줄게 좀 깎아줄게 아 선입금을 하면 아 아 아 일단 한번 하고 올게요 예 어 우리 줄 서자 우리 퍼플임 결국 하기로 한 거야 또 어 그런가봐 뭐 주픽으로 하는데 아 주픽으로? 어 어 근데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그냥 팀 게임을 그냥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다섯 번쯤 잘한 게임 잠깐만 잘한 때 내가 두 번 우승했고 철수 형이 철수 형 몇 번 우승하셨죠? 나 두 번 했지 침창민이 한 번 응 대훈이 두 번 묵삼 한 번? 한 번? 두 번? 저 한 번 한 번 아니까? 여덟 번 여덟 번 우리 다섯에서 여덟 번 수 있어 꽉 차다 수겁지 진효야 오른쪽으로 줄 서자 나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그 철수 형 줄 서자 형이 탑하고 제가 원디라는 게 낫 그게 밸런스가 맞아 응 응 근데 지금 주픽 한 대잖아 아 주픽 하니까 아 주픽 하니까 저쪽 주픽 하니까 어 철수 형 왔다리 갔다리 아 그러면 너너대 이제 다운이야? 어 롯따 롯따 이거 뭐야 동숙이 왼쪽 갔다 올래? 응 좋아 맞추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앞에서 한 거는 그냥 살살한 거야? 케이틀린 막 이런 거는? 상대가요? 형 형 케이틀린이 모스트픽이에요 근데 주픽 한다며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 원딜에 저 탑을 가면은 너무 잔인해질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잔인해 지금 제가 어디라고 형이 탑 받은 게 그나마 우리 지금 나 나 현이랑 쓴 적 없고 너도 소현이랑 쓴 적 없잖아 너 그렇긴 하죠 어 주픽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발목 꺾고 빨리 파 시켜버릴까요? 그냥 아킬레스 건 끊어줘 길게 가지 말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좀 무시했어 저쪽이 그냥 빨리 잡아주는 게 오히려 저기에 대한 얘기네 그 일본의 그 할복함 목 쳐주는 사람 있잖아 목 쳐줘 그쵸 그게 맞다 걔네 이거 학철에게는 3대0 아 쳐주죠 그냥 주픽 학철다 주픽 주픽 벤을 벤 어차피 울라프 빠졌고 울라프 빠졌고 오로라 빠졌고 남은거 볼리베어네 볼리베어 벤 할게요 그냥 일단 어 벤에 벤에 진심오도 갑니다 하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벤 샤코 어 샤코 샤코 웹강지 아 아 계성 못해 아 계성 못해 샤코는 어때요? 샤코 살려주기 전략 어때요? 아 좋아 샤코? 샤코 한번 보고싶다 나 한번 체험해보고 싶긴 해 좋아 좋아 라이너들 좀 힘들수도 있어 나 안살납니다 샤코 넘블벨 확인 근데 솔직히 샤코 그정돈가? 뭐 풀면 뭐 대단한 활약할거 샤코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솔직히 대단한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 정도 체급차이면 샤코 해도 안될거 같긴 해 라이너들이 안나게 되면 근데 샤코하면 리신에서 그 막 보이게 하면 되잖아 꽝 쳐가지고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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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가루 씩 아하 Será 익혈이 좋네 요리 휴 뱅 좋다 그런거 사이드가 좀 박근거 아기 빨리 수연이 온다 있겠다 아 샷이야 아 아 이라와 대통령이 가ús 저 저거 같아요 진주세요 지모 5어진 등들 아가 파토랑 또 잡혀가 되어 4 그 다음에 정글 나가시면 될지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 우디르 카직스 다 돼 나 좀 다 돼 릴리아야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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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릴리아 좋지 릴리아 좋지 형 그냥 풀이 파밍에 계속 아 그래도 돼요? 오케이 릴리아 그렇게 해야 돼 시 frames 오 형 상장해서 괴물되 ㅎ 마지막 什 사코 섬나 می慢 아니면 바텀 무조건 괴마 here 마칸이다 여기서 뭐 바텀 완성시킬까요? 아니면 미드 나갈까요? 바텀 고를게요 바텀 어... 어... 노틸 하실래요? 노틸! 노틸 하실래요? 노틸! 노틸! 노틸이 시비로한테 안좋긴 해요 형 그래요? 그러면은 알리스타 할래 알리스타 할래? 알리스타 할래? 알리 하시면은 W 안시피잖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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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알리굿 라칸이랑 라인전도 뭐 그렇게 안 힘들듯? 응 그러면 샷미드인데요 형? 뭐 미드 있어요? 미드는 아마 세트나 세트 블라디라 서스 뭐 이런거? 아 니가 할거? 아 그러면은 펜이 옆에 애니 알펜 하지마 아하 하하 탑배네 탑 아 뭐 뭐 있냐? 뭐 없지 않냐? 아 모드 모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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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아렘벤을 끌어내는 점점했다 아 암크가 어떤데 혹시나 찝찝한 베이가 베이가? 성장하면 좀 피곤하니깐 오 적절해 베이가 크면 좀 피곤하니 베이가 나면 베이가 나면 어 뭐 뭐 뭐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뭐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서스 네 나서스 여기서 피어리스 뺄께요 아예 그치? 그리고 상대가 나면 나서스 타민으로 네 그니까 심리전 미드나서스 심리전 근데 미드나서스 좋긴 하더라 라인 유지어 미쳤던데 그럼 나서스 빠지는거야? 오픈헤드도 해 응 좋아 좋아 원거리 나오면 콩콩이 들면 돼 나 1라오이 이거 봐 나서스 타민으로 1라오이 하나 쓴 줄 알아 하나 쓴 줄 알아 다겠다 진심 펀치긴 하네 1라오이 아 모데벤 좀 아프네 1라상대로 모델 좀 이거 뭐 할거야 진유엔? 그웬? 오 룩맨 좋아 룩맨 너무 좋지 이거 그웬하면 그웬 안죽을거 같은데? 한타테? 애니 아니면은 미드애니 세계의 태양 어때요? 세계의 태양? 세계의 태양? 케일 아 케일 괜찮겠어? 어? 야 케일은 좀 야 이거 언제 기다려 이거 릴리아블루 케이오 케이오 잠깐만 저쪽에 저쪽에 저거 흐웨이래 애니 애니 아니고 흐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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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린 뭐해 케일 주세요 케오 오케이 아니 이게 케일 아니 이게 이 새끼 이기고 있다고 막 하는거 아 성장해 그냥 엎어져 아니 정글만 먹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철수 형도 카소스 했지 아 그럼 나도 나도 그런거 했지 아니 근데 릴리아도 고열이긴 해 아 그 아하하하 아니 근데 표현이 고열보다는 성장은 아 바로 나 성장형 성장형 아 이런 놈들 이거 성장형 케일보고 눈이 집어져가지고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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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옵이 가장 큰 적이다 진이 형 막 밸런스 조절하는거 아니지 지금 조금 아하 아하 나 후웨이 스킬 모르는데 다 피모케 케이요 형 아 후웨이 스킬? 그냥 그냥 대충하면 돼? 대충 알려줄게요 형 어 쟤 많아서 지금 들어도 모를걸 그 막 땅 갈라지는거 있던데 막 땅 갈라지는거는 그냥 이송 느려지면서 럼불군 같은거고 목피아 같은것도 비싸 눈깔 까는거는 이제 눈깔 근처에 가면 시식이 걸려요 웬만이다 그리고 형 그 스웨인 그 기술 아시죠? 동그랗게 지점에 떨어지는거 그거 있어요 위에서 뚝 떨어지기? 네 뚝 떨어지기 그 이거 저 그니까 약간 차코가 우리 정글 막 들어올거거든요 그 라이너분들 와드 좀만 이렇게 들어온 길에 한단씩만 해주면 니도 안사잖아 아 좋아좋아 전 종수씨 사는거 보고 살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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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씨 서포터 먼저 좀 사오 그래요 나 정글러인데 어디 친분도 낮은 서포터가 정글러 아 나 알리스타였구나 아 나 알리스타였구나 기발할까 형 이거 바텀게임 해야될거 같아 널 먹지 못을 리얼 갱이 쉽지 않겠다 좀 쩔이네 수나마 바텀 탑은 아닐고 히드도 안되고 응 돌아야겠다 아 몰라 황금알리스타 드레스코드 있습니까? 드레스코드 몰라니까 색깔 이번에 다른 분이 좀 누렁색 어때요 누렁색 노랑색 노랑색? 한번 찾아볼게요 노랑색 저 황금알리스타 오케이 노랑색 좋아요 누랑색 아 근데 알리스타는 종치는거 젖소가 그게 국률이긴 한데 아 저 그거 땡땡땡 종치는거 신경쓰다가 자꾸 죽어요 피지컬 필요해요 그거 맞아맞아 종치고 있으면 왠지 끊기 싫어 종치는거 잘못 누르다가 큐 찍어봐 갑자기 땅 찍어 아 맞기래 와 이거 와 진짜 우리 나소스의 케일에 릴리아의 그냥 와 진짜 서로 고혈파이고 아 그래 그래 예 난 정글 위주로 하려고 난 정글 위주로 정글링 위주로 정글링 위주로 정글링 위주로 이거 어떻게 샷코 박스 다 부셔요? 가서? 부시면 좋죠 아 윈배 가서? 좋다 박스에 차 앞 딱지 다 붙여 어우 쌍코 47만점 다 부신 가지만 해 와 47만점 뭐야 저게 진짜랑 가짜를 절대 구분할 수 없는 샷코라며요 엄청나지 쌍배 샷코 연기 잘하긴 해 니트쇼 근데 쌍배가 자기도 구분 못해요 가끔 아 그래서 속인가봐 그래서 속인가봐 아 오케이 오케이 스스로까지 속이는 자 박스 차 앞 갑니다 예 근데 저 지금 쓰레기에요 미니언보다 약해요 음 싸워봐 그 케일 노란색 맞지? 대훈아 혼자 어디가? 어 어 인배 간다고요? 어 어 얼굴 노란색 어 뭐 박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돼? 지나가야돼? 깨? 내가 돌릴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어? 아래로 한번 또 가기 아래로 한번 또 가기 어 어 케일 시간 돼? 케일은 집 가고 케일은 집 가고 여기만 뚫고 여기만 뚫고 오케이 가셈 오케이 어 와드까지? 가자 가자 한번 쓱 갔다가 응 샤코가 또 박스 깔아놨을거거든? 이거 이거 말리면 쌍배 존나 말려해 이런데 와드? 이런데 이런데 박스 어 어 칼부모터가나? 저쪽 칼부부터 우리 칼부가는거 아니야? 어 우리 칼부갔다 우리 칼부갔다 그럼 나 상체 칼부 형 빠지지 알리 그럼 나 뭐 먹어? 우리 칼부 먹는데 칼부 체크해줄게요 형 여기 칼부 시작하면 좋긴 해 그래 나 여기 칼부 저기 칼부하고 우리꺼 먹어 그래 종수야 너 너 먹는거까지 해줘야겠니? 어 우리 어 우리 칼부 있는데? 블루 시작 블루 시작 그럼 게이드 형 여기 먹고 우리 블루 시작하면 돼 형 오케이 선의를 잡을게요 네 미드 바텀 있고 형 그냥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들어 먹어야지 우리 칼부 쪽에 와드 당함 어 우리 쪽 주고 아래쪽 반으로 깔라먹을게 와드 릴리아 정글링 줄래 깔라요 나이스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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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우리 레드 스타트 했네요 골렘 먹고 내려왔어 지금 승캠즈에요 한 번 던져주고 갈게 나이스 좋다 형님 우리 레드초 다 털렸어요 위캠 오케이 형 그냥 상대꺼 다 털고 우리 저 내려갈게요 잠깐 상대꺼 나 털었어 형 그리고 턱큐를 시비르 강 나오면 박는게 좋아요 아 시비르한테 오케이 상대 이제 일로 들어갔을거야 샤코 어디로 갔다고? 상대 적 블루 블루 왜냐면 아래쪽 걸린거 아니까 아래는 프리에요 계속 그냥 라인 밀고 압박하면 됩니다 올해 3렙 샤코 이제 탑 탑 여기 먹을거야 아마 올 수는 있지만 아마 그게 정석이야 난 아래꺼 먹을거고 슬슬 집갔다가 아래로 올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자신감이 있는데 바텀? 바이게 타임이라 괜찮아 바텀? 내가 바텀 있어 내가 와드 해주고 갈게 응 아악 오 샤코 샤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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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오 나 위치 걸림 할게 없냐? 응 형 천천히 하면 되요 대법 먹고 이거 뭐 갱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지 알아서 성장해야돼 할게 없네 어 미드 한번 가볼까? 홈설 미드 한번 싹 들렀다 할게 저도 갈까요? 형 미드가져마 형 미드가져마 안하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냄새가 살짝 낙이네요 나이스 나이스 역시나 역시나 아 그래? 죽었나? 아 패스할게요 어 저 상이 너무 안좋아서 아 가지말것 겐추네요 기다리 자꾸 일로 들어온다 느낌있는데 근데 여기 심심해 여기 형 근데 어쩔수없어 이게 그냥 상대 형 CS보면은 13개 차이다 어 형이 그냥 캠프 어 뭐야 죽었어 형 여기서 시비를 강 나오면 박아도 되요? 야 자꾸 장난아니야 오케이 저희 천천히 하는 조합이니깐 아 천천히 하는 조합 우리 네 여기까지 점압 빠짐 형 이제 이거 쌓아서 다음에 어 직간다 직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밀어버려야되는거 아니야? 네 이제 밀고 여기까지 밀고 오케이 근데 다텀 되게 앞서는 중 개소주급 진짜 개소주급 진짜 개소주급이네 아 근데 어차피 키를 다 사쿠가 먹은게 차례 다행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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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다이너는 키우고 못 키웠으니까 저 안먹어도 돼? 네 직간에 직간에 괜찮았지 아 아깝긴 한데 괜찮은 괜찮은 빨리 펜 뽑아서 계속 압박하는게 핑허 샀어요 혹시? 네 저 핑허 샀거든요 저 샀어요 저 어 종순 샀어 난 항상 사지 첫 기회 안에 사지 어 어 하하 하하 이거 용 용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케일이라서 유충은 절대 안돼 오케이 용 칠게? 용을 지금 쳐보실래요? 어 찍갔다 왔으니까 부시할게 어 근데 샤코 여기 보이지? 어 나 내려가 그럼 지금 치지마 우리 미드도 못 와 어 내가 내가 해 줄게 요거 바이게 싸움 봐주면 좋아 된거나? 오케이 오케이 향샷 보네 나 갈게요 어 흐이 가요 흐이 가요 이거 시비는 뭐다 시비는 뭐다 일라도 못감 뭐야 저거 나 이상한거 막 날라와 이거 나이스 내 몸이 너무 두꺼워 진짜 맞나 저거? 가짜인가? 용 때리자 용 때리자 이거 어 샤코 피가 없긴 하거든 어 용 때리자 샤코 뭐다 이거 에 그래그래 나소스가 좀 든든할 거 이거 공타로 뺏길 수도 있지만 내가 당떤 싸움 해볼게 없어? 어 있어 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오히려 먹었어 게이버 저 내려갑니다잉 어이 형 우리 형 피가 별로 없어서 그냥 라인 밀고 집 가는 판단 나쁘지 오케이 가자요 아 집 가는 판단 해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산 맞추고 가요 나이스 딜갱 나이스 딜갱 Box 연락 위치를 가지 나 위치 걸림 일 fulfil 수이는 거 같은데 스트레 fosse 잘하시는데 어우 매서워요 저 지금 숨 모쉬고 있어요 이제 곧 쉬어질 예정 하하하하하 바탕 안보임 한번 한번 1번! 오케이, 풀패스 오, 뭐야? 채워줌, 채워줌 오케이 왜 앉아, 왜 앉아? 아, 이게 진짜야 아, 이게 진짜였어 아, 저거 살아갔어? 개빡치네 아, 자는 걸 했어야 되는데 아... 까비까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샵코도 체력 없어서 좋고 쿵 나옴 아, 수면에 쳤어야 되는데 라인 밀어줄까? 네 나이스, 형님 아, 좋아요 나 쿵 생겼다 오케이 저 와드 좀 하고 올게요 네 탑 어때, 지조야 탑 굉장히 할만해요 좋아, 그러면 탑 죽게, 저거 네 응 하지만 탑에서 싸우면 안 돼요 오케이, 싸울 생각 없어 형권아, 그쪽 샵코가 중요했다 들어와야 되는데 되나?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열받았어 허허허 부시고 올게요 아, 치나부다 지금 일라오이가 와드해졌다 탑수발 질팟기 아, 너무 여기 좋지 안 딱 갈라, 비아래 좋지 오, 저거 맛있겠다, 저거 허허허헣 무마이 이거 밀고 다음에 이거 먹을까요? 네네 그럴까요? 릴리아도 바텀밋고 어, 여기 있다 뭐야 어? 이게 뭐야? 그거야 대가리 찍어 샤크가 미드 역객을 보지 않을까 들어갈게요 나 미드 가는데 샤크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2대1로 땀 어 나 궁 없음 떼굴떼굴 오케이 뺄게요 형님 어 뺄게요 어어어 어어어 간다 네 형님 들어와 어 나 죽었다 제가 잡을게요 어디가 잡아줘 제가 잡을게요 제한먹을게요 형님 와 좋아 나선스 크면 이득 나선스 크면 이득 네 그만 형 거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2초 3초 1초 묵묵히 CS 먹는 느낌이냐고 나이스 제잘먹음 오케이 1라인 노공 오케이 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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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잘했다 알리 이거 라이형 계속 밀면 돼요 난 어차피 나 커톤콜이라 샵코 죽었다가 바텀 한번 CS 먹으러 갔다가 찌릴 수 있어 그 생각만 압박 넣자 너무 가깝게 노 오케이 집 계속 못 가게 할게요 바텀 마나도 없고 저 시비르 전멸 빠짐 정화도 빠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왔다 샷쿠 왔다 바텀 상대 정글 들어가요 나 형 빠지자 바텀 좋아요 나 이거 상대 정글 내꺼 달달 고운이 애매하네 쓰다 용치나? 용치네 용으로 바로 가자 바로 갈게요 용을 방해만 해 줘 내가 떨어먹고 믿어볼게 cab 차주 방해만 해 줘 일단 나 일단 흐웨이 궁 뽑았어요 오케이 나 미드 간다 오케이 궁 뽑았어요 형님 저 재우면 킬 나이스 킬 나이스 먹어요 형님 나이스입니다 저 여기까지 형 와드 좀 부셔도 돼 내가 총알이 몇 발 없어 이거 용 칠게 형 이제 우리가 용 치면 돼 아무도 날 막지 못해 강타 곧 돌아 10초 이거 형 라인 밀어놓고 용 붙을게요 좋아요 자 들어갈게요 형 용 가자 진영은 왜 CS를 이기고 있냐 그냥 타워 객을 켰어요 그냥 이걸로 손 좀 땡겨야겠다 굿 형님 미드 한 에이브만 받을 수 있으세요? 아이 그럼요 그냥 쓴 미드 밀어주세요 아 이게 떼준만큼 돌아오네 미드 탈탈고요 상대 나이스 후웨이 이쪽 핑화 오케이 샤코가 왔을 수도 있겠다 바텀 샤코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 컨처에 하시죠 형 뭐해 뭐하는데 샤코 여기 샤코 여기 형 그럼 2대2 해도 돼? 형님 저 저 드려요 저 궁 15초 네 네 궁 오면 해볼까요? 오면 오면 8초 네 이게 쟤는 나는 10만원으로 다이브만 봐줄게 왜 근데 다이브만 봐줄게 해야겠는데 헥 오케이 형 궁 없긴 해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갔다 재운다 야 마나가 없긴 하거든요 굿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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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샤코 샤코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굿 나이스 형 형 키없다 나이스 샤코 타비야 미스 샤코님 크라잉 하세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탬탬이 울어도 돼 탬탬이 울어도 돼 어 뭐야 한동숙이 울어버린 형 이거 여자 울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롤트리 탬탬 저 형 정령영선 선택으로 갔어 와 정령영선 행복 헤르메스는 안갔네 밤바를 미친짓으로 아 이거 정도까지는 나이스 다미니 하죠 형님 동사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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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라 미드 오케이 여기 밀게요 이거 바텀 싸우면 이겨요 시비를 물면 네 어 그럼 나 바텀 쪽으로 한번 가볼게 샤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네 좀 멀긴 해 아유 동화 반응 좋다 오케이 나이스 샤코 온다는 거 생각해 오케이 와도 와도 될 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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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이제 다시 정글둘게 이거 집 가자 형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너무 너무 좋구요 어응 샵이 잘 맞는데 하하하 미드 한번 갈게요 네 아니 라인조들 그냥 다 이겨버리는데 라인조들이 진짜 정글만 도는데 이겨있네 형 성생하라고 했잖아 아 그니까 나 미드 간다 종수씨 무임승차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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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없어 붕 뽑고 싸우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뽑았어요 네 이거 싸우면 지칠 듯 비싸지기 준비하품 어우씨 그 아파가지고 붕 뽑고 싸워야 돼가지고 어 갈까요? 시감이 없어서 없네 샤코넬 다 왔다 미드로 오케이 무게의자 붕 없어야지 이거 저 이거 촉수로 스택 좀 쌓을게요 오케이 갈다 어 미드 이거 진이 미드사용 미드로 다 왔어요 지금 미드에 있어 지금 미드에 있어봐 어 전령품 근데 나 만화가 없어가지고 저 같이 막아줘 2차에서 받을게 벌레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어우 너무 벌레많아 벌렁만 치우면 됐든요 바텀으로 다 내려온다 바텀으로 다 내려간 바텀으로 다 내려간 어 집갔다 어 샤코넬 샤코넬 응 오케이 나도 가는 중 오케이 알리영도 오세요 네 아니 케일이 성장 지리게 하는데 샤코 샤코 하하 내려갔어요 미드미트 소조 진 샤코 왔다 어 이제 옮길게 이거 이거 들고 나도 옮길게 몇 や팟 어여 11룡 Robin 콩 형 우리 집 갔다가 미드 가자 형님 머포 좀 저어주시면 머포만 아오 그래그래 네 다른건 괜찮은데 머포는 좀 아 이거 좀 중요하지 감사합니다 저 이상한거 뺨 저거 눈깔 감사합니다 나소스 그라인까지 먹고 정권아 일로와 나 가고 있어 어 나... 바팡 가야겠다 나소스 컷 따비르 컷 나이소 나이소 나소스 형 천천히 천천히 밀기 해봐요 나 왔거든 가자 응 어 알리 알리 뺏 알리 뺏 죽었다 죽었다 접어 걸렸다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빼면 돼 미드 개통 시켰어요 오케이 네 나이스 제 눈깔 하늘에서 떨어지는거 너무 싫음 이거 뒤에 샤코 어 이거 갈게요 아 나 빨게 뺄게 빼야겠다 샤코 저만 빠짐 저만 빠짐 오케이 이거 쟤네 바콤 웨이브 졸라 태웠어 일라웨이브 올라왔어 뭐고 한국에 용친다 이거 진짜 어 형 쟤만 용치는데 내가 방해해 보고 어 그럼 나 뛰어갈 수 있어 와볼래 저도 감 오케이 일라웨이브 내려가도 궁 없어요 아 나소스 지금 맘껏 즐기는 중 저 뒤에 있어요 저 오케이 나 가는 중 궁 없어 아 용 저희가 먹을거죠 그럼 저 칩 가서 틀 뜰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나 빠져나가야되서 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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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용용용용 용 드세요 나 이제 미드 먹으러 갈게 음 여기 피만 있어 피만 지워줘 오케이 네 일라웨이 온다 좀 무서운 애야 쟤는 별로 잘 안컸는데 아 그래 나소스 조금 조심 진효가 훨씬 세네 응 아싸 문어발 문어발 어우 너무 좋다 이거 먹을까요 아 이거 블루도 먹자 케일아 이거 먹자 여기 와드 여기 와드 경건이 여기 와드 좀 깨줘 있다가 어 야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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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뺐어요 신기들러 어 그래서 잡았어 나이스입니다 형님 아 없어졌다 오 뭐야 야 너 재밌겠다 아 재밌네요 아니 여기 베소스 졸라 잘건네 딸이가 어떻게 막을건데 나소스 며친데 아니 씨바견인줄 알았는데 폭풍이네 이게 템탱이 우시겠어 저거 나소스 며친나 552 아니 딸이 군라북이네 나 없었기에 쟤 하하하하 아니 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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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효니 상대팀이면 질 생각을 안해도 될거 같은데 그냥 아니 왜 아니 왜 나 지금 마칩이야 근데 자꾸 마칩이야 그냥 오 자 내려갈게요 오케이 샤코 올라간다 포니도 자나띠 우승 한 두 번 하지 않았나? 포니 한 번 두 번 했나요?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형 우리랑? 우리가 한게 단가? 모르겠네 모르겠네 어? 나 왜 죽었냐? 어? 어 형 형 빼야돼? 어 나 간 오케이 이거 바론 칠 수도 있다 어 형 근데 바론 딜 안돼 근데 바론 딜이 아마 안될거라 이게 저희 케일 없으면 저 데이 아 진이 바론 흐웨이가 난다 어 바텀 어 바텀 둘 일단 흐웨이랑 어 넷 넷 넷 넷 미드 밀까요? 바로 가네 미드 쳐도 되고 바론 가네 근데 살 거 같은데? 어? 이거 살릴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도 한 번 뛰어볼게 오케이 그럼 미드 밀게 어 가게 너무 멀어 웬만하면 빠지려고 해봐 어 뺄게요 어 흐웨이 궁 어 나이스 나이스 케일 궁 저도 감 아 안되긴 하겠다 잡았어 샷코 있다 둘 잡았어 나이스 어 와 이거 4 5대2로 싸워가지고 둘 잡고 할래? 형건아 나도 있어 뒤에 아 너무 아파 일라우이 궁이라 빼야돼 이제 때문에 까잡하러 가야겠다 너무 아파 형 나 가고 있거든? 와 와 어 어떻게 된다 이거? 오오 이곳 찰콕 찰콕 흐를멓으로 이겼는데? 에이 어이구 어이구 상금콜 좋았다 어이 아 릴리야 철성 너무 잘하는데? 아 릴리야 뻘장 뻘장이었지 이거 에이 살상 이번에도 이겼네? 으, 그러니? 아니 진짓픽인데 이게 아 일라올이 선체 파괴자 뭐야 메타 지난 룩소연 뭔데 왜 바꼈는데 저사람 성형이 왜 바꼈어 언제 룩소연 됐는데 50초 자 수비를 한번 쫌 꽂아내고 오케이 궁백 써 응 가자 뭘 해도 되겠는데 토니가 못 느꼈겠는데 나이스 나 힐 사이드 힐 어 이거 위로 위로 오케이 오케이 나 쿵 없어 나이스 형 해 해 저도 내려갈게요 오케이 가자 가자 쪽독 가자 이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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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만 재미없네 아니야 병건아 너 때문에 우리가 재밌을 수 있어 믿음일게요 저 어디갔지?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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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범인 색출하기 재밌다 재밌겠다 아 나도 저거 나도 모리 사냥하고 모리 사냥하고 싶다 저도 가는 중 뭐야 여기도 뺄게요 후웨이도 뺄게요 후웨이도 뺄게요 오케이 다 뺄게요 다 뺄게요 여기 안에 이거 이거 자는 낙한 볼 사람 하나 둘 셋 제거 아이스 뭔데 뭔데 힘 조절을 좀 했어야겠나 너가 한번 물어봐 이건 칸형이 너무했다 이거 칸형이 너무했어 아니 그니까 지가 나를 왜 섭외했냐고 진짜 이거 안되냐고 동숙아 넌 너무 매했다 아 나 여자 울리는 남자 아닌데 진짜 손님 말했다니까요 근데 딸미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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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조금 천천히 깼어요 조금 천천히 음미하면서 난 알았어 오케이 매너까지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잘하네 나 이번 판 하면서 탑 한번도 안가 아니 냐옹이 상대로 케일이 왜 그니까 왜 이기자 쟤가 아니 나는 이 게임이 왜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나 개 털렸는데 그냥 아니 탑 되게 잘했는데 CS도 잘 먹고 치명이 잘해줬어 그래가지고 커플라인전으로 욕먹고 막 상대 욕을 몰아내고 막 아이 찐이 잘한거지 처음에 미드에서 더블킬 타 해가지고 그럼 끝난건가 이제? 저기는 10만원 저희 10만원씩 딴겁니다 아 100만원 할걸 아 아 좀 더 할걸 아니 저기는 샌드백만 당하다가 끝났네 그니까 재미없었겠다 그니까 밸런스가 이제 내리만원 돼 지금 우리 올라갑시다 저쪽 이제 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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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누가 봐도 간다 나 스스로다 파트너 간다 스스로? 아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어 갑시다 해야지 5만원은 룩사님한테 줘야되나요?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죠? 아니요 저는 다이온이에게만 할겁니다 다이온이에게만 받을게요 네 아 나 지금 충전중이야 기다려 아니 내가 충전할게 저 다중고니 아 네 지금 충전중이에요 기다리세요 아니 그 철면수신방 저희 팀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그냥 아니야 철면수신방으로 좀 아니야 아 내가 네? 철면수신방 철면수신방으로 드리면 돼요? 네 파트너 아니 저기 아 병곤씨 파트너 아 아 수수료 그럼 수수료 떼고 줘도 돼 병곤아 네? 수수료 떼고 줘도 돼? 야 그럼 너한테 아 지금 잠시만 지금 지금 바로 주는거죠? 예 수수료 형님한테 수수료 형님한테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철면수신방 혹시 그 팔로우 책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부캐로 아 아 아니 부캐 아 부캐로 네 제가 네이버페이가 본캐가 등록이 안되가지고 아 근데 좀 종수방송 매니악하긴 해 나는 쌍배인데 나는 근데 진짜 충전중 오케이 맞도록 쓰니까 아 여러분 저도 충전할게요 팔로우 한번만 네 아 아 아 아 스스료 아 나도 스스료 떼는데 병곤씨 아 스스로 치킨단 말이에요 괜찮지 않겠는데 혹시 팔로우 채팅용 해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지 찾고 있어요 잠깐만 아 그 채팅창에 점점점 누르시고 하면 돼요 아 채팅창에 점점점을 누르고 네 제가 부캐부원이라 어 채팅 이용 권한 네 오케이 모든 사양들 아 좋은게 좋은거잖아요 아 이거 돈을 돈을 어떻게 쏘지? 돈을 어떻게 쏘냐고? 아니 뭐 몰라 나도 치즈 여기 가서 하는건가? 채팅 옆에 치즈 있잖아 채팅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잘 전해드릴게요 네 아니아니야 컴퓨터 공개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전하기 아 나윤이 님이 룩 3호 파티 우리 중에 아프리카 파트너 없지? 다주야 파트너 20% 그래서 우리 졌어 아프리카 파트너 20% 어? 그랬으면 우리 졌을거 같은데 영걸 씨 네? 무슨소리에요 아프리카 알거에요? 아 혹시 있나요? 아주 그래도 잘하던데 잘하던데 아 여기도 20%야? 응 오케이 여기는 25% 아니 소시병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다주님 그 잘하시던데요 제 그랩 다 피하시던데요 철수 형이 진짜 뭐 명품이야 라이너들이 그냥 다 이겨있어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주는거지 미드에서 2킬 줬는데 니가 다 먹었는데 우리가 이겼어 라이너들이 그냥 킬 몰아먹은 샷코가 캐리 못하면 져야지 뭐 샷코 잘 컸는데 왜 태그를 갔어 딜갔어 아 그리고 따요니님도 잘하던데요 따요니 카이팅 불꽃 카이팅 이렇게 끝나가니 저는 그냥 저 카카오페이로 주면 안될까요? 이게 저희 이번 달에 한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번엔 이번엔 기금에 언니 어디 열혈이야? 아 이게 내가 제가 혹시 카카오페이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게임에 내가 현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근데 현질은 네이버페이로요? 네이버페이로? 네이버페이로? 네 저기 카카오페이로 러너님께 룩상님께 5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그냥 다 하는 걸로 하고 효니가 효니가 룩상한테 아이고 상윤씨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상윤아 고맙습니다 나 오늘 나 오늘 8만 2천원 벌면 돼 어? 뭐라고? 카카오페이로 주는 건 안된다고? 8만 2천원 돈으로 써야된다고? 그럼 기다려봐 내가 저기 빨리 풀고 올게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 아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끝났나요? 그냥 그래 돌리지 마요 쳐야돼요 더 아니 근데 죄책감이 들어 세 판 내리 때리고 그냥 끝나면 아 이거 너무 너무 이거 어떻게 탈수 타서라도 안 합니까? 너무 불화치지 불화치지 마세요 저 하나도 죄책감 안 했잖아요 제가 올해 제링북해 보였어요 니네 셋 사이에서 제링북해 보였거든 내가 봤을 때 소윤아 나 진짜 때리면서 울었다니까 아니 아 거짓말 하지마 지금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웃고 있잖아 아니 소윤이가 나한테 뒷걸음질 치는데 쾌감 살짝 오더라고 하하하하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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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뜻은 아주 무시했지 하면서 내가 진짜 어땠어? 나 좀 나 여태 나 약간 좀 여리여리하고 나 좀 여자로 보이겠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여태 모르고 여자로 보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 템템보리님 말씀이 없으셔 영양미 어땠냐구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템템네임 동크라이 어 이게 그냥 저를 템템네임 맞벨로 잡은 사람들의 오판이지 않나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밸런스가 조금 에 음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낯선스판 말고는 비슷비슷했는데 그냥 다른 팀원들이 잘해가지고 이거라 아 겸손까지 아니 러너님이 확실히 잘하시더라고 러너 잘하고 철수형이랑 너무 잘해가지고 지니우도 잘하고 지니우도 잘하고 지명이랑 이기니까 훈훈하다 저희 그 혹시 그러면 3판 2선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3판 2선으로 바꿔서 살짝 섞어서 살짝 섞어서 그러면은 룩삼이랑 따윤이 말고 누군가 아니면 팀장들 새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아보라 룩다가 다시 한 번 재평가해서 다시 뽑아보죠 아 룩다가 다시 뽑아보죠 아 룩다가 다시 뽑아봐 아 룩다가 다시 뽑아봐 아 룩다가 다시 뽑아봐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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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1억 걸어도 돼요? 지니우가 원딜로 한다고 생각하고 뽑아야겠죠? 네? 1억이요? 네 걸어도 되죠 그러면 원딜로 하는 거야 기준? 네 둘 다 그냥 고정해 딱 어디만 하기로 아 둘이 응 저 아니 잠깐 어디로 하는 건데? 둘이 원딜만 할 거야? 아 원딜만 하는 거야 원딜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오케이 원딜만 하는 걸로 아 윤희야 지니우라고 원딜로 맞배를 한다고? 됐다 아니 지니우를 잘하네 나 한도 풀었어 지니우로 원딜 잘하던데 러너님 아 도연아 고마워 드렸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게 밸런스상 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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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뽑았어요 저 뽑았어요? 질문이 있는데 이거 한 번 더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친선? 친선으로 하죠 친선으로? 오케이 이거 피어리스? 피어리스? 난 한 번 풀었는데 도파민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피어리스 하죠 이번에는 5만원으로 하자 세롯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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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만원으로 하자고? 5만원으로 하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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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도파민 중독자인가? 아니 그냥 친선으로 해요 친선으로 치트키 선물 너무 과열됐어 깔끔하게 친선으로 하자 그래 너무 과열됐어 아니면 그 말대로 치트키 하나씩 선물하기 어때? 치트키 선물 치트키 선물 아 치트키 선물 정도 괜찮잖아 난 치트키 이미 샀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상대방 구독해주기 어 그것도 좋아 나 귀엽잖아 좋다 좋다 나 구독 없는데 그 몇 개월까지? 아 그럼 병건 씨한테 나한테 구독해요 제가 아까 봐 네 종수 종수 씨한테 해주세요 젊은 수 씨님 구독을 두 개요? 제발 까먹어라 제발 까먹어라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해? 아 저쪽으로? 아 맞네 두 개를 어떻게 하지 이미 구독 돼있으면? 지속 까먹어가지고 계속해 글쎄 그럴 수 있어 그냥 맨날 하기는 10만원보다 꽂을 수 있어 어 연금이야 아 그거 까먹어라 아 그거 까먹어라 스피머들 까먹어도 어 네 왔어요 이것도 피어리스인가요? 어떻게 해? 네 피어리스 리셋 피어리스 리셋 피어리스 아 리셋하고 피어리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블루 누가 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먼저 골랐으니까 저쪽이 하시죠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루구스님이 왼쪽으로 가야되는거죠 왼쪽 꺼내주세요 아 근데 나 이번에 템템님이랑 해보고싶어서 루구스님 루사 오른쪽 루사 오른쪽 리드 리드원들이 바뀐거구나 아 그러면은 어 어 이거 그 초대주세요 초대 안되나? 초대 안되나? 잠시만요 자리 맞추는 중 제가 제가 오른쪽 가야돼 다시 오른쪽 나는 어디있지? 제가 오른쪽이죠 제가 룩 3편이죠 아 예예예 가대가 왼쪽 가야되다 어 어 재밌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칸치로 초대하고 아니 근데 철수 형이 생각보다 잘한다 철수 형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나도 이래서 이게 동수기를 데려올 수 밖에 없어 안그러면 밸런스가 이렇게 또 파게 돼 아니 지금 템템 님이 그 상빈이랑 해서 그런거지 사실 철수 형이랑 한번 바뀌어 이것도 맞긴 해 상빈이 좀 모답이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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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내가 과연 그럴까 뭐야 이 밥버릇이네 솔직히 동수기 버릇이네 아니 과연 이 밥버릇이네 아니 과연 이 밥버릇이네 편하게 욕할라고 뽑아 어 아 요렇게구나 편하게 욕할라고 잠깐만 나 부담스럽네 이러고 치면 어떡하지 일단 기대할게 너 템템님 어깨 템템님 땜에 속에 응원이가 쌓였구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되지? 나 때문에 쌓였다고 나 때문에 쌓였다고 아 오케이 해봅시다 누가 누가 그거였는지 항원 벗어 제대 동크라이 해 줍시다 나 때문에 쌓였다 그런 질문을 왜 하는거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템템님 아니 템템님 니 값 니 값 하셨어요 아니 뭐 템템 머리는 뭐 스킬은 아는 챔을 해야될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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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한테 뭐라하지마 우리팀이야 이제 이번에 2학목을 열심히 했어 진짜로 레츠고 쌍절곱말였네 레츠고 레츠고 어 저게 내려갈까요? 쌍절곱 쌍절곱말였대 네 레드 내려가세요 아 근데 이렇게 했다가 지면 범인이 나와서 이게 아 아 이기면 되지 앉아 앉아 이기면 상현아 내가 한번 승리 선물해줄게 뭐야 우리팀 다 어 야 나 여기 맞아 아 맞습니다 아 맞아 맞아 환영합니다 저희는 철면수심류를 환영합니다 아니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한것도 있어 아니 저쪽 러너님 막 진짜 디테일하게 마이크로 오더함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거 다함 아 그래요? 샤코가 초반에 빡센데 나중에는 승작이 좀 막아가지고 그러면 모덴할까요? 싫은거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모덴 되는 하이퍼 캐리어 이거 채팅으로 치면 돼? 강소연님 밴해도 될거 같은데 응 그럼 올라프 뭐 할까? 뭐 올라프? 올라프? 예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 전판에 좀 힘들어졌나봐요 아니 이게 솔직히 좀 제가 너무 오만했던게 너무 오만했대 저기 왜 노벤이지? 저게 왜 노벤이지? 그러게 긴 말 안왔나요? 안왔어요 뭐지? 뭐지? 가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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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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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 전파들 라인더들이 다 자리에서 샤코가 힘을 못 썼는데 어 여기다 막 뺀 샤코 해도 돼요 어 그래도 돼 아니면은 미대쪽 하나 어 근데 딱히 우리 배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샤코 배내도 되고 아 그 외엔 어 서로 탑 밴? 샤코 배납시다 너도 배내 어 샤코로 갈게요 샤코로 오케이 아 긴장되네 그러면은 세주 갖고 오면 되다? 아니 그 저쪽이 할라나? 재밌을걸 이렇게 해서 이거 이면 재밌을걸 하피그 샤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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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다 국밥이라서 상관없어요 우드루죠 우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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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뭐하지? 나 고름? 저희 원딜 저 겸손하게 진 가겠습니다 그러면 진? 오케이 겸손한 진 갈게요 국만 안전하게 쓰면 진 영품이지 그럼요 진나 좋아 너 예의를 장착했구나 예절주의 바로 됐어 어? 루나미 하려나 보다 러시안 이거 또 예절주의 들어가야 돼 이거 루나미네 어 루나미를 루나미 좀 쎄지 루나미 좀 쎄지 이거 서포트 뭐하실래요? 저 스웨인 할게요 스웨인 스웨인 싫어하던데 자주가 스웨인 좋다 든든하다 자 여기서 이제 탑미드 남았어요 여기서 나 미드벤 하는게 더 나을거에요 그러면 갈리오벤 할까요? 갈리오벤? 갈리오벤? 세뇨 들어올 때 갈리오벤 좋다 어 근데 심형 역시 스웨인 잘한다 그래가지고 다 배누 근데 나 개 못하는데 아니야 압박 느낀다고 했어 아 전에 그 저 큐돌릴 때 개트롤 애쉬랑 했었는데 땡기면은 루시안이 오히려 대쉬여가지고 막 다 펴죽이던데 어 아니 그 악몽 떠오른다 악몽 진짜 그때 상대 루시안이었는데 하하 근데 그 애쉬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케잎씨 이거 요네 아님 나서스 밴하면 좋을거 같은데 나서스 추천드리고 나서스 어때요 나서스가 좋죠 나서스 갑시다 혜니님 저 만약에 맞으면 땡기고 나서 그 찐 그 그 W 하세요 땡기고 나서 땡기면 W 알았어 우리만의 약속 어 너네만의 약속 어 좋아요 이거 우리만의 비밀 이거 교통정리 해놔야돼 아무한테나 말 안할게요 음 진짜 그거 다하면 영원히 영원히 멈추는데 엠템님 미드 어떤거에요? 저 애니 아니 우리야나 어 에 뭐하지 아니 이거 탑 뭐할거야 근데 못샷 이거 5픽 한번 주십쇼 5필? 오케이 이거 우리 어차피 같이 픽하지 않나? 아니 레드구나 어 템템이 먼저 그러면 전해가죠 애매하면 쉰 주셔도 되요 베이가도 있고 제가 완전 고르는게 좋을거 같은데 베이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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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골라 누난하게 응 아까 쉰 되게 잘하던데 응 쉰 그냥 쉰 해요 이거 러너 형이 한거잖아 아맞네 아니 근데 룩삼님도 잘하잖아 아니 쉰은 러너 형님이잖아 나 문도면은 딜 좀 뚫어야 돼 우리 진이랑 저거라서 믿음운도? 아니 탐문도 믿음운도 같은데 한동숙이니까 에이 그러지 않을까? 믿음운도로는 안할거 같아 소 소연님이 탑할거 아냐 탑챔하고 있어 그치 그치 소연이 탑하니까 엄청나게 팔이 짰네 심해요 아니 믿음운도는 진짜 넘어야돼 우리가 다 진도 탐진 탐진 미드 카사딘 저 탐문도 저 탐문도에요 이거 쉰다면 우리 그냥 지지 않아? 베이가 베이가 질이 세긴 해요 근데 에이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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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녹이는거 좀 힘들긴 한데 뭐해? 몰라 시바나 주세요 그럼 시바나 시바나 그래 시바나 해 그래 AD 시바나 좋다 응 나 시바나 있다 시바나도 AP 아니야? 우리 AP 천국인데? 저 AD에요 아 AD야? 넵 시바나 AD AD 문도를 잡기가 쉽진 않겠다 해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저 루시안은 잘하는 루시안인가? 잘하죠 땡기면 앞으로 가는 루시안인가? 난 뒤로 가는 루시안 앞으로 가는 루시안일 수도 있어 앞으로 가는 루시안일 수도 있어 난 뒤로 가는 루시안일 수도 있어 난 뒤로 가는 루시안하고만 해가지고 경고다 잘 생각해 어? 지금 이번에 또 자다 깼을 수도 있어 그 서포터 아니 그 원딜이 지금 침투했을 수도 있어 우리 만났던 하하하하 원딜 잘해 잠깐만 정글 되게 오랜만에 보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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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제가 선템 라일라이 차차차 갈 테니까 오케이 그럼 저 뚱뚱이 뚱뚱이들 못 움직여 오케이 제가 찐 지키면서 라일라이 차차차 해주면 오케이 라일라이 차차차 저 궁 죽을 때까지 돌거든요 아니 근데 침창미님 소프 너무 잘하시던데요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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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지러웠어 블리츠 매섭죠? 네 자꾸 그 병건이 지금 기분 좋아져서 한 번 미끄러질 때 냈어 하하하하 아니야 여기서 미끄러져 안돼요 임배 가야겠죠? 임배 가야겠죠? 임배 가야죠? 믿으러 갑시다 믿으러 갑시다 자 시작 갑시다 네 믿으러 가 무조건 가야돼 그래 내 계획이 후 가자 아까 전판까지 천판형 환기 못 먹어도 체력 파밍 해야 돼가지고 가빈 봐야돼 질 때마다 불운에 쌓이게 되는 저기 1렙 약하긴 해 파밍 그거 있다 세주 패시브 터지면 되게 아프다 근데 배돌아저님 계속 지면 팀 바꿔도 계속 지면 이길 때까지 계속 해주는데 하하하하 그거 룰이 있어 승리 보장제 승리 보장제 1승은 해야돼 모두가 그래야지 끝나 그럼 나랑 나랑 효니님은 무조건 1승 해야돼 어? 이따 대기 여기다 와드? 와드 박아? 일단 기다려 상대도 왔을수도 있어 왔어 왔을거야 와드 박고 빠졌을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 이거 먹어도 돼 탑은 가고 그래? 그럼 와드 여기다 박을까? 너무 긴장돼 오 와드다 얘네 안갔다 얘네 여기다 기다리면게 자 갈게요 이제 어 탑은 가셈 근데 이거 먼저 칠거라 일로 돌아서 일로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어? 진이 1선 맞아? 가자 이거 치는거 같이 쳐줄게 고고고 30초 30초 지금하면 일로 빠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긴 뇌가 있구나 여긴 브레인이 있어 사실 우린 뇌 없이 게임했는데 전반부터 오케이 고고고 오케이 고고 와드하고 아래로 있나보네 갈게요 저희 그러면 오케이 감 네 가능 우리꺼 여기로 와드만 맞고 그거 했나보네 종수야 나 와드 박아줬으니까 바텀 와 오케이 하하하하 병근아 우리 개손해 선 2랩 개손해 선 2랩 근데 저기 늦게 밀어줌 오케이 빨리 밀면 돼 그럼 런어님 좀 약간 선 2랩 되는거 같으면 약간 아껴서 먹는 스타일에 아 아 이거 바텀 밀어줘야 돼 상대 이거 바텀 여기 올 수 있어 나 와드 있어 약간 따놨다 이거 어 오케이 빨리할게요 어 손님 되겠는데 아 1랩 1랩 우리 우리 2랩 저기 1랩 빨리 해도 돼 해도 돼 오케이 푸시 돼요 상대 세드 여기야 탑미드 조심해야돼 아 자꾸 버그 걸리네 어 나한테 온다 이거 봐줘야돼 그래 나 이제 쓰리 빠져요 네 나 지나가요 미드 탑 조심하시고 미드 특히 라인 밀어있어요 나 예 대쉬로 피하는데 저 잘하는 잘하는 거 같은데 잘하는 루시 아니야 아까랑 달라 아 아 아 아니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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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 오케이 따윈님 순서 안 시켰네 우리만의 비밀 아 맞다 나 어쨌든 맞췄어 어 세주탑 세주탑 태경보다 되게 느리네요 어 어 뭐야 세주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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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미쳤구요 아 아이 느낌이차 잡고 죽는다고 이거 문도 문도 유치하도 썼어? 그거는 못 봤어요 오케이 아싸 세개 나는 아래 발길 먹고 여기 세주 이거 먹고 싶거야 미드 나도 가 밑으로 빠져요 네 아 아 까비 준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찍어 오케이 오 잘한다 아니 아 풀쓰지 말걸 같이 밀어드릴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절배쓰지님 아 잘해 감사합니다 너무 매소 나 바텀 이거 바이게 먹고 바텀 쪽 갈 수 있어 네 집 가는데 방금 써서 루시안 집 가는데 아 그래 안 돼 안 돼 욕심 날 거 같은데 이거 제가 해볼게요 가도 돼? 나 가도 돼? 네 안 될걸요? 안 되면 집 가 오케이 나 마나도 없어 응 나 집 감 오 맞췄다 못 끊었어 오케이 오 좋아 나 이제 탑 돌고 이쪽 한 번 쳐 볼게 이거 안 먹고 온 거 같거든 곧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하 진료 왜 잘하지? 쟤 재밌겠다 그걸 거의 안 했는데 아니 그 요리사 봤다는데 큰 거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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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팀워크에 좋아 CS는 차이 안 나 CS는 차이 안 나 맞아 지금 아래쪽일 거야 세주 왜냐면 다 먹어가지고 지금 정글 없거든 그럼 저 윗무빙할게요 나도 북쪽은 씨나 봐야된다고 이거 어 쉐주하니 아 미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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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입니다 그쵸 아니 맵팩인데 너무 좋은데요 저 와드 받고 올게요 네 자 미드 조심 저기 세윙 안 보이죠 미드 바텀 미드 바텀 바텀 조심 이제 사사님도 내려가긴 했는데 다시 올거임 나 승제정글 먹고 여기 2층 볼거임 쉐주하니 바텀 쉐주하니 바텀 왔어요 네 가능 오케이 내가 먼저 네 쏘리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오케이 너 빠져 오케이 저 죽을 듯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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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어 나 죽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깝스 오케이 오케이 레전드 상황 이제 슬슬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가볼까 이제 오케이 제대로 가볼까 제대로 이제 어 올라간다 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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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친다 욕먹는 중 조조조조 오 스윙 짤짤이 중 스윙 짤짤이 중 어 사고인데 문도 이러고 타지 제가 뚫을게요 아 까비 아 까비 진영 및지 뭐 루샨도 집갔나보다 나 이거 나 유충 한번 쳐볼게 넹 놀랍게도 실스 똑같애 개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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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바다 이거 유충 유충 먹어두면 행복하거든 와 피해 루시안 잘하는 루시안네 미드 미하인민 아니 나 가져왔어요 탑 직갔지? 네 그런거 같아요 후방가면 누가 더 좋나? 저쪽 우리도 괜찮은데 저쪽 문도랑 카사딘이 너무 북밥이라 조금 힘들듯 문도 잡을 딜이 없을듯 오케이 여기 세주 네 가드릴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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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라게 모드 소라게 모드 오케이 합에 저기 세주 합에 세주 오케이 나이스 하드 우리 한타에 합으로 비벼보자 좋아좋아 어? 살아났어 바텀 저 집 갔다올게요 저 집 갔다올게요 아니 나 이거 한 라인 더 밀고 가요 맵핑아 어? 바텀은 언제 죽었어? 어? 종수야 니가 안오니까 죽잖아 아 세주는 갔어니? 완전 이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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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도 됩니다 어? 오케이 커버 가능해요 그 다른 쪽으로 굴리세요 굴릴 때가 많이 탈지 않다? 문도독응 오케이 문도독응 앙루와의 거래 금기다 내면에 앙루와의 거래 금기다 내면에 앙루와의 거래 금기다 사배 와도 모르지 네 저 핑하 있어요 핑하 어 나도 있어 핑하 한 번 박아볼게 아 오케이 나 갈 수 있어 시니스 비슷해 이거 저기 우리팀 위니까 좀 소라게로 좀 아 소라게 모드 네 오케이 계속 오케이 다 죽여도 그만 미드 어디 갈지 아직 몰라요 따형님 소라게 되게 잘한다 아 저 이거 자주 했죠 자주 했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탑에 있으니까 밖으로 탑에 비해 미드미야 미드미야 오케이 소라게 잘해 뭐 저쪽도 푸쉬를 못해 제대로 좀 약간 그랩 당할까봐 오케이 우리 소라게로 가자 계속 좋다 이거 이거 대시각 보고 있는 거인 어 소라게가 뭐지 소라게 웅크리기 웅크리기 껍데기 안에 들어가기 껍데기 있잖아요 여기 나 나오고 싶지 않아 아 단단해지기 어 사사진 미드고 피객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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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은거지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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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탑 이겼지 아 둘 오케이 우리 엎드려야돼 소라게가 너무 아프다 진짜 뭐야 이거 세주 여기 네 블루 먹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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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수가 우리 정글 다 나갔고 바텀 안되는데 순간 순간 소라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순간 그 우리 어 우리의 잘못이야 이거 순간 참지 못했어 이거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네 까비까비 안온 우드로와 방심한 우리 바텀 나도 나도 오케이 오케이 나 미드한번 미드한번 뒤에 세주 틈게임 근데 이게 틈게임이야 사실 저 이거 배워왔습니다 집간척하고 바텀 오면은 집간척 어 욕심내 나미 오케이 와 되게 열심히 박아 나 이거 이거 수거해 오케이 근데 바텀에서 어 그 데스나온거 빼면은 똑같애 그치 그거 빼면 안되면 그럼 바텀이 이제 잘하면 되는거래 아 오케이 나 미드 뒤에 볼게 미드 뒤에 볼게 오면 카페지부터 보면 돼 오케이 여기 혹시 와든가 모르지 네 오케이 내 좀 보고 있다 아싸 12 체력 12 상대 정글 들어갈게 아 루시안 앞으로 가는 루시안이었어 아 이거 정수 나와서 진짜 못 이기는데 이거 그니까 앞으로 가는 루시안이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루시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루시안 갱받고 가는 수 밖에 없어 뒤로 가는 루시안 브론즈가 가끔씩 있는데 뒤로 가는 루시안이 아 그니까 맞으면 앞 화들짝 놀라서 뒤로 가는 루시안이었는데 앞으로 가는 루시안 미드 칠까요? 어 저런 스킬 하나 빠지면 쑥 들어와 갑자기 우리 스킬 빠지면 안 들어가는거죠 우리 섣불리 섣불리 하지 않기 타워 앞에서만 스킬 시도하기 네 오케이 저러다 쑥 들어온다 저저저저저 저저저 버르장머리 봐 저 버르장머리 봐 괜찮아 괜찮아 이거 6렙이라서 스웨인 걱정하지마 아무 일도 없어 오케이 왜 이렇게 두개나 박는거야 대체 왕 제가 먹을게요 카사딘 여기 카사딘 용친다 용주고 우리 육류층이야 슈바나 있으니까 나이스 너무 좋아요 육류층이 훨씬 좋아 훨씬 좋아 훨씬 좋아 형 타에 좋은게 뭐지 그다음 템이 시간 가기 싫은데 오케이 한세월 어 거드라? 진이야 뭐가 좋지 거드라 쇼진 중에 한타가 저 안쪽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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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우린 와드로도 돈 수급하자 어쩔 수 없다 영원히 버텨 그냥 영원히 그거 다른 데서 해주길 바래 탑 밀고 좋네 이거만큼 편한게 어디있어 안죽기만 하면 되는거 바다만 먹으면 되잖아 어 안죽기만 하면 되는거야 저사람들은 그 무언의 공포에 빠져있는거야 아무도 몰라 그치 뒤에 올까? 올까? 말까 우리 뒤에 공포 네 그렇지 아 비 오케이 이거 할만한데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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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펴날줄 알았다고 라인클리어 너무 좋지 라인클리어 해주고 엎드리면 이거 엎드리면 이거 이거지 이거지 소라게 나있다 그렇지 소라게가 아직까지 멸종이 안됐는데 이제 소름탈게 이제 소름탈게 시동 걸렸어 멸종이 안된 이유가 있다고 진짜 믿고 있었다고 라이라이 차차차까지 이제 얼마 안남았어 많이 느렸지 미안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어 우드루 슈퍼 우드루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나 뒤에있어 나 뒤에있어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 대포는 남겨놓 오우 우드루 우리에게 오우드루 저쪽 용 두개 먹었어 어 우리 육 육층 여섯개 먹었어 오케이 쌤쌤 아 우리가 좋아 왜냐면 우리 시바나라 오케이 탑 이제 그 안가면 형대는 안가면 죽어 오케이 1차 밀어내 버터 탑 아 또 대시하는 루시안이었으면 나 죽었다 저거 대시하면 그때 끌면 돼 이거 탑에 아마 상대 갈거라 세주 대시 빠졌어요 대시 빠졌어요 위드 압박해주면 좋아 네 아 오케이 나 간다 오케이 빼주고 그래 아 못맞췄어 근데 못맞추면 또 다시 또 저쪽으로 터니 넘어가 나 전령침 근데 이게 세상의 이치야 세상의 이치야 다 계속 유리할 순 없어 전령침 맨날 유리한건 바텀 조심 안되겠다 안되겠다 소라기 소라기 다시 오픈 다시 오픈 다시 오픈 응 방심을 기다려 절대 우리의 진주를 보여주지마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라인클리어 좋다 절대 우리의 진주를 보여주지마 절대 보여주지마 그리고 여기 하나 있을거거든 섭취해 이거 섭취해 이거 섭취해 여기 와줘 어 못해 못해 나 못해 내가 할게 저 갈게요 섭취해 이거 섭취하고 계속 여기다 갖다주면 계속 받아 너한테 나한테 불러 오와 오케이 나 가는 중 풀 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대시해 대시할 수 있어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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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누릴거야 화면 누릴거야 화면 누릴거야 아 저게 안죽네 어 여기를 이렇게 되네 오케이 지금 내가 쓸 때까지 기다리는건데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아 까비 오케이 까비 바텀은 어차피 소라기로 계속 버티면 돼 어 전력 못먹음 아 여기가 와드였구나 어 들어올 때만 조심했으면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아 저쪽도 저쪽도 섭취하네 어 근데 CS 비슷해 아니야 이거 바로 가는게 아니라 쉐주안이 집 가고 어 어 쉐주안이 아무리 저거를 천천히 먹어도 우리 그냥 납작 엎드려 어 저기도 할거 없어 유리한데 시간 낭비중이야 오케이 절대 E 먼저 안써 어 카사린 집 안갔네 오케이 나도 오긴 왔거든 근데 돈이 좀 많아서 그러면은 저희 직선으로 할까요? 어 직선으로? 무조건 올거 같은데 여기 하면 어 오케이 내가 일단 스킬 하나 뺄게 그럼 압돼시를 할거야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압돼시해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안가 일부러 근데 우리 약간 좀 느낌이 왔어 아 쎄주 뒤에 붙었어 와드 보였나봐 우리 좀 약간 거짓이 있었어 어 뭐야 오케이 또 오케이 오케이 네 시에서 놓으러 가야 함 티 난다 티 난다 아 티 난다 여기 우리 블루쪽에 와드가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쟤네 와드 뒤에 세주 붙이는 거 보니까 아 근데 남이 어디 가지 않았는데 저쪽 정글이 막 왔나? 세주가 해준 거 같아 세주가 해준 거 같아 아 세주가 해줬나 보다 아 세주 아니야 아 뭐야 또 장실이야 뭐야 뭐야 중간 장실? 아 또 근데 이번판 생각보다 비슷해 상전버그 상전버그는 뭐지? 똥 좀 미리미리 쌉시다 어 뭐야 어 어쩌라 쓰더라 1대 돈 좀 잘 냅시다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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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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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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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혹시 다음 코어템으로 저 치감 생각하고 계신 분 수혜씨 이제 템 다 나왔어요 당신 치감? 나는 아마 치감 수혜씨 다 나왔어요 우리 섭취 많이 하고 있어 오케이 어 저쪽? 안보인다 셰저니 바텀 나 볼 수 있어 나 여기 근처에 있어 어 내가 이거 지워볼게 잠깐만 기다려 어? 여기 사왔으면 지지 않나? 미드 살짝 조심하고 세주 아니면 여기 다시 박으러 올거야 세주 저기있다 루시안 어 가고있긴 한데 어? 아니 뭐 그럼 루시안 딜러인데 세지 극장 한번 열었어 극장 열었어 야 전투 잘했는데 어? 안죽어? 이게 안죽어? 아 루시안 죽었다 안돼 아니 이걸로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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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쁘지 않아 루시안 루시안 이거 피가 금방금방 차네 루시안 어차피 내 라일라이 차차차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방금 그리고 딜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4대3이었나? 그랬던거 같은데 아 루시안 진짜 되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24 체력 2 너무 크다 체력이 24 이거 너무 컸다 안돼 내 미드 미드 근데 최고 끝나서 오케이 몇번을 못가게 하는거야 내가 사사기를 잡을 수가 없어 야 거의 미저리 지금 어차피 딴 쪽에서 내가 할게 없으니까 진여쪽 붙을게요 진여쪽 티떼 티떼 나 전멸했어 전멸했어 오케이 준비했어 이거 화학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미드 밀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체력 흡수 흡수 했어 절대 죽지 않아 소라계도 해본 놈이 잘해 자 내가 정찰 우리 이거 또 소라계 좀 지겹긴 해 소라계 나한테 위로를 용기를 줘 나 힘들었 좀 이득 봤어 오케이 이득 봤어 오 이렇게 이득 봤어 이득 봤어 바텀에 쏠려가지고 이득 본거에요 진짜로 나 이거 와드 바텀 잡으셨어 인정 인정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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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없어 나 멀어 좀 내가 진료 쪽 봐줄게 와드 먹방해 와드 먹방해 와드 먹방해 허겁죽어 먹어 허겁죽어 개눈감 추듯이 이렇게 아니 도와주는거야 라인에 박아야지 안그럼 이거 먹잖아 루시안이 먹잖아 미드 안보여요 바텀 빼야되 바텀 빼야되 나 그리고 체력시비 증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먹어 내 줄게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거든 끌 수 있으면 한번 끌어 근데 루시안이 날래 같이 밀게요 세주 루에즈 올거야 이것만 아 지금 기세가 올랐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집에는 가고 소라기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않아? 세주 여깄다 이거 가면 아마 나 바텀가 나 바텀가가지고 나 바텀가가지고 보이긴 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만해 할만해 안돼 너무 앞으로 가면 안돼 여기서 앞으로 가면 돼 그냥 먹어 라인만 밀어줄게 라인 밀고 집탄 잡을게 라인 밀게요 라인 밀게요 라인 밀게요 나 이거 빠질거야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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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야만 잡아준거야 천천히 죄송해요 아니 이거 다 왔구나 세조니 더럽게 딱딱하네 이거 줘야겠다 이거 줘야겠다 어 내가 받을게 여기 이거 볼게 숨어서 질까요? 드디어 해방됐어 안돼! 근데 드디어 해방됐어 이제 끝이야 이제 의무 끝 이제 공동 책임 공동 책임이야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우리 끝났어 이제 우리 진효만 믿어 진효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진짜 바텀 루션 독박해요 진짜 끝나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이제부터 하면 돼 오케이 진짜 감당하느라 힘들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러면 제가 바텀 갈게요 네 아 저 용재가 바텀 가있기 싫은데 휩쓸릴 것 같은데 저 어떡하지 너 근데 바텀 가야되는게 탑 다 밀었잖아 아 그것도 맞아 아니 저거를 끝까지 민단 마인드로 저 사용 때 해야지 바텀 2차를 먼저 밀었잖아 아 너무 날래 루션 열받어 그리고 우리가 CC가 없어서 저걸 끊을 수가 없어 아 열받어 죽겠어 나 우드르 어 근데 왜 이렇게 낭비가 온다 어? 문도 문도 나 왔거든 이거 안될 것 같긴 하거든 루션 한번 근데 뭐 끌어야 될 것 같은데 끌어야? 오케이 가지말자 가지말자 우리가 지금 어 다시 온다 다시 와 갑자기 공포야 이거 사실상 뒤에 애들 붙었거든 뒤에 누가 뒤에 있으니까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줄네 센데 어 이거 부자 베이거 왔다 어 나이스 베이거 나이스 베이거 나이스 베이거 나이스 아 열받어 아 열받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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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막아줬어 아이씨 우와 개쎈데 나이스 루시안 아 루시안 아 루시안 그게 루시안이니까 열심히 때리는 중이기나 아 저 두개 뜯어야 돼 24 체력 24 올라가는데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딜이 부족해 딜 근데 우리 가능성을 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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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이게 아니 쎄네 이게 아 잠깐만 아 나 템 잘못쌌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거기 가면 루시안한테 그냥 대간이 터질 것 같은데 안 돼 아니 잠깐만 안 터질 수도 있어 한번 가봐 아니 궁도 없어요 형님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저 그냥 루시안 안 마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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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만 찾아다닐게요 일단 용이 있는데 다용이에요 이거 아 루시안 너무 날래 홍길동 같아 뭐였지? 잠깐만 여기도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용 칠거라 어 이거 빨리 부셔야겠는데 그거 다 부서지겠다 미드 아 비상 이러면 괜찮아 아니 뭐 다용 줘도 돼 개지용 조금 더 열심히 때리면 돼 우리가 그래 그래 오케이 이거 베이가 바론 안주는 바론 안주는 느낌으로 본대에 있고 아 오케이 양경 다 볼게요 군대에 대해서 카사딘을 이제 못 잡을 거야 아마 나 왔어 안 되나? 카사딘 근데 별로 안 센데? 아우 아우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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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할 수 있어 진유야 내려간다 언제 저렇게 다 먹었냐 진유야 글루 간다 애들 나도 붙는데 우리는 힘이 모잘라 오오 거기 다 가는데 진유야 여기 나이스 카사딘 붙어 주자 나도 가 텔 좋아 텔 좋아 오케이 내가 세주아 막아줬고 어 이거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오오 자 카사딘 들어온다 카사딘 카사딘 스턴 나일날 차차차 나이스 카사딘 잡았고 좋아 그렇게 싸워야돼 여기여기여기 조시한 둘이 진살었어 둘이 진살었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질이 왜이렇게 쎄 질이 너무 쎄 어 뭐야 안돼 안돼 안 돼 빼빼빼빼빼 잡았어 나이스 베이가 제압먹었어 루시한 것만 수령하면 돼 루시한 것만 됐어 아 먹었어 오케이 먹었어요 먹었어요 베이가 개 커졌어 다 비볐다 다 비볐다 커피콩 아니었으면 개 폈다 진짜 상대 바론 칠거야 베이가 캐리가 다 남았어 그래 베이가 밀어주자 우리 조직에서 방금처럼 진유가 뭐할때 우리가 끊기지마 자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항상 4명입니다 예 예? 텔은 아니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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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은 부르세요 부르며 갑니다 나는 프리롤 주면 안갈거에요 알았어요 나는 프리롤 주면 안돼 왜 와드 네 이제 먹을거 없어 이제 다 남았다 이거 먹고 어어 어어 도망갈거야 어어 그거 네네네네 일단 궁으로 마가는 볼게요 죽진 않아 오케이 나이스 어 좋은데 카사딘 체력 많이 깎긴 했어 오케이 카사딘 근데 생각보다 약해 위약하지 어 그리고 지금 진유 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압박해줘 미드 오케이 오케이 경수야 내가 라일라이 차차차로 지킨거다 오케이 라일라이 차차차 오 좋아 근데 근데 지금 싸우면 안된대 바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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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치면 다 궁예없는데 궁예없는데 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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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지금 바텀 바텀 계속 이득보는 중 오케이 우리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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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절대 싸우지마 절대 싸우지마 절대 싸우지마 제네가 급패 제네가 급패 라일라이로 지금 느리게 하고 있고 어 살짝 손 넘고 내가 막아줘 내가 막아줘 오케이 오와 내가 죽어 너무 너무 쎄 아 또 앞으로 가는 루시안 앞으로 가는 루시안이야 안돼 아 앞으로 가는 루시안 아 이거 아 내가 풀을 써서 뺀다고 할걸 죄송해요 아 이럴수가 잃어버리니까 이게 아니요 그 템템님이 죄송하면 우리 다 죄송해야 돼 사실 그치 그치 사과하지 마세요 나도 사과해야 되니까 이거 와줬구나 그래도 자 뒤로 돌아왔어 어 왔구나 뒤로 와줬구나 오래 기다렸지 믿고 있었다고 기다렸는데 보여줄거야 그 너넨 그냥 기다리지마 조심해 조심해 앞으로 가는 루시안이야 조심해 앞으로 가는 루시안 아 카사님도 앞으로 와 저기 다 앞으로 와 깨주도 앞으로 와 이거 아 루시안 앞으로 가 어 앞으로 가는 루시안 막힐 수는 있어 막힐 수 있어 나이스 원코 나이스 지속해 지속해 앞힐 피해 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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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문드 문드죠 우리도 어 나온 라일라 차차차 얍 아니야 아니 점점 나가네 우리집에 왜 안해줘 아 아 앞으로 가는 루시안 앞으로 가는 루시안 ㅋㅋㅋㅋ 앞으로 가는 집 하나 오오 나이스 아 앞으로 가는 루시안 너 세 문드 잡아 볼게 문드 잡아 볼게 저 루시안이 안 돼 루시안이 어그로 개 끌렸어 여기 어그로 개 끌렸어 여기 어그로 개 끌렸어 여기 19초 19초 버텨 19초까지만 오케이 13초 12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에라 모르겠다 바론 가자 에라 모르겠다 바론 바론? 에라 모르겠다 바론 장론은 해야될거 아니야 장론은 해야될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못가게 하면 돼 한번 그럼 저쪽 끊기 4명이서 최대한 막으면 내가 여기 텔타기 어때 좋다 장롤을 먹는거 어때 내가 볼 때는 이기는 가능성이 아니 거기서 못끝내잖아 이거 무조건 물려 우리 아니 뭐 가능성만으로 하는게 아니야 감성으로 가는거야 감성으로 가는거긴 한데 숫자로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 디테일 디테일 어? 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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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으면 이겨 잡으면 잡으면 이거 느려 느려 느리긴 해 잡고 나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롤으로 와 빨리 잡고 장롤으로 와 장롤 갈게요 저희 저희 바로 간다 우리 장롤으로 위기여 와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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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없어 와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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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없어 없어요? 여기 와드 있잖아 여기 와드 아무것도 타 아무것도 타 왜 아무도 안보여 사람 왜 아무도 안보여 백도 할수있어 백도 할수있어 아니 아니 쟤 무조건 바로냐 아싸 채려 장롤 먹고 장롤 빨리 빨리 장롤 뛰어 장롤 뛰어 근데 바로 먹고 오면 안되는데 장롤 뛰어 빨리해야돼 빨리 한타 이기고 잡은데 응 빨리 먹으면 돼x2 빨리 먹고 칠까x5 아니 빨리 먹을 수 있나? 네발대해바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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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지지지! 간다 온다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어 이거 이기면 한대?! 나 이것도 먹어 마법의 영양까지 먹었어 나 심지어 앞으로 밀어내 아 나 먹지 말걸 아 먹지 말거 강불 플레이? 아 나 영양 먹었는데 질려 먹을 정글씨 미드가 그냥 우리 미드 갑시다 바텀 바텀 이거 싸움 보죠? 여기서 하는게 차라리 나 왜 우리 장로니까 이거밖에 없어 아 뺐다 우리 미드 밀고 갑시다 미드 밀고 갑시다 쟤네 이제 카다딘 나왔어 5대5야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방금 쌀 수 있어 배가 볼게요 이거 우리 간다 그럼 미드 민다 나 영약 3시야 빨리 뭐 하고싶어 나 근데 시야 잘 잡아야 돼 우리 양쪽에 안그러면 물리면 죽어 어 쎄줘 쎄줘 아래 여기 와드 좀 여기도 와드 쎄주 없어 쎄주 하나 속도 맞춰 미드 및는 중 안 물리게 안 물리게 옆에서 나오는 쎄주 조심 내가 여기 봐줄게 쎄주 여기 쎄주 보이지 여기 쎄주 여기 어 앞으로 가 빼 빼 빼 빼 빼 빼 이거 못 빼 우리 못 빼 이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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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윙만 가 앞으로 가는 루션 싸우면 이기는데 이거 싸우면 이기는데 앞으로 가는 루션 아 잠깐만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아니 이거 뒤집.. 우리 이거 안 지웠어? 이거 산거? 아 이거 내가 너무 말렸잖아 뭐야? 나 동수칸이라는 벽을 어떻게 하지? 아이씨 걸어온거야? 걸어왔다고? 진짜 카사디는 그거 있잖아 그 토끼쯤이 있잖아 아 맞네 그걸로 엄청 빨리 왔나보다 픽했을 때 카사디 문도를 잡을 조합이 아니었어?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딜이 아예 없었어 AP라 걸어왔다고 뜯었고 아니 루시안 배나면 돼 루시안 그 앞으로 앞으로 가는 루시안 저거만 배나면 어차피 피어리스라 이제 못해 어차피 피어리스라 이제 못해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이겼다 오케이 오히려 좋아 배날 필요 없어 그리고 친선 경기로 한 게 진짜 신의 연수다 아니 진진량 먼저 이거 진진량 껴서 봐봐 오히려 기분 좋아 돈 안 내도 돼서 어? 파톰 왜 자꾸 죽어요? 이거 진진량 뭐냐고 이거 아니 자꾸 죽는 게 아니고 루시안은 자꾸 앞으로 와 아 그래서 루시안이 자꾸 앞으로 오는 게 너네 뒤로 가면 돼 아니 원래는 원래는 기술 쓰면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와 앞으로 가는 루시안이야 안 받아줬네 상상할 수 없는 루시안 앞으로 오는 루시안은 좀 강하구나 확실히 그리고 나미를 노렸는데 나미가 얌치같이 뒤에 있어 얌치같이 뒤로 가는 나미와 앞으로 오는 루시안 그 역할 본부가 제대로 되겠어 기가 막힌데 완전 서로 깍쟁이야 템파가 좀 그건가? 아니야 한 편도 없을 뿐이야 내가 다음에 잘해볼게 나도 나도 진짜 잘해볼게 나도 미안해 나도 진짜 잘해볼게 아니 그리고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로 저쪽이 문도 카산이 나왔는데 우리가 베이가 진 이래가지고 잡을 딜이 없어 후반 갔어도 초반에 잘했어도 졌을 거야 결국 아 진짜 그래? 어차피 못 이긴 줄 알았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조합지안 사람 잘못이야? 아니 그래도 이제 네 잘못이야 왜 내 잘못이야 앞으로 갔는데 루시안이 니가 최연장자자다 인마 니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찐이 죽었어 어? 찐이 죽었어 오케이 이거 저희가 블루면은 루구스가 왼쪽 가고 블루룩 되도록 가고 아 왼쪽? 오케이 두 판 다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아니 루시안 왜 자꾸 앞으로 오냐고 근데 찐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 재장전을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 아 맞아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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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한테 재장전은 어울리지 않아 세워라 대워라야 이거 가지는 건 아니겠지? 너 진 다음 녀석은 누구야? 뭐 생각하고 있어? 일단 들어보자 카이사 같은 거? 카이사 같은 거? 카이사 아니 내가 봤을 때 효니야 너는 형들이야 코구모, 케틀 이런 거 코구모, 코구모 하자 코구모 너 스킬샷 쓰려고 하지마 제가 룰루 해드릴게 룰루 어 룰루 아니야 코구모는 오늘 너무 못해도 안 돼 그럼 스몰더 스몰더 한 번 이기면 해볼게 한 번 이기면 사심검전 찾아보고 아니야 효니는 평딜 땀올더도 느려 그리고 종수는 코구모, 케틀 종수는 CC 있는 거야 아 그래야 될 거 같아 우디르가 너무 똥이야 그니까 너는 무빙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고 적재적수에 스킬 날리는 스타일이라 우디르 하면 안 돼 권티 권티 건강한 피드백 상대적으로 병건한 피드백 아 지금 병건한 피드백 필요해 우리 지금 병건한 피드백 제가 제가 찝어드릴게 종수는 CC 있는 거 CC 있는 거 하고 그래야 종수가 CC가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종수의 모자란 마이크로 컨트롤을 CC가 보완해주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해야 되고 따요니님은 스몰더나 이렇게 후반 우리 소라게 그 뭐지 확인했으니까 소라게로 가고 후반 밸류가 좋은 걸 갑시다 근데 이러면 피드백 충돌인데 쌍배 그 뭐야 철면수십님은 땀 홀더 싫다고 하셨는데 그건 종수의 취향이지 이건 뭐 충돌하는 게 아니야 아 병건 씨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 그건 개인의 감상이잖아요 이건 내가 런건 씨 런건 씨 브론즈 딸이가 뭘 알아요 롤을 님도 실버밖에 안 되잖아 난 오더 들을게 난 실버잖아요 골드잖아요 저 사실상 두 번 이기면 어 잠깐만 이거 가져와 나갔다 나 정글 브랜드 생각 중 오케이 잘 넣을 수 있음 오케이 다주가 한번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갈까요? 아 스몰도 하면은 왼쪽으로 가신거야 스몰도 하면은 다 녹았었어 저거 근데 종수씨가 스몰도 잘 못해가지고 스몰도 좀 싫어하긴 해요 아 그랬어요? 자 이거 피어리스 그거죠? 네 그럼 밴을 비슷하게 갈까요? 네 그럴까요? 오케이 그렇게 겁이 많았어야 그렇게 겁이 많았어야 그렇게 겁이 많았어야 올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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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올라프였지 올라프 이길 수 있어 근데 방금 한 끗 찾았어 진짜 시바나한테 기어왔었어 이길 수 있어 근데 방금 한 끗 찾았어 아 앞으로 가는 루시안 할 때 그거 할까 봐 노틸러스 궁 따라가는데 루시안 오 아파 정말 안 아프게 해줄게 내 약속하지 내 약속하지 네 자 여기에서 막 빼낼 샤코를 한 번 더 갑니까 아 샤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좋은 거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이거 나오면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 가렴피오라 배내주는 거야? 아 진요 또 뭐였지? 카사리 근데 진요야 네 우리 우리 전판 탑은 괜찮았어 그지? 그치? 정글 탑은 근데 바텀도 바텀도 3데스 한 거 말곤 괜찮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했어야 돼 그 2킬 처음에 준 거? 맞아 그 따이고 한 번 실패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는 과감하게 해볼게 우리 CS는 따라갔어 그냥 과감하게 할게 나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나의 자아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 좋다 좋다 근데 카사린 없으면 저기 없어 한동승이 해봐야 갈리오 말자 어 이거 뭐 선픽 뭐 하나 잡는 거 이거 뭐 하자 하나 정글 뭔데? 정글 브랜드 가도 돼요? 아니면 뭐 탱커에요? 탱커 자신 있는 거 나 브랜드 좀 자신 있긴 한데 아니 아니면 저 레오나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나 한 번 해볼게 마이크가 터졌나? 원딜 뽑는 게 제일 좋긴 했었는데 아 그래? 아 안 들렸어 근데 뭔가 손님이 지금 진 하고 싶어하지 않은 거 같아가지고 보면서 뽑는다 나는 애쉬 어? 게틀 레이시다 아 애쉬 애쉬는 쇼 아니 러너님이 애쉬하면 계속 앞으로 가서 때리는 애쉬인데 아니야 게틀 레이시야 이거 아 그거 있어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애쉬 있어 스토커 애쉬 스토커 애쉬 스토커 애쉬 아 맞네 스토커 애쉬인데 케틀? 케틀 좋다 케이틀린 좋다 효니 케이틀린 잘하지 나 뭐하지? 어? 나 블리츠 크랭크 블리츠 좋아 블리츠 좋다 노틸 어때 노틸 좀 단단하게 밴이야 밴 아님 레오나 근데 레오나 좀 짧아 아 레오나 좀 짧게 돼 노... 노틸? 노틸?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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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케틀에 애쉬한테 좋아 블리츠 크랭크가 딱인데 아니 내가 못해서 그래 그거 아니 그럼 이번엔 이번엔 잘해볼게 이번엔 잘해볼게 아 근데 저 애쉬는 막 그랩 실패하면 끝까지 쫓아오는 애쉬야 아죠 계속 와 흐흐흐흐흐흐 아 우리 애쉬가 노큰 좀 빡세긴 하다 불 끄면 우리 좀 무서운데 프론즈에서는 한 두 대 때리다가 그냥 돌아가거든 집으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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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세트 브랜드를 못하시나요? 네 밴드는 할 줄 몰라가지고 미드 자르고 싶은 거 뭐 없나요? 일단 세트 밴할까요? 갈리오 갖고 올거고 말자짜로 갈리오 갖고 올거고 녹턴 갈리오 진짜 짜증날거 같은데 녹턴 갈리오 녹턴 갈리오 좀 짜증나긴 해 갈리오 밴합니다 그럼 오케이 갈리오 밴하고 탱을 제가 할게요 덮을거 같긴 하네 위에서 조개주면 너무 힘들거 같아 요런거 낫서스 밴 하죠 좋다 좋다 오 좋은데? 아까보다 벤티 할지 좋다 어 낫서스 자르고 그리고 제가 탱탱하게 애니 오리아나 역스 내가 탱하면 안된다고? 애니 오리아나 역스 애니 오리아나 역스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팀을 믿어야 해 엘씨 그냥 각 죽이는거 없나? 엘씨 각 죽이는거? 레오나 애니가 딜 잘 넣을 수 있으면 좋긴 해 브랜드판 브랜드가 스턴 한 명 무조건 자를 수 있긴 해가지고 브랜드랑 캐트리 딜 많이 넣으면 우리가 딜 엄청 세긴 하거든 캐트리 지금 개쎄다 그냥 다 좀 뺄 수 있어요 손이 지키면서 싸워봐도 되고 예 어쨌든 원딜이 해주긴 해야 돼 아리 아리 뭐야 이거 애니 괜찮게 저 애니할게요 들어오는거 스턴 한번만 걸어줘도 손이가 다잡을 때 아 나 뭐하지? 탑 저 쉔할게요 쉔 쉔 오케이 쉔 근데 쉔이 녹턴 궁 쓰면 쉔 궁 못하잖아 세이프 카운트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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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선판 좋다 오케이 천천히 해봐요 오케이 어 할 수 있대요 초상화에 쓸 수 있대요 아 초상화에 쓸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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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이거 뭐야 나 브랜드 주세요 오케이 새벽이 밝았습니다 안된다는데요 뭐야 굴아래요 아니 안되는 듯 굴아래요 저 화장실 좀 아 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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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던대로 봤어요 내가 내가 좀 더 잘해서 이거 그냥 아 오케이 너 믿고 있다 오케이 아 나 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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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됐어요 안 해볼게 너는 천천히 할게요 넵 강타 강타 브랜드 강타 철만수진님 나 브랜드 잠깐만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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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었어? 네 점화에요 나이스 휴 좋구요 잘 못 들었다 수학인데 아 유성도 아 어떻게 할까요 재경기 하자고 할까요 아니 나 왜 잠 아니 수학 수학 맞게 들었었는데 왜 왜 재경기야 왜 공허한 강의 아니야 아니야 나 특성을 좀 잘못 듣기는 어 왜 장실이 있어 장실이 있어 그럼 장실인 척 은근슬쩍 어 시작했네 아니 나 잘못 들긴 했거든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죄송 죄송 가자 가자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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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피점 지지가 왜 왜 정수 튕겼어? 아니 안 튕긴게 아니라 그 유성을 들어 버렸네 그거 뭐지 아니 유성은 뭐야 정수 정수 전에도 전했어 개트롤이야 아니 이게 5피점 지지를 하니까 아니 5피점 지지를 안하면 되는데 왜 그럼 어 이거 한번 해줘도 응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수 근데 컴맹이야 어 그러니까 제가 컴맹 이슈로 에 저쪽도 시작했는데 장실 갔잖아 이거 뭐 쌤쌤 하고 화장실 가진 김에 네 니에 오케오케 리아조 리아조 인장인장인장 인장인장 아 아 아 이게 자동 자동 이슈가 괜찮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휴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럼 형이 수학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 수학 수학 세 번째 그 선택 그 가질 수는 없나요? 수학 뜯을 라인이 있나? 근데 수학들은 들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정화 들어도 되는데 이거 왜 재접속으로 뜨지? 아예 꺼야되나? 다 나와야돼 아 그 화장실에 가신 분이 아직 안왔나보다 이게 스노우볼링이지 아 오히려 좋아 상대가 상승세였는데 그럼 끊었어 한번 꺾었어 기세 꺾었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제대로 굴리네 베르뚜 은광소연 로고스 초대하고 중수장 은근실적 픽 바꿔 어 응 알았어 우리가 어디였지? 왼쪽이었나? 블루요 카운터픽 해 은근실적 아니 이번 애든 이기 이거 이겨야 한 번도 기회 있는거야 알지? 그치 지면은 기회도 없어 맞아 진짜 끝이야 그냥 그러면 계속 다진 사람 나눠서 또 해야되는거 아니야? 어 그럼 진짜 멸망전 하긴 하잖아 그럼 템템볼.. 만약에 지잖아? 템템볼인데 따윤이 갈라야돼 으아악 아 이기자 이기고 가자 그게 무드가 편안해 그래 그러자 제발 깔끔하게 2대1 내고 싫어 나 아이언이랑 막벨 해야되는거야? 이거 진짜 많이 야 그마저도 방심하지마 그 러너암이 어디인데? 튀어가 아 검티 좀.. 아니 뭐 소연언니 왜 안들어오지? 화장실 간건가? 아 플레야 어쩐지 아 젤실대야 아 젤실대야 애지 스토킹 애지인데 저거 나눠.. 나눠줬나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소연언니가 안들어와가지고 초대가 안돼요 다 비워가지고 음 뭐지? 렉인가? 렉빵인가? 언니 초대 안받아줘? 초대님 초대님 초대님도 플레에요? 어 너 플레야? 아 근데 잘해 확실히 잘해 근데 확실히 잘해 이거 방 다시 해봐야겠다 근데 이? 이거 방 다시 팔게요 네 그러면 아니야 아이 형 나 잘할게 세번 울리면 에메랄드네? 이거 내 진짜 실력 아니야 아 근데 잘하던데? 아니 근데 내가 못했어 진짜 실력 어디다 갔다 왔어? 내가 못했어 내가 어디다 두고 왔어? 진짜 실력 솔렉에 좀 모든걸 태우고 갔나 잠깐 금고에 넣고 왔어? 오늘 배경하면 얻었다 그래 이제 비축분 꺼낼게 너도 내일 제 게임 오니? 내가 좀 다 줬어야 되는데 아 힘들었어 편의님 에메랄드 켜낭해요? 예 그거 러너님하고 같이해요 러너 형은 켜낭 안해? 그럼 가겠다 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뭔 소리에요 러너 형이랑 포지션 똑같아요 아니 러너 형이 지금 러너 형이 지금 니가 서포트 가 휴니야 러너 형이 탑 가면 되잖아 아니 러너 원딜 맥키면 너 서포트 나보다 아래 있어 지금 그 골드 찍고 막 그러는 분이야 지금 골드 찍은 거 카시고 러너 형이 탑도 잘하던데? 근데 왜 그럴까? 아니 뭐지 뭐 큰일나랬 그럼 왜 그럴까 아니면 짜연이 님이 서포트 해요 그래 휴니 서포트에 러너 원딜 한번 갈 거 같아 응 아니야 그럼 돼 그럼 돼 좀 약간 병건이도 얌체남이 해 얌체남이 아까 좋던데? 저 이거 클라렉 있어서 다시 껐다 킥 해요 야 그럼 너 켜나는 그거 ML을 만약에 못 가 그럼 오늘 시간이 또 지나버렸어 그러면 방송 키고 또 자? 그냥 또 자고 해야지 뭐 헐 나 내일 광고 방송 플러스 젤 게임은 자고 일어나서 하는 거야 헐 헐 한 날 쳐져도 되잖아 정서야 어? 또 일곱 여덟 시간 자고 또 일곱 여덟 시간 자고 그런 디테일이 그 가려는 거야 알았어 흑백 요새 안 봤어? 나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네 진짜 스노우볼링 오진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히려 좋아 상대의 상승세를 끊었어 나이들 그리고 나도 기세 꺾였어 기세 꺾였어 나도 그 사이에 콘초커 엄청 먹고 있어 사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냥 빠짐코 인간이었던 거야? 그냥 팀은 좋으면 걸러보고 팀은 안 좋으면 떠나지 아니야 팀은 좋아도 질 수도 있었는데 팀은 좋아도 질 수 있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너 지금 너무 오만해 어 아직도 오만해 아직도 오만하고 있어 팀은이 좋으면 이길 거라는 오케이 오케이 병건한 피드백 좋아 오케이 오케이 저 초대해 주실 분 형이야 이번 판 너의 목표는 죽지 않는 거야 제 초대 아니요 죽이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바텀은 오케이 아니 그런 오만한 나인바이도 아직도 나와 있어? 안 돼 안 돼 기회가 있어 한 번 박아보고 지면 그때부터 소라게 그때부터 소라게 그때부터 소라게 아 이거 치명이랑 가령해 나 치명이랑 해볼게 그래 해보자 해 틀인데 한 번 박았는데 지잖아?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맨날 오면 안 돼 이거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바텀 못 봐준다 왜 안 돼? 너무 강한 말은 안 쓸게요 형 약해 보이니까 그냥 수정하게 그냥 조절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빨리 해야지 아휴 왜 이렇게 되지?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아니 나도 잘해야 돼 우드로 같은 거만 안 하면 돼 우드로 좋거든? 너랑 안 어울려 나 뭐랬지? 매운하네 나 뭐랬지? 근데 샘 궁타는 동안 모델가 나한테 궁 쓰면 어떻게 되지? 어? 그러면은 꿀려고 하나? 까지 않나? 어? 근데 근데 실드만 가만하네? 실드만 뼈다 실드도 일단 가고 사람은 못 가고 어 그럴 거 같은데? 이거 그리고 진효가 샘을 했다는 건 바텀을 진짜 밀어주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불 꺼지면 못 가 나 우리 딜러들 믿음픽이야 오케이 전판하고 이렇게 믿어준다고? 그럼 녹턴 궁 쓰면 우리 어디 물렸는지 확실히 말해서 샘이 궁타주기 응 좋아요 근데 그 초사나 찍으면 진짜 갈 수 있는 거야? 그거 확인해야 돼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아 그래? 응 구라.. 구라라는데요? 아 그럼 샘 하지 말지 실적 바꾸지 내가 희망이야 가보자 가보자 아 나 텔 타야지 아 이거 텔 운영도 못하는데 아니다 가자 자 고혈 빨게요 애쉬 그 저 느려지는 거 없어져야 돼 미안 드리라일날 고혈선 업무 갑니다 우리 임배 갑니까? 우리 할 것도 없어 저 일단 임배 때 보자 애쉬 세고 우리 샘 한번 어 걔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애니스턴 모아가면? 저도 스턴 있고 어 우리 딜은 세거든? 오케이 근데 아리여가지고 우리 그 색깔 있어요? 색깔? 이번에 어떻게 보라색? 보라색 까요? 보라색이요? 빨강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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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얘가 보라색인가? 저 에반게리온 레오나 할게요 좀 못생긴 거 해버렸다 오케이 음 근데 전판보다 조합은 훨씬 좋아 그렇긴 해요 전판보단 지금이 나은 거 전판보단 훨씬 좋아서 문제 없어 응? 마법을 드네? 어 애니 귀엽다 저거 흐헤헤 진짜 깍 새해 야수 깍쟁이 같다 보라색 크로마 되게 암 애가 야무지게 생겼네 어? 귀엽긴 하네 인게임 아니 인대 후 갑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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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참아 나 안 참아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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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찍어 본능대로 가 본능대로 다이렉트로 가 뭐야 여기로 가는거였어? 인베에 가면 나 리시해줘야돼 안내면 좀 나 나 좀 멀어요 놓고가 놓고가 여기 스피드가 중요해 여기로 빠져 거기 와드하고서 여기 맞고 나 이거부터 시작할거야 여기 들어왔 수 있으니까 조심 여기 들어왔 수 있으니까 조심 제가 돌아갔어요 R이 저기있다 R이 저기있다 R이 도란링 시작 나이스 정보력 굿 시야점수 올라가서 나 나이스 다주님한테 근소 우위 치명 여기 쭉 들어가보자 거기 있을수도 있는데 끝까지 쫓아오는 애쉬인데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 끝까지 가면 우리 지는데 라인전에 집중하세요 우리 지는데 봐봐 끝까지 가면 애쉬야 이거 내가 말했잖아 끝까지 가면 애쉬라고 아니 끝까지 가면 애쉬라니까 다시하기? 특성 잘못 들었어? 왜 아니 이게 특성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애쉬룰로 1렙 절대 못있네 끝까지 가면 애쉬라 끝까지 가면 애쉬라 괜찮아 이제 한번 죽었으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소라기 할 수 있어서 좋아 오히려 좋아 이제 소라기 더는 안돼 나까지 나까지 이러면 안돼 더 주웠어요 너 죽었어? 오케이 괜찮아 뭐 걸렸어? 다들 잘못 찍었나요? 녹톤 일로왔어 나 정글 개말림 오케이 녹톤이 들어왔어 확인 강타로 뺏김 오케이 2렙 어 우리 레벨은 높아 오케이 물어 오면 물어 나 들어감 오면 자 애쉬 오케이 오케이 내가 쫓아 냈어 쫓아 냈어 조심해 저거 끝까지 오거든 네 쌍배 이겨줘 아니게 피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우리 미니언 많아가지고 쌍배 일로 갔어 오케이 아 이거 추억이 떠오르네 또 어 물 수가 없다 오 좋아 좋아 어 타워가 타워가 두개 먹었어 타워가 두개 먹고 그러면 난 못가게 오케이 가 살일게요 그러면 바텀 바텀 주도권 있어? 있어 바텀 바이게 싸우면 돼? 어 오케이 이거 먹고 바로감 근데 안해도 되긴 해 해도 되고 안해도 해도 되고 이건 네 자유야 오케이 그럼 할거야 어 할 수 있으면 난 해 에쉬만 노리면 돼 사실 오케이 에쉬 W 빼고 차라리 갱을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봐도 돼? 에쉬 혼자 간다 어 오케이 에쉬로 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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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어.. 나.. 그래? 오케이 엘씨는 끝.. 왜냐면 엘씨가 끝까지 가는 엘씨거든 끝씨.. 너무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미드 한 번 쓴 들렸다가 위에 탑 바이게 해 오케이 네 그러면 오실때 한 번 스턴 까비 안되네요 오케이 뜨끈뜨끈해 게임 굿 나이트 수확 굿 오케이 바드 터뜨려 터트려 오케이 없어 아.. 저 엘씨 엘씨 뭐 무슨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첫 능력도 없으면서 컵케이크 한 번 밟았으면 좋겠다 엘씨가 다가옵니다 야.. 녹턴 다시 상체에 있을 듯 네.. 오케이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소라게 인정할 거 인정해 소라게 옛날에 선생님들이 합주기가 됩시다 뭐 합주기 해야되는데 합? 소라게가 됩시다 이제 오케이 소 소 하하 소 좋다 아이씨 왜 말리지? 실스 놀랍게도 차이 없어 놀랍게도? 심지어 남은 거 다 먹으면 우리가 더 먹어 오케이 오 완전 나이스해 실스했다 아.. 저거 큰일났네 왜 라인이 굴었어요 라인? 어디 썰분? 아래 바텀 바텀 이거 한 번 물면 될 거 같은데 5렙 오케이 나도 5렙 바텀 나 요거 먹고 가면 6렙 거의 직선을 이거 먹고 한번 가볼게 라인 고정시켜놨어 이제 먹으면 돼 오케이 굿 핫라인 오케이 거기 와드 따윤이 님 실어침 걸렸어 지금 실어침 걸렸어 왜왜 따윤이 말 없어? 나 왔어? 이제 안된대 핑으로 말해 이제 핑으로 말해 아 그래? 갑자기 핑으로 말해 나 뒤에 있는데 여기서 집 갈게 안쌀거면 아 근데 여기 핑어가 없어 아 내가 핑어를 박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포기? 포기 포기 돈 돈 버는 거 포기? 포기 포기 오케이 종수 포기했고 상금 포기하고 같이 피면 나쁘지 않아 아 녹턴 6렙 직전? 오케이 6렙 되고 한번에 꽉 물자 안되겠다 응 녹턴도 6렙 된다는 거 기억해 오케이 아 따윤이 방중 터졌다 안 돼? 송출컴 터져서? 녹턴 카운터 그거야 그 소라게 소라게 되면 못 물어 녹턴이 맞아 어 얘가 맞네 아 너무 평화롭다 바텀 어 미드 오면 어 미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턴 오면 잡아볼게 어? 죽었다 잡았다 됐나요? 안되나? 아 안되나 안 죽어 저거? 죽으면 하는데 아쉽다 어 끝까지 온네 네 좋았습니다 굿 나이스 나 바텀 한번 갈 수 있어 저쪽 와드야 이거 와드야 지워줄게 녹턴 궁 때문에 안 갈거야 응 물얼라 물얼라 하고 있을수도 있어 오케이 맞어 맞어 녹턴 뒤에서 보고 있을거야 안싸우면 돼 오히려 김새지 저렇게 하면 오케이 이게 진짜 개이득이다 이거 오케이 개이득 후 샘템이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예예 전파보다 훨씬 조합이 좋습니다 온신의 힘을 다해 먹는 중 진유 한번 봐줘야겠다 안 봐주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저게 더 편해요 근데 모카가 뒤에서 오네 왜 뒤에서 오지 모델칼즈 할 줄 모르나봐 뒤로 갔어 아 뭐 내 칼즈 할 줄 모른데 브랜드 오면 어떡할라고 하지 아 테프 맞고 싶네 무시당했네 아래 보여서 그런게 아닐까 약보였네 정글 왔나 그냥 이거 쑤셔 넣고 어 탑사운이야? 나 간다 미드 내려가요 애니 내려가요 애니 내려가요 나 왔어 진짜 구라 아님 도발 긁으면 나 볼게 아 안다 안다 아 룰루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돼 에쉬가 궁쓸거 같애 그리고 그 녹턴이 덮을거 같애 에쉬가 궁쓰고 녹턴이 덮는다 나이스 나이스 애니 애니 오케 자 우리 탑에서 지금 킬 먹었어요 나이스 박수한번 주세요 녹턴 내가 보면서 가요 오케 끝까지 쫓아가는 애쉬다 어디야 안 보여 꼴 꼴 꼴 어디야 아래 바텀 바텀 오케오케 가는 중 가는 중 살면 살면 이득 나 가는 중 나이스 오케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샌 끝까지 빨았어 끝까지 빨았어 어 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뜨끈뜨끈 와 씨에서 드디어 똑같네 어 쉔님 감사 굿굿굿 굿굿굿 이거 원래 생존 쓰는거 아닌데 형님이라서 간겁니다 네 고마워요 응 근데 이게 뭔가 녹턴 궁도 잘 흘림 오케 나이스 나이스 녹턴 궁 망했고요 후 우리 조직 모데카이저 자꾸 이상하게 역주행하네 모카 모카 이상하게 한다 또 응 아까 한번 죽고 나더니 화났어 지금 소연이 자꾸만 저기가 있어 브랜드 또 얕잡아 보였네 브랜드 또 얕잡아 보였네 아 어 나 궁 나 궁 아까 안 썼나봐 아 그래? 나 바텀 있긴 하거든 어 가자 가자 방심했을거거든 나 뒤로 한번 타볼게 내가 여기를 지워볼게 내가 지우고 지우고 일로왔어 일로왔어 아리 안보여요 아리 안보여요 거기 갔을거 같은데 오케이 고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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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리 아리 왔다고 했는데 아 듣지않았어 텐텐뉴의 말을 듣지않았어 저 그냥 미드 밀게요 늦었으니까 아 끝까지 가는거야 아리야 아 뽀뽀 나 나 사랑에 빠졌어 나 사랑에 빠졌어 아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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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않아 이때 그냥 내가 텐을 탔어야 돼 아 아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종소야 어 40대는 원래 롤 세 판만 하고 꺼야돼 녹탄 탑조 알지 뭔지 알지 너 쉽지않아 이거 쉽지않아 진짜 아기아기아기 이거 인간 승리야 지금까지 하는것도 일정 응 근데 쇼니랑 템텐블리님 이겨야돼 오 오 쉔 쉔 노란색 진짜 많아 지금 아 이게 내가 이거 맞췄으면 되는데 아 나도 큐만방을 빗나갔어 아 그래 7이라고 어 어디 어디야 바텀인거 같은데 말이 없는거 보니가 아냐아냐 미드에요 미드에요 저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살면 됐어 궁뺨 우리 정글 다 털어먹었네 왜이렇게 털어먹는거 어 여기 모델카이저있다 어 어 여기 우리 블루쪽에 모델 네 죽었는데 오케이 이게 어 모델가 여기 들어와있네 여기 어 미드도 죽어있네 모델 모델가 아니고 잘해 아냐 어 아 넌 개 아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아 모델.. 저기 숨어있었네 옷을 각이 안나오래 그러니까 25원 포탑 방패 소멸 8렙 8렙 야 우리 그거 하자 뭐 브랜드 아래 있고 싸우면 녹턴이 합류해줄거 아니야 그때 또 쉐니와가지고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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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나 위치 걸린 매날렸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기세로 가 그냥 나 여기로 가 어 없네 어 아 나 들어갔으면 큰일날거야 오케이 준비됐어? 쉐.. 쉐님 준비됐어요? 난 준비됐어 미드 내려가요 오히려 룰루를 잡는것도 방법일지도 아 근데 나 궁 15초야 어어 나는 준비되긴 했어 종수야 모든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수도 없어 미드 내려가요 미드 내려가요 미드 내려가요 진짜임 오케이 저도 가고있긴 하거든요 왔어 나 온거야 오케이 뒤에도 왔어 아 모카 나 꿈속으로 간다 꿈속으로 간다 꿈속으로 간다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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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으로 간다 녹턴 나이스 아아 끝까지 온 애씨 와 애씨 미쳤다 녹턴 살았어 그거 와 다섯명 다 죽었어 아니 애씨 미쳤네 아니 애니님 곰돌이 어딨어요? 네 저 죽었어요 전멸 쓰고 곰돌이가? 오케이 아 곰돌이 썼는데 녹턴이 안 녹았어요 아 녹턴이 안 녹았어요 곰돌이도 죽었나? 스턴은 먹었는데 아 스턴은 먹었는데 어? 따연이 들어왔다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아니 상황이 지금 안 좋아 들어오니까 10대 1이 되는데 이거 뭔데 아니 그 뭐야 오마이갓 그럼 다시 해야겠다 저 뭐야 무음으로 게임하고 있었어 아 괜찮은데 역전 해볼게요 오케이 역전 해봐 애쉬한테 무조건 궁 받을게요 애쉬가 제일 무섭네 애쉬가 자꾸 하트를 잘 날려 내 위치를 잘 봐 자꾸 유혹하네 템템유 우리 그 그림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럼 제가 한번 스턴 쌓아볼게요 네 스턴 쌓아서 맞추면 제가 위에 덮어볼게요 스킬을 근데 저 궁은 없긴 해요 궁은 없다 나 궁 없어도 돼요 궁은 약하긴 함 나한테 무섭어 이 새끼 네 어 몰라 애쉬 못본 아 아리 못본 거 같은데 애쉬 여기 있어요 뭐 로빙한 샷하는데 나이터 묶이니까 살 수가 없네 그래도 뭐 잡았잖아 이거 아리 아무것도 없을걸 오케이 궁 뺐어 나 궁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내가 그냥 턴 걸어놓고 그냥 도망갈 거 효니님 저 갈게요 힘들죠 아니 안 힘들어요 아 타워가 힘들구나 타워가 힘들어 타워가 힘들 뿐이지 우리는 안 힘들어 오케이 타워 근데 부서지는게 우리 자유를 얻어 아 아깝다 사실 아 저 애쉬 진짜 왜 이렇게 집착하지 이거 이거 무너뜨리고 잘 들어오려고 하겠다 나 바텀 쪽 굳는 중이야 어 그럼 할게요 그냥 이거 헤헤 녹턴 여기 있다 녹턴 여기 있다 네 어디? 위에 있어요 아 저 저거 얼음다발 진짜 싫다 내가 여기 지워볼게 여기 지워볼게 여기 내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또 눈치챌 거야 아마 지우니까 나 뒤에 붙긴 했거든 근데 룰루 아 룰루 여기 공격적으로 와주면 좋긴 한데 안 되겠지 너무 티나지 그렇지 여기 지웠어 아 녹턴 상체다 지금 지금 케이틀린의 움직임마저도 냄새가 나 오긴 왔는데 저 이제 R이 모릅니다 이거 와대 아 걸렸어 아 왜 걸렸어 이거 혼자서 그냥 우리끼리 푸는 수밖에 없겠는데 계속 걸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저기 치고 있어 근데 종수가 그게 있어 근데 종수가 그게 있어 뭐죠? 큐를 잘 못 맞히는 약간 고질병 이거 맞히기가 어려운 거야 이거 되게 얇아 좀 어렵긴 한데 여기 R이에요 끝까지 오는 아 애쉬다 지금 뭐 자신감 있으신 나 빠져 이거 이거 벗고 있어 에쉬 놀이만 해 에쉬 놀이만 해 R이 못 가게 했어요 차마 걸었어 에쉬 에쉬 참치 나이스 이거 네라가 한 번도 안 돼 아 짜짜짜짜 라일라이 차차차 나이스 나이스 라일라이 차차차 좋았다 거기까지 하고 파텀 밀고 오케이 야 됐다 나 제한 먹었어 나 이럴게 나이스 아 근데 미니언이 별로 오 온다 또 온다 2차부대 온다 2차부대 아 이거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나도 나도 도와줘야겠다 우리 변수 많아서 괜찮을 듯 오케이 바텀 이겼어 나이스 바텀도 이겼어? 정글도 미드 졌다 미드 졌어요 근데 2대1로 이겼어 우리가 놀랍게도 나 제압골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역전은 심했어 되나? 나 뭐야 이거 나 그거 가야 되는데 내가 바탕 가면 될까요? 바깥을 비공개로 예 그럴땐요 오케이 비공개로 바깥어 비공개로 바깥어 제가 살짝 바탕 한 번씩 내려갈게요 아니 이게 아리 아니 너는 저런 배로 다 바다를 어디 있는지 흐 오케이 용 용 1분 아니 바텀 예 아 Lc 진짜 또 W 쓴다 얄밉게 오 그니까 W 사기야 올라간다 Lc 올라간다 어 이거 와드 Lc 지금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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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감 저 내려가서 Lc님 에그 애니님 가봅시다 네 근데 너무 티내면 안 되니까 좀 네 평소 내려갔어요 평소 어 네 다 내려온다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아 와드 와드 진짜 열심히 박네 와드 왜 이렇게 열심히 박네 와드 되게 잘 되어있어 우리 적으로 와드 다 되어있어 라인이 밀리니까 용 하나 줄까? 용 하나 주자 용 나와요 용 줘 또 줘? 어? 궁은 있어요 궁은 있어요 한번 싸워봐도 되잖아 우리 딜 센데 내가 시야가 안돼 시야가 어 아리 개필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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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어 나 아인님 조심하고 에이 녹탐 집단 오면 중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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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야 바텀이야 딱 봐도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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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타요 지금 못타요 지금 못타요 아 아리 다시 왔네 근데 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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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면벅 유괴면벅 오케이 밑으로 돌아서 저거 퇴근할게요 하자 하자 에헤헤헤 느낌있어요 근데 이거 느낌있어 보여줘 보여줘 레오나 쭉 들어가는거 보고 아 까지 레시 걸렸다 아 저거 빠짐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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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대 간다 모대 간다 라일라 나 정화했어 정화 아 나 정화없고 아아아아 줄건쪄아 줄건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미 그 테리 뒤테리라가지고 아유 나 야야 하지말고 그랬다 이거 아 와 진짜 모대가 나한테만큼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거 타워에 현상금 써서 셰님이 그 벌어오면 돼 오케이 오히려 저 화이팅 벌어와 이왕물고 벌어와 오케이 벌어오면 돼 벌어와 아아아아 진짜 얌치같이 한다 아아 쟤 열바툰 아리야 저거 아리 아리라서 뭐 지진 않을거야 되게 얌치야 아 저기 조금만 더 때리면 저거 돈벌었는데 탑 저 텔 사드릴게요 어? 안싸우나? 안싸울 때? 안싸울거 같은데 근데 또 싸운다면 저 궁 있긴하거든요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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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나이스 됐다 됐다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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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쉬올라간다 에쉬올라간다 에쉬올라갈라갈때 물자 또 좋아 좋아 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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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에쉬 에쉬 갑자기 사려 어 어 어디오 SmI 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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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하자 하자 4 고고고 라나 차차차 노 타 아 돌아간다 야 이거 압박하자 왕복 하자 아 안 좋을것같은데요 모델이 밑에 밀고 있어서 전 가야되요 돌아갔어 뭐 가야되지 이거? 브랜드 너 고립됐는데? 나 여기있어 싸우대 싸우대 헐레 탔어 룰루 고립 룰루가 어디가? 섬멸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트 오케이 하트 피했어 아 더럽게 사랑에 빠져 오케이 아 잡았지 잡았지 고마워 안동지기 이거야 이거야 어 사랑에 빠질 뻔 너 유부남이야 정신차려 사랑에 빠지면 안돼 아 이거 한번 템을 먹어야 데미지가 나오는데 이걸로 갈수면 어떻게 태어난거지 작쇼? 마법사? 이런식으로 비벼지는거 같은데 비벼져 결국 비벼져 비벼먹자로 비벼 이왕 비벌거면 모카 궁없음 아 모카가 모데카이녀야? 모카 죽여 정수야 모카빵이라고 생각하고 먹어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너 먹는거 잘하자 제가 뺏어먹을거 같아 먹어 먹어 안무섭지 빵이라고 생각하니까 안무서워 원래도 무너온적이 없었어 아 못먹었구나 아까 룰루 룰루 왜이렇게 얌차같이 다 지우네 아 무슨 뭐 인공위성도 아니고 다 지워 나 위치 나 위치 2명 나 이번에 궁 있어 준비해야지 지울테니까 오셈 지울테니까 오셈 1분야? 녹턴도 있어 녹턴 궁각보는 중 이거 그렇게 잘 커가지고 나한테 물으면 바로 죽을 수 있어 나 뺄줄게요 4명 4명 어 4명인데 이거 갈 수 있는데 어? 모카 바텀 같이 내려갈까? 50초 나 와드를 채울게 탑에 있다 없까? 와드를 채우는게 없는데 아리 탑에서 내려갔어요 애니 애니가 내려오는게 낫겠는데 네 저 내려갈게요 집가서 어 여기 아리 어? 어? 조심조심조심 저 집갔다가 바로 갈게요 네 아 나 빨리 가야되는데 첸의 그 플래시 도발이 필살기라서 맞아 맞아 용 26초 오케이 용 쪽 시야 잡으러 가자 라인 밀고 바로 칠거라서 위험해요 우리 괜찮아 시야를 다 잡혔거든 일단? 응 라인이 밀리니까 시야를 못 박아 어? 어? 오우씨 나 애쉬 궁 빠지고 나 풀 빠졌어 아 이제 보니까 우리 본대가 말랑이 밖에 없네 어 그니까 어 시야를 잡혔고 말랑이 극혐이야 어 생성됐다 어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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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랐어 갈랐어 갈랐다 어? 어 밑에 못해 밑에 못해 여기와들 가자 가자 레오나 조심 레오나 혼자야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거 그냥 미드 쪽 푸시할게요 저 오케이 어 뒤에 못카 뒤에 못카 그럼 용친다 애들 그냥 살게요 저 어 빨리 타야겠다 그냥 어 나한테 썼어 모카 부터 봐 모카 부터 봐 아래 아래 텔 텔 부터 아리부터 아리부터 아아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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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문에 부터 문에 부터 오케이 으아 모카의 소중한 궁을 나한테 썼어 오케이 아리노궁 아리노궁 비볐다 이거 비볐다 비빔박자로 비볐다 이거 비빔박자로 비볐다 비빔박자로 비볐다 다행이다 이거 이거 칠거야 네 어 모카 답답해서 나한테 썼어 나이다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좋다 모카의 꿈속으로 용군 비볐는데 이거 네 비볐어 이거 킬 플래시 있으면은 잠깐만 근데 풀도 말 갖고 올게 같이 안되겠다 오 나 궁 대박났어 이씨 개꿀 브랜드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니까 브랜드를 데리고 가야돼 저 뒤에 도망가있었어 왜 왜 어휴 왜왜왜왜 오 비둔비둔 아 깜짝이야 에쉬 궁 썼음 나 존이 안가고 바로 그냥 나 데켓감 안 돼 그리고 케이틴은 슬슬 죽을 때 됐어 괜찮아 아 맞아 안 죽어요 아니 안 죽으면 네가 캐리하는 거야 어? 안 죽으면 캐리할게요 어 어 뭐예요 왜왜 레오나 뭐야 케이틴이 안 죽었어 아 레오나 레오나 뭐야 아니 레오나 아 이거 못하셨 아 이거 동네 없어나나 아 이거 가만한데 아 어디 하려고 갑자기 미드 파워를 향해 돌진 혹시 개트롤이에요? 아 이거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까 뭐 힘들고 피곤하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가네 아 죄송 괜찮괜찮 아니 깜짝 놀랐네 오케이 제압 털었어 상대 이거 발은 칠 수도 있다 네 일단 모카는 바텀에 있었어요 이거 집 갈 타이밍이긴 한데 저 사람은 저 텔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룰 3판만 해 어 모델별로 모델별로 물렁물렁 하던데 보니까 맞추기만 해 발은 안치네 어 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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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바텀 갑니다 모카 바텀 나도 갈게 오케이 나도 감 아 냄새 맡았어 어 아니다 모카 쪽으로 몸 쏠리면 그럼 바론 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브랜드는 쏠리면 안 돼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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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해서 헨이가 알아서 해 Lauren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아 오케이 Irving 어 핸 suc 한 번 뜯었어 그냥 미드 밀자 쟤네 바로 갈거거든 미드 앞바퀴 놓고 침착맨 오면 아론쪽 쌀짝쌀짝 하자 오케이 애니텔 있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모델 앞에 근데 물거 없어 쟤네 물거 없어 어 애쉬고 있어 물거 있어 어 애쉬 근데 맞을게요 맞을게요 어 저기요 거기 사람 더 많아가지고 브랜드 그냥 사놔해라 봉 쓰고 사놔해라 그냥 어 그냥 딜 쐬거든 불 붙었거든 뜨긋 뜨긋하거든 어 애쉬 아 저 아리 아리 근데 좀 약간 아 내가 봐줄게 내가 대신 맞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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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나이스 애니 나이스 애니 아리 봐줄게 야 진짜 알만한데 이거 봐줘 봐줘 애니 봐줘 애니 봐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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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재물 이거 치고 싶게끔 오케이 오케이 못해 왔어 못해 왔어 다 살아 아싸 탭 빼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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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온다 못해 온다 못해 온다 근데 이거 하나 안에서 이런거 해주고 계속 해 주고 모카바 모카바 모카 모카바 모카 모카라 아아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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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술래잡기도 아니고 아이씨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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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 온다 오 야야야 레온다 레온아 안돼 안돼 레온아 죽었어 이거 살아 살아 나 일로 갈게 차라리 나 일로 갈게 모카 일로 가는게 맞죠 저쪽에 저거 먹고 있을거야 이거 이거 먹고 있을거야 굿굿굿굿굿 나이스 판단 줄건줘 아 일로 갔네? 나이스 이거 바로 먹어야지 요웅도 준비 또 준비 또 준비 요웅 저도 생각보다 못 먹었어 야야 쟤네 롱 이거 먹어 봐야 3개야 바로 바로? 아 그거 나약한 판단이야 요행을 바라는 판단 요행을 바라는 판단이야 끝까지 집중력 유지해야돼 바론 치자구요? 아니 아니 그냥 C 아니야 쳐도 될 것 같은데? 모드 아래야? 쳐 쳐 쳐 텔도 썼거든 텔도 썼어 썼어 야 쳐 쳐 쳐 이거 에시 풀 없거든요? 에시 에시 에시도 풀에 에시노래요 그럼 에시노래요 에시노래요 근데 정화 생각해요 정화 생각해요 이 정도야! 봐줄게 봐줄게 안죽어 안죽어 어디 안 봐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사이트 바론 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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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돼 돼 바론 바로 iest 이거 무대는 막아줄 사람 없지 그냥 그냥 밀려고 해요 미드캐리 미드캐리 넣 либоark 내리지&몰름 나 ребята 강타 dij yours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뭔 Antarctica not시면 오면 또 죽여 나 오면 Linus 이벤트야 오면 Yup2 내가 막필게 normally 용땜께 용뚜께용 용뚜께 괜히 또 용뚜께로 밀어서 bag다 sensor 왜에 ㅋㅋㅋㅋ それはoul just 살았어 쉔할 만한 너무 We took care of it 그래서 왜왜? 꿈쩍으로 갔어 꿈쩍으로라도 죽어사라 그것만 살았어 근데 영우가 왔어 영우 먹고 텔타 내가 집 먹고 갈게 집가 집가자 어차피 여기까지 하고 못해도 돼 나도감 다 잡아 죽여버려 스가 곧 folds 나 퇴퇴퇴 마이 창 근데 나 마 réussi 그거 급해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사면 되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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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와 저 애쉬 끝까지 와 가지마 이거 브랜드 있으니까 브랜드랑 3대3에요 나 템 못사는데 나 템 못사는데 저 끝까지 오는 애쉬 괴무사네 애쉬 궁썼어? 궁썼어요 궁썼어요 근데 이제 애쉬의 풀 돌았을듯? 어 근데 케이틀린 안죽는거 최장기록 아니야? 케이틀린 지금 포지션이 엄청 좋아 아직 노텔같은 나 딜세 나도세 우리 어떻게 할거야 다음에 에니텔 나오니까 미드같이 밀고 네 저 8투입니다 템 나 극뽕팀중 나 궁감만 볼게 궁감만 볼게 모델 막으면서 브랜드 근데 뭐해 바지축 추스려 바지축 추스려? 타워밀리로 가야지 우리 이거 파론이잖아 파론이니까 미드위드로 가야지 여기 와드가 너무 많다 손 안 돼? 잡았어? 네 잡았어요 나이스 저도 그냥 미드 빌자 미드 빌자 어 뒤에 여우 여우다 옆으로 옆으로 해서 뽀뽀할라고 뽀뽀 못하게 뽀뽀는 제가 바로 금방 밀어요 애쉬 저거 각 보시고 물해도 돼 딜 세가지고 모드 안보여 일단 모드 다이브는 좀 그렇고 모드 옆으로 올수도 있어 올수도 있어 옆으로 아싸 게이득 우리 정글 빼먹어 정글 빼먹어 나 바로 이제 끝나감 애쉬 봐줘 애쉬 봐줘 이거 안할거죠? 애쉬 오면 잡을 수 있는데 물린다 이거 오면 잡을 수 있어 오면 잡을 수 있어 오면 물어버립니다 나 궁 10초 한대 나 집감 우리 쉔니 라인 클리어하고 있으니까 오케 갈거야 갈거야 칠까? 같이 집값 위험한데? 위험한데? 나 늦는데? 나만 늦는데?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나 근데 집 안가도 되긴 해 사실 오케이 저 미드 갈게요 미드 갈게요 오케이 아 나 콘초코 먹은거 초코가 녹은게 그 뭐야 키보드에 묻었어 얘네 다 바론쪽 시야먹거든요 근데 아직 바론 나와려면 2분 30초 남았어 아직 그때가 와도 없어져 오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오케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먹을게요 오케이 우리 라인은 진유한테 맡겨 집값어 저쪽 집값어 갑자기 이거 용도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서 용해도 돼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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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봐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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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살았거든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 오케 해줄게 겟어 겟어 오 좋은데? 좋은데? 오 좋은데? 좋은데? 계속해 계속해 여기 아리 나이스 오케이 됐어 됐어 아리 하나 나왔어 케이틀이 미쳤다 케이틀이 미쳤다 미드 와요 미드 와요 미드 와요 미드 와요 미드 미드 이거 이거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아리로 백도 못해 이거 어차피 어 센텔 있으니까 막다가 텔 타면 되고 나온거 내가 막으면 돼 나온거 내가 막으면 돼 플랩 안내 야 애들 아직 아리 빼고 다 25초 이상 남았어 무조건 훌라후프 두르고 있어 이거 텔 센텔 이거 준비해 어 뒤에 아리 아리 뒤에 아리 나 나 스턴 쌓게 야 녹턴 15초 애쉬 10초 아 안될거 같은데 안되면 빼 안되면 용먹어 안되면 정글 털어놓고 용먹어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오케이 안될거 같아 요거 한번 낚시할게요 저 이거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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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아리 뭐야 아리 뭐야 그렇지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나이스 고맙습니다 동승님 근데 아리도 40대야? 아 제가 약간 좀 생각해주네 현이랑 진짜 감사합니다 아 칸님이구나 나 너무 패긴 했어 진짜 그러면은 쟤네 와도 동승이 없으니까 4대5야 아리 집중력 조금 많이 사라진거 같은데 아리 걔도 나이 있어 우리보다 덜해서 그렇지 오케이 동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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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돼 와야돼 오케이 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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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릴 생각 안 물릴 생각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나 나 봐줘 나 도망 쏘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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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맞았어 나 죽어 알아 알아 죽어 그냥 다음에 우리 있어 밖에 우리가 있어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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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만 하세요 살기만 하세요 도망가세요 살았어 야 나 살았어 고맙다 야 나 스턴 한 번 맞췄거든 잘했어 나 직간다 나 직간다 나 직갔다가 함유할게 우와 씨 아악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아니 아니 탐텔 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바론 먹고 끝내자 그래 아니 저거 잡자 잡을 수 있으면 해봐 스턴 있으면 어 스턴 있으면 잡자 나 퐁 계속 있어 아니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아 끈끈이 끈끈이 어 녹톤인데 진짜 약해 이제 진짜 약해 녹톤 이제 똥이야 썩었어 어 빵 좋네 좋네 애니 애니 저 집 끕니다 저 집 끕니다 오케이 집 가시고 애니 집갖고 이거 우리 바론 쳐도 돼 애들 다 다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끝내 끝내 어 저거 먹는다 이상한거 어 두개 오케이 바론치고 다 미드가자 오케이 미드갑시다 센 어떻게 돼 살아 못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까비까비 그럼 어떻게 우리 탑으로 가야되나 탑 탑 탑 탑이 지금 라인이 좀 뒤에 있긴 해요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어차피 지녀 있어서 힘들게 결국은 데리고 와야돼 그 사이에 부활함 한 명 데리고 오고 여기도 낚시하자 어 그래 어 한 명이 데리고 오고 캠틀이 됐고 근데 그거 저쪽 합류 다 해버리면 우리 지옥가는데 그럼 뭐 조지는거지 뭐 아 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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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없나 아니 근데 한 명 와 모델도 바툼이 이럴 오게 돼있어 오게 돼있어 룰러가 좀 아까 아니라더라고 룰러도 한 집중력 많이 잃었어 잔뜩 멈춰 잔뜩 멈춰 애쉬가 올수도 있고 애쉬 지금 레드먹으로 올수도 있고 근데 나 템 사러 가고 싶긴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병원은 온다 온다 집중력 잃었다 집중력 집중해 집중해 잡아봐 잡아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 이제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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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됐어 됐어 아리가 해준다 아리가 해준다 아리가 해줘 아리가 해줘 됐어 고맙습니다 아이가 지나갈법 했어 그 골목길 어 지나갈 법 그리고 샌 태어나고 샌 태어나고 그렇게 샌 합류하고 우리 판단이 진짜 미쳤어 못 끝내 절대 못 끝내 저기 어 에이씨에씨 물어버려 바로 물어도 돼 에이씨 오케이 어 뒤에 못해 뒤에 못해 나 맞어 나 맞어 내가 에이씨야 어 에이씨 나 나 모두가 끌고 왔어 에이씨 봐주세요 에이씨 에이씨 나 죽인거 같은데 어 죽어도 돼 나 딜을 넣었거든 딜을 넣었거든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짜잔 원래 브랜드는 한쿵 돌리고 죽는거야 원래 그치 브랜드 한쿵 돌리고 끝났어 끝났어 어 다행이다 이걸 이겨 이걸 이겨내 나이스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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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이거 이겼다 아 아 우리 진짜 이걸 역전하네 와 처음에 우리 1대 10이었는데 와 1등이 이렇게 재밌네 와 아 아니 이기니까 이렇게 재밌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아니 한 번 이겨본다 드디어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어 이제 아 진짜 한 번 더 해 현이 지금 딜량 봐 현이 딜량 봐 이거 봐줘 아 저 형님 딜량 정상화 됐잖아 야 5만 미쳤다 5만 해도 돼 이번 판 5만 해 돌아왔어요 플랩 맞아 플랩 맞아 아 좋았다 송출컴 티끼고 나서 들어왔어요 송출컴이 방송의 문제야 채팅창 봐서 그래 그래 너 약간 방송 울렁증 있네 너도 와 이게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힘드네 한 판이 어우 쉽지 않다 릴렉 뗄 수 없었으면 아 완벽했는데 그냥 그니까 그니까 하 짜릿하네 마지막이 그냥 하드모드 했네 그냥 아 진짜 저희가 레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후 야 그거 연장전도 안 해야 돼 시간 오래 끌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시간 오래 끌어서 아주 좋았어 어 우리가 시간 그 작전을 짤 수 있어 어 어 잠시만 만들게요 비공개 선택으로 똥받이 고쳐였어요 진짜 굳은예고 아바텀어 어 바텀에서 4명 끌고 우리가 그때 딱 어 작전 짜고 함정에 한동수 껄리 이거 방 여기로 바꿔주세요 아 아 흐흐흐흐 아니 근데 한 명은 올 수밖에 없었어 거기 자기네 땅이니까 아 근데 그게 아리여서 뭔가 더 기분 좋았어 더 좋았지 믿으니까 네 아니 아리여서 좀 이렇게 짜릿했달까 아니 템템님 그리고 애니가 좀 느낌이 있네 애니 괜찮았어 애니 느낌이 있었어 그 질각이 좀 아는 느낌이 난다고 아 아 맞아 맞아 아 아이언 이걸로 탈출하긴 했거든요 아 좋았어 왜냐면은 이게 저기 한 명 12시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어 아 그래 빠르게 한판 하세요 빠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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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35분 되면... 저 제가 일정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2시잖아 1시잖아 그게 그건데 뭐 일정이 뭐 새벽 1시에 있는 거면 이해해 근데 그게 아니고 자는 거면 자는 시간 확보하는 거면 12시나 1시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판 남은 건데 아 자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뭐 만나러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럼 인정 그럼 인정이야 그럼 인정 12시에 술로 탈취를 위한 어쩌면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제작이나 이런 거는 보통 12시나 1시에 할 때도 있어요 아 상현씨가 배려가 있네 에 아 진짜로 풀래 맞네 하으 상현이 많이 바뀌었어 응 가장 큰 적이다 어후 아니 당장에 저 이거 송축권 터졌잖아 이거 만나는 거 제작하는 것도 새벽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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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시작했어 송축권 또 터졌으면 좋겠다 송축권 또 터졌어? 아니 왜 터져요 아직 터지면 안 돼서 아 근데 집중도가 달라 집중도가 달라 지금 컴퓨터 발로 한번 차고 시작해 아 집중해서 살게 없어 확 바뀌었어 나 그거 사실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 그니까 방송에 신경은 안쓰니까 안죽어 안죽어 오케이 안죽고 해볼게요 차코 우리 필뱅이었나? 네 안죽고 해볼게요 네 샤코 밴 하자 샤코 밴 차코 밴 오케이 잠깐만 이런 뭐뭐 나왔지 어 근데 이거에 니코 할까요? 그거 시스 깜짝둥 하면 당할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안 당해도 딜도 세잖아 니코는 그 긴이 자신인 게 최고예요 사실 뭐 우리 레벨에서 뭐 조합보다 아니면 뭐하지? 럭스도 좋긴 하고 잠깐만 좀 고민해볼게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한번 캐리해볼까요 이번판? 좋아 저 좀 잔인해져요? 네 제발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약간 좀 온화해 졌었는데 저 저랑 혀니님 한번밖에 못 이겼어요 아 그래요? 거친 남자모도 한번 들어가요 네 제발 다이애나 주세요 아 아 잠깐만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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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끝이라서 안 적어도 되잖아 탑 오로라 내가 잡아야 될 때 탑 뭐 할 거야 진우야 오로라 그웬으로 한번 자르고 싶은데 그웬 그웬 좋지 해도 돼 나 오로라 스킬도 모르는데 싹둑싹 싹둑싹 그럼 싹둑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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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갑니다 다이애나 오 좋죠 다이애나 오케이 다이애나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다이애나 좀 제가 아니 이러면 AD가 이제 효니님이 확실히 잘해줘야 된다 오케이 갈리오 갈리오 나오네요 와 오케이 오케이 동숙님 갈리오 개잘하는데 갈리오 잘해 갈리오 잘해 특히 들어가는 애들 많으니까 갈리오 좋을거야 지금 AP에다 갈리오 근데 갈리오한테 안싸워주면 돼 바이 쭉쭉 들어간다 진짜 쭉쭉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는 조합이다 이거 우리 오래 싸우면 안 돼 몸 쏠리다가 바이랑 갈리오 덮어지면 우리가 힘들 수 있어 근데 오래 안싸우고 싶어도 저쪽에 끝까지 들어오는데 어떻게 오래 안싸 그러니까 뒤로 빠지면서 갈리오 궁각 딱 퍼지면서 한 명 둘권 주고 카이팅하면서 갈리오가 자기 때리기 하는데 이거 원딜 집을까요? 나 카이사 줘 카이사 괜찮아 짧은데 아니 뭐 도망가면서 해야죠 바이 궁 쓸 때 헷갈리게 할 수 있어서 바이 상대로는 카이사가 낫잖아 오케이 갈리오 오케이 이러면은 보자 어 AP가 너무 많은데? 또 AP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저 AD 할 줄 아는게 웃겨요 아 AD 살게 내가 내가 W가 좀 힘 많이 받겠다 내가 뭐 배달지? 웜딜 배달거 있어? 아니 뭐 딱히 없어 루샨 루샨 아 끝났구나 했다 찐 찐 아 했네 찐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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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긴말해 노 밴해 그냥 노 밴해 노 밴해 시원하기가 아니 러너님은 왜 집중력 왜 안 떨어져? 걔 젊잖아 젊잖아 내가 더 젊은게 한참이야 일단 밴하지 말고 할 거 할려고 키픽하면 그거 밴했다고 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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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노련해 딱히 밴할게 없는거 같은데? 종글도 뭐 피내지 미포 밴할거야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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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미포 좋다 미포? 미포 밴 좋다 미포 좋다 미포 한발에 두놈 그거 잘 맞는 스타일이야 미포 밴하죠 미포 밴하죠 아 그런 스타일이야? 어 나 뒤에 있다가 지금 자꾸 맞아 아 나 B에고 했으면 딱인데 AD 딱 밸런스 B에고 아 근데 AP 해도 막 큰 그거 없으면 상관없긴 해요 근데 갈리오가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갈리오가 너무 적어가지고 갈리오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 갈리오가 너무 적어가지고 울만시긴 해갖고 노틸러스 밴 저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어 좋아요 노틸러스 밴 됐으니까 음 브라움 할게요 지키기 브라움 좋다 브라움 좋다 브라움 좋아 땅 꽝찍기 땅땅하다 좋다 조합 좋다 근데 저 약간 방패 좀 뒤로드는 스타일 아 오케이 그것도 좋다 B에서 오는 거 막아줄 수 있다 상대 어 스위치하면 내가 다 막아 어 다 막아 다 막아 어 저거 아니랬어 유미? 아 얌체같이 또 그치 조합이 살짝 오무신을 아 이러면 제가 AD 할 줄을 몰라서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아 연습한 게 이겨야 되겠죠 잘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가 괜찮아 좋아 어 아 저 한 번만 그러면 후웨이 한 번만 할게요 후웨이 가세요 아 나 없어 없어 아 아 그러면은 말하면 되니까 반께 반께 후웨이 정권씨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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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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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갈씨 초대했어요 AP 많아서 상관없나 어 근데 이게 쩔쑥이나 제 AD가 되는 게 없어서 아니 세멋이 정글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뭐지? 아 원딜 아직도 안 골랐지? 아니면 제가 골랐나? 카이사였나 우리? 어 카이사 내가 잘 때려 볼게 아니 그리옹 고정 데미잖아 근데 너네가 티를 같이 해줘야 돼 아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조냐 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다이 진짜 조냐로 씹으면 개꿀이란 말이야 아 갑자기 비애구로 바꾸고 싶다 아 진짜 슬쩍 바꾸고 싶어요 길말로 물어놓은 거 같은데 다이애나 비애구가 약간 담긴 했어 모를 수도 있어 약간 바쁜지 않았네 어 그치 그치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해봐 한 번 그럴까? 어 아무도 모르겠지 용기 내나요? 걸리야 걸리야 본전이잖아 걸리야 본전 걸리야 본전 뭐 돈을 내 뭘 내 뭐 돈을 내 아무것도 해 아니면은 사과 한 번 하면 되잖아 약간 치즈 만원으로 이거 픽변권 사면 안 돼요? 뭐 사과 안 한대? 사과하면 되잖아 픽변권 만원으로 못사나 아 픽변권 제가 만원 낼게요 제발 아 아 쫄고 아 후반 안 가면 돼 후반 안 가면 돼 이렇게 아쉽네 이게 픽변은 안 돼 좋아 나도 더 이상 적은 필요 없어 아니 한팔 때 갈리오 때리지 말고 옆에 있는 애들부터 때립시다 네 넵 보고서 해야겠다 상황 보고서 잘 풀리고 더블을 일키고 오로라 그 궁을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진유야 그 외에는 좋아? 오로라한테? 그 통계 보고 픽한 거긴 해요 좋아요 안 해보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길거야 통계는 정석이죠 크라켄 갈려고 자 우리 이번에는 색깔 뭐 할까요? 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할까요? 네 흰색 하늘색 파란색 요런 느낌 흰색 안 해봤잖아 흰색 좋은데요? 저 탈진될까요? 병관씨 드레스코드 흰색 화이트 흰색? 저 탈진드려요? 어 저만 들어도 되고 탈진드려도 되고 네 저만 들어도 되고 그냥 뭐 다 해도 되는데요 솔직히 다 좋아요 탈진? 나 탈진 잘 안쓰는데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쓰지? 바이한테 쓰면 되겠다 바이 트위치 뭐 흰색인거 같기도 흰색이 없냐? 그 브라운 방패가 내 구도가 달면 깨져? 안 깨져 라인하르트처럼? 내 구도는 내 몸이야 내가 내가 뒤지면 깨져 응 아 뭐 들어야 되겠다 진짜 모르겠네 나도 이거 템트리가 너무 고민되네 나 이거 나 이거 리치베인은 안갈래 리치베 캡 화이팅 화이팅 후 희망이라는 게 생겼어 어 오빠 어떻게 이겨네 우리? 진짜 이겨가지고 넌 위에 서고 싶구나 약간 위에 서는 거 까진 아니어도 이게 좀 비둘하게 좀 살아는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처음에 젠글 잘 먹어야 돼 저 이거 되게 잘 먹어야 이거는 이번에는uisat 아니지만 왜냐면왜냐면 브라웜 세프라웜 무치면 다 잡는거에요 STRQ 처음에 Q 가는게 vraiment만 아는데 계속 가네 그래도 이게 알아도 못막아 던..된적도 없는데 반대로 저쪽 왜이렇게 부정적이야 상대 블루로 가는것도 방법인데 그것도 방법이야 부터다 아까 저쪽 위에서도 한 40초 기다려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 와드하고 이렇게 돌아가자 내가 할게 상대불로? 상대불로? 이렇게 가서 상대불로? 바텀은 어떻게 그럼? 바텀은 내려가야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정글 이용하지마 이제 브라운 드레스코드가 너무 혼자 빨간한데 하얀색이 흰색이 있어서 터링 흰색이네 그럼 저기 뭐야 크로마가 이게 어? 잡아 잡아 우리 브라운 개쎄 나이스 게임 터졌다 점멸? 점멸 뺨 너무 좋다 카이사를 조수로 봤는데 방금 조수로 봄 내진탕 어질어질 하죠 라인 안 먹어도 되고 앞으로 쭉 미세요 오케이 그냥 그냥 스위치 한 번 평타 치는 순간 이기는거에요 우리가 어 오케이 에껴 먹기 앗 나 와드 여기 또 아예 아예 그냥 천천히 말할게요 집 간다 그냥 아예 집 가버린다 어 가야지 가야지 부시 부시 그냥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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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고 빨리 밀고 다 태워 부시 부시 베이베 나는 그러면 이제 풀캠 놉니다 집 가고 집 가서 네 타라 타 타라 아아 자 슬이는 알겠지 물약사옹 OK 난 와드사옹 OK 유니 2개 트위치 1개 먹었어 굿 대포라서 게이득이야 지금 OK 이게 맞네 롱 쏘다 하나 다 먹었을때 롱 쏘다 하난데 아 다 먹지 하하하하 아 이거 마지막에 오 바위 미드 저 풀 풀 둘 납 으아악 죽어? 살아? 살면 돼 으아악 가비 가비 아 풀은 빠졌어요 갈리요 이거 아래쪽 바위계 싸움 할거거든요 네 바텀 올라올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겨요 네 뿌시뿌시 할게요 뿌시뿌시 어 나이스 그 일로 들어갔어 근데 이게 미드가 내가 같이 오면 좀 힘들수도 있어 아냐아냐 우리도 텔 타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살짝 받아야될때도 여기 너무 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봤어요 그러면은 나 이거 먹고 탑 빠이게 가도 되거든 그니까 바텀 사려주면 좋아 내가 이따 와드 해줄게 3렙 무조건 바텀이야 바위가 라인 밀어주시고 어 브라우씨 살짝 조심 무조건 바텀이야 무조건 아 근데 앞으로 가는 트위치야 아니 근데 바텀에 바위 있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사려왔으면 어 바위 저기 있잖아 아싸 집 갔다 오세요 집 갔다 오세요 아싸 진효야 나 왔다 네 앞으로 브라운도 앞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가는 트위치 아니야 앞으로 가는 브라운이야 그럼 교통사고나 알았어 오케이 내가 앞으로 안가 1교만 해줄게 소라기 소라기로 가야겠다 근데 경험치 로스는 없어 지금 현재 네 맞아맞아 오히려 저쪽이 없어 저쪽이 나를 쫓아내서 바위하고 좀 약간 사이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 미드 갱 가꾸는 것 같은데 어 미드 살리면 돼 바위 좀 할 거 없어 네 정글링 포기하고 하는 거라 탑 이러면 기분 나쁘죠 오로라 직간다 나 탑에서 도여서 끊어버리고 나 여기 피가 왜 이렇게 없지 맞아 나 뭐 당했는데 아 저거 좀 유미 그거 큐를 좀 많이 봤거든 저거 은근히 암 미드 나 있다고 보요만 주고 직갈게요 네 네 그래서 딱 해주면 상대 직가야 되거든 쫄아야 되거든 오케이 난 그리고 직갈 거야 내진탕만 날려봐요 천천히 너무 얌체야 저거 내진탕만 얌체처럼 우리가 날리면 맞았을 때 좀 호응하면 되니까 내가 근데 자꾸 유미가 타고 있어서 맞출 사람이 없어 어 오케이 그럼 트위치만 맞춰야겠네 근데 유미가 원래 그래 여기 차례에요 거기 밖에 없어 약간 좀 치사함 무빙 없어 바텀 바텀 3거리 쪽 와닿하면 좋을 거 같은데 갈리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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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육래 갈리오 육래 갈리오 육래 어 같이 간다 죽었네 이거? 죽어? 오케이 살았어 나 봐줘야돼? 아니요 아니 오케이 갈리오 갈리오 생각 갈리오 다시 미드 네 미니언 많아 트위치 근데 마너 없어 트위치 해력 없어요 나도 왔어 바텀 오케이 이거 뭐 용 용 가자 용 가자 용 가자 용 치시면 돼요 저희가 엄청 유리해요 QA 집턴이긴 한데 갈리오 치는 상태 어때요? 무조건 갈리오도 갈 거 같아요 오케이 내가 때려줘 그 다음에 위험하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 어 오 왔다 바위 왔다 갈리오 미드에 있어요 바위 한번 해볼까요? 해 해 해 오케이 고 렛츠고 오케이 가시용 네 갈리오 몰라요 이제 갈리오 몰라요 이제 갈리오 몰라요 용 안되겠다 용 버릴게 용 버릴게 용 버릴게 용 내가 옆에 있는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와 이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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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글로에요 네 종글 지켜줘야 돼 네 종글 지켜주세요 투자하고 오는거야 나 지금 다이애나 굉장히 잘 큰 다이애나요 맞아 왜 잘 컸지 하나도 모르겠네 자 여기 탑 바이겠죠 어 바이 아 아 뺏겼다 형 거의 오로라 뛰어갑니다 이거 보람씨 여기로 빼는 척 빼는 척 아니 걸렸나 오로라 뛰어갔어요 오로라 뛰어갔어요 오로라 뛰어갔어요 오로라 뛰어갔어요 이거 빼지 말고 여기서 저 죽진 않거든요 오케이 나도 오로라 뛰어갔어요 그거 어 미니언이 없는데 소위 나이스 그냥 노려보는거죠 오케이 재밌어 근데 재밌긴 했어 방금 어 바텀에 시원하게 가도 돼 네 탑에 상체에 애들 다 있어 오케이 아 우리 바이 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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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더 있어 어 그럼 우리 이거 밀고 더 좋아 어 밀어 밀어 타워도 먹고 나 붙을 수 있어 위드탑 바이 육렙 신발 뭐가지 아 와드 벌렸다 집가 마감 가야되나 개이득 봤어 마간도 좋고 헤를맨 좋고 근데 왜 집갔지 근데 왜 집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그만하라고 했나 자 상대 유충 나 유충 붙어줄까 근데 만화가 없긴 했어 근데 유미라서 유미라서 압박 없잖아 맞아맞아 붙어주면서 6렙 여기서 먹고 가세요 얼마 남았어요 1 한틱 딱 미드 먹고 가면 된 그러면 유충으로 갈게 유충으로 갈게 유충하세요 유충하세요 유미는 붙어주기 힘들어 유미는 못 붙어요 어차피 우저건 유충될 뻔이구나 제가 좀 차릴게요 이번에 오케이 이거 한번 볼게 나 궁 찍었어 어 이게 맞아 어 바이 한다 바이 한다 가 가 잡았다 제가 느려요 제가 느려요 죽이면 돼 죽이면 돼 나이스 유충을 붙었으면 먹었어 바로 내려오고 오케이 바로 내려와 여기다 피가 딱 박아주고 너무 좋아요 박아줬어 흐웨이 이러면 뭐 괜찮아 저기 바이소네 많이 봤어 나 킬 먹었어 뒤졌어 오케이 아싸 타워 아프쥬 독댐 때문에 타워 데미지 들어가죠 오오 이게 왜 맞는거야 이게 안나임 다오갈까 소라기 잘하고 나 탑쪽 있긴 하거든 안되지 저 근데 궁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집깎게 이거 먹고 집깎게 아 여기 보이지 용 갈 수도 있다 갈리오 텔 입고 집깎어요 몰라요 갈리오 안해도 될거야 나 이거 집깎고 가서 상황 봐서 일단 안한다는 생각으로 갈리오 텔 썼어요 미드에 오케이 오케이 사연 없으니까 우리 소라기 오케이 소라기 이거 치고 있을거야 이거 겁 안내도 돼 오케이 이거 내셔 나온다 용주는거 좀 치는데 이거 막아줄까 안돼 줘도돼 줘도돼 다텀이 많이 좋아? 근데 내가 많이 멀어 네 괜찮아 괜찮아 그럼 찾아갈게요 그 우리 급할 필요 없는거 같아요 급할 필요 없어 와드할게요 와드할게요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CS 잘 먹어서 우리 나쁘지 않아 우리 나쁘지 않아 우리 나쁘지 않아 탑도 CS 괜찮고 네 안 죽어요 쭉 빠질게요 오케 빠질게요 저 갈리오 간다 갈리오 간다 살아 죽어 살아 죽어 죽어 아 궁이어가지고 근데 안가면 됐어 어 안가면 됐어 또 호기심이었어 또 호기심이었어 어 이거 너무 섭섭해 아 근데 와드하다가 아니 굳이 안가도 됐어 왜냐면 탑에 있는거 다 보이는데 오케이 와드는 안됐어 이거 탑 가도 못잡죠 어 궁이 없긴해요 그냥 가보긴할게요 일단 가보긴할게요 이건 안되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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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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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ακ과 오랜만에 revene 나이스 저기 바위궁 빠졌고 갈리옹궁 빠졌고 발레네 어 근데 용을 안 먹었네? 용을 하자 용을 하자 상대의 킬 먹으라고 저기 킬 아까 해가지고 용 무조건 될거에요 용 칠게 네 저도 침 밀고 저도 가드릴게요 어 오히려 좋았어 사실 킬 누가 먹었지? 바위가 먹었네 오케이 갈리오혼 온다 오케이 물어도 돼? 물어도 돼? 바위 없어? 이거 밀어볼까? 어 가비 나이스 밀면 돼 다이아 개쎄 나도 와 저도 와요 저도 와요 이거 후에 붙어? 어? 나이스 바위? 그렇지 바위 내 진 탕탕탕 그렇지 탕탕 탕탕 랄라아 랄라아이 어 갈리옷 갈리옷 계속 가 갈리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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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쟤 아 되나? 랄라아 랄라아이 랄라 랄라아 랄라아 아 까비 까비 아 오키 오오오오 airflow 갈리옷 노플 뭐야 아 까비 Di 네? 오케이 영건씨가 못한거 아니야 일단 갈리오 노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라이 라이 근데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산다에 QQ 했으면 죽었나? 그래도 안 죽었을거 같은데? 뭐야 나이스 살았어요 바위 궁 썼습니다 저 내려가 저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저 궁 45초 여기 와드 탈진 있으면 2배 이겨요 탈진 52초 아니면 뭐 궁 있으면 그럼 궁 있으면 궁 33초 오케이 바위 여기있다가 어디간지 몰라 아래로 갔을수도 있는데 컨디션이 좋긴 해 야 우리 와드 봐 미쳤어 응 오 근데 바텀 완전 안전한데 여기 바위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바위 바위타 바위타 갈리오비야 갈리오비야 저 집 갔다와서 그냥 크라켄 맞춰올게요 이거 그럼 여기 전령 싸우면 돼? 탑미드 상황 어때? 탑미드 상황 어때? 미드 제가 갔다고 밀었어요 그럼 나 탁 가죠? 어 와주면 좋아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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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감 나 한 템포 빠른 그 어차피 유미는 집을 안가는데 약간 이렇게 나 이제 정글링 준대 빠르거든? 탑미드 상황 어 두개밖에 못먹었어 저 올라갈게요 어 근데 갈리오도 오긴 해가지고 근데 불안간거 아마 보고됐을거야 보고됐을거야 불안하세요 보고됐어 저 안할라 그래 오케이 탑한보고 찍으러 싶은데 저거 먹어 먹을거야? 진우야 나 탑한보고 전령 먹을거야? 어 먹어도 돼 탑 한번 찌르고 유미는 무조건 여기라서 3대4에요 어 갈리오 바텀같다 이거 그냥 하죠 어 4대5 하세요 4대3에 밑으로 밑으로 빠지면서 가는중 천천히 아 갈리오 GTR GTR 오케이 때려주고 뒤에 바이 갈려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와 갈리오 땡떼가 날 와 와 와 와 쉽지 않은데 내가 와줘야되나 이거 4대3이라서 될줄 알았네 5대3하면 이길지도 그럴지도 그리고 우리 전판 기억해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사고 엑시던트 전판 1대10이었어 지금은 고작 8대2야 할만해 네 갈리오를 내가 아니면 못죽이는구나 아예 너도 쉽지 않을수도 있어 AP라 아 근데 너 AD가 있을거야 AP 안가요 그럼 쉽지 않음 AD 카이사면 좋지 야무지게 먹네 길게 보자 그럼 그냥 갈리오로 게임하시죠 그냥 갈리오로 미드 어차피 탑은 어 근데 저기 한명도 안죽네요 갈리오 궁 빠진게 아니라 테리지 네 테리였어요 텔 텔 여기 치움 바탕 네 이거 와드 이거 치고감 치고감 내가 이게 한번 어색하게 한번 해보 어색하게 한번 해봐 어색하게 한번 해봐 아 진짜 여기 나 궁은 없어 안다 갈리오 갈수도 있어요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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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다 있어가지고 노리고 있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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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오우 갈리오 뒤로 돈다 이거 뒤에 돌아 뒤에 돌아 아 근데 갈리오 왜 안죽어 AP라 우리가 우리가 AP가 많아서 나 AP 아닌데 헤헤 브라움은 딜이 약해져 브라움은 수백이라고 알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이 우리 정글 핥아먹는다 블루 오케이 갈리오 나이스 픽 아 나도 AP야? 너는 그냥 딜이 없어 나 계속 펀치로 때리는건데 그것도 그것도 AP 아 궁극기 이런거 탑볼킬 탑볼킬 아 맞네 나 AP네 어 바라라라 바라라라 바라라 후회의 가지는 중 바라라 어 아 그래 진이형 믿고 있었다고 이득할게요 오케이 그럼 나 이거 전령 싸움 할거에요 오케이 전령 우리 진짜 할만해 전펌보다 훨씬 좋아 쟤네 용 친다 그럼 나눠 먹어 놀랍게도 우린 아까 용을 먹어놨지 보자 보자 이러면 미드 밀기 쉬워 어 미드 미드 들어가 미드 갈게요 용을 그냥 따로 먹네 내 안 죽지 않아서 보자 보자 갈리오가 약간 좀 싼 하긴 한데 안 때려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돼 만약 갈리오 덮으면 뒤에 트위치나 이런거 잡자 네 갈리오 왜 이렇게 덮어 갈리오는 너무 저기 오바 내가 트위치보고 궁 쓸게 갈리오 가보자 아 이거 근데 이제 붙을거에요 아마 안가야지 나 미드 미드 오케이 갈리오 여기 의신 없어요 갈리오 미드 가요 갈리오 미드 가요 오케이 가이 저 살짝 빨리 쓸게요 저한테 궁 쓰러 오거든요 나 죽었다 아 야 이게 참 갈리오가 태산인데 어 근데 왔어 왔어 달리오 던진다 갈리오 던진다 응 근데 갈리오는 죽을 생각을 하네 인他們 죽을 생각을 rend quer 둘게 냈어 잡음 해 잡음 돼 잡음 돼 와 갈리오 너무 안 죽어 Guicy 거기ных Lap unas also let's go 다 바 geme 아 비 사희로 mad 7 여기서 왜 이렇게 맞가 아니 그게 어떻게 비사이로만 아직은 힘들어 나도 비사이로만 가 이거 3코어는 나와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갈리오가 아니 저.. 참.. 크라 도발이 갈리오 없는 데서 싸울라 그러니까 갈리오가 자꾸 덮어주네 그러게요 갈리오 없는 데서 싸우기 쉽잖아 이번에 없잖아 나 궁은 없어 오케이 띵영영 띵영영 궁이야 저거 띵영영 그니까 그 프로레슬링 로프야 띵영영 아 저게 정수는 이렇게 해야 알아 헐커호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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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알아 나도 이거 싸우라도 잘 모르겠네 어 나 옆으로 사이드 나도 싸우고 세방향 오 갈리오 덮을 수 있어 아 텔도 덮든가 갈리오 이번엔 텔이라서 괜찮아 여기 와드 있어요 오케이 나 전령 있긴 하거든 어 와드 없는데요 전령을 미드에 풀으면 부서지긴 해요 1차 미드에 미드에 풀긴 할텐데 어 뭐야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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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다 있어 아 죽어? 이거 빼야겠는데 뺄게요 뺄게요 안하는게 제일 좋아요 안하는게 제일 좋아요 최대한 빼보고 저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오케이 까지면서 어 맞아보세요 어 어차피 갈리오도 다 있어 이거 절대 하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어 죄송합니다 나 덮을 수는 있었는데 갈리오 때문에 안 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어차피 오로라를 그 애니께서 태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길 수 있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사이드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효니님 송출컴 지금도 꺼졌어요? 어 아뇨 꺼요 하하하하 꺼졌을때 타이밍은 아니 왜냐면 더 강한거냐고 뭔가 약간 미신같은거 왜 이것도 돼요? 네 아들이 자꾸 다 지워 위드에 나 전령 한번 풀게요 네 전 집갈건데 아 그래? 안 밀고? 이거 풀었는데 이거? 어 풀었는데? 괜찮아 나 있는 척하면 돼 나 있는 척하면 되잖아 봐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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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질거야? 오케이 우츠로 가야되나 뻔뻔하게 앞으로 가면 있는줄알아 당연히 우츠로 가야되나 우츠로 가야되나 아 이거 내가 지켜줘야겠다 이거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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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준 내가 지켜준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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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믿어 다와 미드부터 미드부터 내가 지켜준 아직 체력 줄일만 해 나도 가는줄 쿵쿵쿵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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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빨면서 빨면서 안하면 됐고 안하면 됐고 엄 엄 아쉽구만 난 탑으로 바로 달림 어? 오케이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어 이거 죽었다 트위드위 트위드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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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같이 가져야 될게 이거 절대 싸우면 안돼 아하 이거 싸우면 절대 싸우면 안돼 나 카이사도 없었네 본대 절대 못 이겨서 무조건 그냥 그앤 믿고 해야 돼 어떻게 정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이드 끼고 타워 칠 때 그때만 싸우는거임 그거 아니면 절대 싸우면 안되고 타워 아니면 절대 싸우면 안돼 오케이 여기서 만났다 물렸다 그냥 버려요 한 명 두고 가야 그냥 버려줘 유미의 트위치니까 트위치가 죽질 않아 아냐 죽긴 해 계속 때리면 헤헤 탑으로 올라가는거 같다 진효야 아 이거 밀고 싶었는데 죽겠지 어 그니까 밀고 싶겠지 아 그냥 밀고 싶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밀고 죽어 그러면 우리 살벌 할게 지금 칼부도 안 먹고 간거야 그러면 밀고 죽는다니까 용 빨리 와요 용 와봐 용 와봐 근데 용 상대 짓갔다가 지금 안 죽었잖아 진효가 바론 갔나? 상대 짓갔다가 용 할거야 바론 간거 아니야? 바론 칠수도 있어 아 일단 용으로 달려봐 그 렌즈 있어? 그 큰거 큰거?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용이야 용이야 용 안 돼 그럼 용 안 돼 저 궁 돌아요 오케이 이거 용 가능 걸어서 가면 될 듯 아이고 자 물리지마 물리지마 안돼 이거 물리면 안돼요 만약에 물렸어 한 명 그럼 그냥 버리고 저 붙고 있어 붙고 있어요 뒤에 트위치 오고 있고 오케이 이거 오로라 없어 이거 오로라 없으니까 이거 할거야 근데 자 쪼스탱이 처럼 하지말자 야 쫄깃 처럼 하지말자 트위치 다물어 땡겨 먹어 땡겨 먹어 한 대 주나보다 아싸 그리고 뒤에 미드로 가봅니다 미드로 바로 미드로 올라가 올라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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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빼야돼 빼야돼 그걸로 텔 땄던데 조발해 그냥? 용먹었습니다 폐 찍었는데 오케이 버려야돼 버려야돼 아 텔을 찍었구나 용먹어갖고 텔 바로 찍었지 그리고 안하는게 맞았을땐 왜냐면 그냥 갈리오 죽일 수가 없어 라인이 밀려들어갖고 나는 안하는게 맞았어 텔도 어차피 안됐을거같애 갈리오 방금 나 근데 이거 물렸어 이거 물리고 시작한거야 바로 그냥 빼자고 근데 우리가 용 앞서 바론 칠거같애요 바론 칠거같애요 바탄 오로라가 철거한.. 어노 바론 어차피 그냥 주는거죠? 네 오로라나 따자 오로라나 따자 뭐야 하지않을까? 저거는 텔을 이게 카인사 그거 저거 그 뭐지 표식남기기 어 저거 뭐야 잡았다 잡았다 초빈군 그거 하여튼 앞으로 가있어 앞으로 가있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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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시간 끌었구나 근데 어차피 못먹었어 오로라 먹으면 개 어차피 각 써도 우리 다 죽었어 개꿀이야 서비스 그만두였어 서로 기분좋아 이거 서로 기분좋아 이번판은 저쪽 조합이 딱딴해가지고 아까랑 다르거든 무조건 잘라먹죠 이거 미드사우지 말고 네 그 다음에 타워하는거 그거 조심해야되요 보셨어요? 예 그 악신술을 먹으러 갈 수가 없다니 트웨이도 위험한게 트위치도 그냥 갱단일 수 있어서 트위치가 너무 쎄 죽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테이마 붙였어 어떡하냐 이거? 갈리오 한번도 안죽었어 일단 이거는 붙고 와야돼 갈리오를 어떻게 하냐? 저걸 잡을 수가 없네 갈리오가 만약에 그 외엔 사이드 붙으면 그거는 한번 다섯명이서 가보죠 나머지는 뭐 어쩔수 없는건데 그리고 내셔 맞아 그건 그래 아싸고 여기 트위치 올라오는거 한번 볼까? 네 트위치 은근히 아니래 그리고 집중력 많이 흐트러졌어 맞은가? 그 불리지? 아이씨 어? 트위치 오는데? 아 들켰다 아이씨 그 대신 와서 먹었잖아 오로라야 오로라 어? 오로라? 어? 그거 안할 듯? 못할 못할 저희 빼야되요 저희 빼야되요 아프다 야 오로라한테 맞으니까 반피가 다네 그러게요 아 이거 왜이렇게 아파? 진우야 나 왔다 왜? 안될거 같긴해 사실 갈리오 우와 깜짝아 왜왜 트위치 트위치 우와 우와 이거 또 자신있게 오네 트위치 왜이렇게 집에 있는데 좋네 동 빠졌고 요거 갈리오 살짝 보면은 물릴거 같긴한데 아니 근데 이거 야 뭐 할수도 없네 이거 이게 좋아해 좋아해 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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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든걸 다줘 이템 언제 나오냐 진짜 아니 이거 들어갈수도 없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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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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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ADD로 다녀 우리팀 ADD로 다녀 갈리오 갈리오 빼빼 으으 영웅군장 오로라 궁에 갈리오 궁이 이게 뭐야 아니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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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아니 갈리오가 이게 AP가 아예 딜이 안되나 이게 그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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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우리가 갈리오 한 번도 안 죽었어 어구 우리 사이 AP라 어우 여기서 싸워도 아픈데 그럼 거기서 싸우자 여기서 잡을 방법이 어 어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덱구가 그럼 아마 계속 마지막 게임이라 안으로 하고싶을거야 하하하하 맞아맞아 더 하고싶을거야 덱구와 덱구와 전장을 우리가 선택해 봐봐 봐봐 지금 어 전장 좋긴한데 나이스 브람 나왔어 이거 이거 한 번 받아볼 하하하하 그 와중에 또 Q 못 맞췄어 하하하하 뭐 할게요 아니 우리도 미안하게 아니 뭔가 조합부터 너무 힘들긴 했다 아 조금만 더 버텼으면 열두시 넘어가가지고 그럼 부전승입니까 근데 우린 고무적으로 생각해 아까 1대 10이 있던 판 제일 재밌었잖아 그 판 있겠잖아 아 그때 그만 할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냥 열두시니까 이제 가져가고 갔을지 아 야 현이야 어 나 이거 안가도 돼 칠판사선해도 돼 너가 인정 못한다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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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육아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딴템 어떡해 한 판 이겼어 한 세트 한 판 이겼지 아니 인정 못하면 더 해도 된다니까 한 팀이 재밌어졌나 보다 얼마나 쌓여있는게 많았으면 끝나자마자 바로가냐 너 바로 찾아와가지고 한 팀이 저렇게 목소리 높은거 처음 들었어 아니 현이야 너 진짜 이거 거의 10만원 우리한테 착출한거야 근데 바위 너무 세 근데 이게 왜냐면 나도 이런걸 처음 해보고 그러다보니까 밸런스를 잘 몰랐어 몇 번 해보고 이래야 이제 어느 사람이 어떤건지 맞추고 나는 현재 그냥 티어만 보고 좀 해봤는데 그 차이 안날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 또 한번 모이자 이렇게 다음에 밸런스 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룩 다 했으니까 다음에는 물음표 물음표 그럼 따윤이 밸런스 누구야? 룩3 에이 나는 이제 아닌데 내가 더 잘해 내가 어디로 가야되려면 속풍이나 아니면 욕수ирован 뭐 손 då 내가 entren 뭐 skulle야 너 속풍이 잘 했어요 больше 내가 오늘은 솔직히 인정하는데 룩의 도 Philipp 아기랄 component 대훈이가 현상 대훈아 vinylzejал seasonal 자 님은 너의 러너 잘하네 세범 누나 absorbed 형 alter 데이터를 좀 넣어봐 볼게요 근데 다 소대전 하면은 진짜 직스한테 개 털릴 것 같아 아 진짜 그 멘트가 너무 있어요 세븐위도 잘해 이거는 좀 오랜만이지? 형이랑 붙는 건 좀 그렇잖아요 형님 너무 보약 먹으려고 오늘 형이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긴 했어 근데 송출컴 터지고 나서 이긴거라 따윤 님이 아닐 수도 있어 안 터져갖고 아 여기서 대리 논란이 아니 여기서 몸 안에 있는 다른 자아가 했을 수도 있어 아 그리고 한동숙이 오늘 미드에서 너무 즐겁던데 템템 님 잘했는데 아니 이게 동숙님이 좀 많이 놀긴 하네요 수시 형님 거기서 안 되죠 어디? 거기서? 아 여기서 분명히 안 된다 내가 잘 힘들다 야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니 내가 느낀게 정글은 잘못 없었어 아니 종수가 한계가 명확해 왜냐면은 그냥 무난할 때는 잘하고 뒤집을 힘이 없어 무능해 그럴 때 못 뒤집어 못 뒤집어 그 정도 아니야 미팅덤의 몽호 같은 거네 아 그러니까 몽호 같은 딱 몽호야 몽호 어 살도 딱 몽호야 러너 님이 오더를 너무 잘하면 동숙오빠랑 아 근데 러너 형이 진짜 깔끔해 아 진짜 러너 형이 그러니깐 러너 형이 좀 빛나는 거 대훈이가 좀 확실히 에이스야 대훈이 잘하네 왜 이렇게 원딜이 온 거 같아 아니 팝도 된다는 거에 좀 몰랐어 팝도 잘하던데 아니 원딜이 온 거 같아 대훈이 맞벨이를 찾아야겠는데 아니 현수가 맞벨이게 해 현수가 아니 현수는 그 새끼 자났대 아닐 때 그 새끼야 아 자꾸 러너 아니 그거 안 나와 이거 자났대 아니면 안 와 어 그냥 종나못해 자났대 안 해 안 해 러너 님 자꾸 때리면서 앞으로 와 아니 병건이가 아니 그니까 자꾸 앞으로 와 앞으로 오면 안 되는데 두 대 때리고 원래 뒤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가 안무 밍치는 원딜 어 그거 싫어 그런 스타일 싫어하는 스타일 아 오늘 근데 또 재밌었습니다 다들 아 재밌었습니다 아우 다들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잘 하셨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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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다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원박한테 이 쏘면 딱 맞고 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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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뒤로 가는데 너 너무 우원박한테 지금 흥분을 하고 있었어 아 우원박 불러 어? 행복해 행복해지게 우원박 하필 요즘 바빠 아 요즘 바빠 나 우원박 할 때만 할래 롤 아 그래 나도 나 베돌아지에서 할 때는 좀 괜찮은데 여기 오니까 쉽지 않은데 나 우원박 할 때만 할래 나 우리 처음에 3연승 할 때 나 잘하는 줄 알았거든 뒤에 세 판 왔는데 한계를 느꼈어 그니까 비승비등 할 때 한 번 더 덮어가지고 이득 보는 스타일이야 나 그런 스타일이야 나 혼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 아니야? 약간 무빙으로 다 피하고 이기적으로 때리고 튀고 먹고 튀고 약간 이거 조금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내가 아까 그만 했거든? 그만하니까 채팅창에 뭐라는 줄 알아? 이변권은 이기고 있는 것도 지게 하는 스타일이래 고생했어 상빈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쎄드라야 아 바이 너무 쎄 아 바이 진짜 너무 쎄드라 바이 자꾸 앞으로 와 아닙니다 그 팀에 가면 누구나 집니다 그 누구하고 집니다 아 라이너는 그대로였구나 다 네 개미지옥 같은데요 아 쉽지 않네 여기 네 아니 따윤이님 잘하던데? 우리 이길 때 막 구겨넣든데 딜 아니 근데 바텀에 라인전 이긴 적 한 번도 없지 않아? 6판? 6판 내내 라인전 이기고 한 번도 없봤는데?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러너님이 잘해 아 러너 잘하던데? 아니 러너님이 진짜 판을 너무 잘 보고 너무 깔끔해 따윤님이 못 하겠다기보다는 러너님이 잘해 맞아 맞아 러너가 잘한 거야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쉽지 않네 우리끼리 해보니까 느꼈어 우리 그리고 아까 니가 얘기한 것처럼 넌 실버가 딱이야 아니 병건아 하는게 딱 한계가 있어 병건아 너는 그런 브로인지 보다 약간 너 내가 진짜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너 약간 판수로야 그러니까 은건아 정신 차려 승률 50에서 51 정도로 판수 많이 해서 올리는 스타일이야 딱 정확하게 아니 진짜 정확하게 너 처음에 이길 때도 너 서포터 그 내가 다가줬는데 너 블리츠고 그러니까 잘하는데 안정적으로 비등비등 할 때 한 번 더 덮어줘서 덮밥식으로 한 번 약간 자기 이렇게 토핑 올려가지고 이득보고 굴려가지고 모든 정글러는 그렇게 해 아니 근데 똥꼬쇼 스타일이 아니야 아 그럴려면 리신하고 막 하지 그래서 승률 한 50에서 50.5? 이걸로 해가지고 계속 한 판수 한 100번 해가지고 딱 올라가고 약간 그런 생각 진짜 정말 넌 그러니까 인마 브론즈야 인마 너 브론즈도 과해 아이언으로 가라 근데 나는 승률이 50이 안돼 나 되게 고평가인거야 너 지금 승률 50%만 돼도 올라가 원래 그럼 칭찬해준거였어? 어 아이 고맙다 야 아니 50%만 넣으면 51%면 만판하면 챌린저 봐 그래 그러니까 너 약간 판수로 그러니까 판수로가 그게 비난이 아니야 아 그래 한 52까지 줘면 안 돼 52? 아이 그 안 돼 그거는 52도 안 돼? 응 딱 50이야 너 아 50은 안 돼 50에서 50.5에서 형 컨디션 좋으면 51 알았어 52까지만 해줘 왜냐면 너랑 계속했잖아 승률이 정확하게 50%야 아니야 인마 진짜로 나 본다 나 본다 진짜 너랑 해서 딱 승률 정확하게 50%야 매번 할 때마다 근데 변건아 그건 있어 너랑 나랑 해서 승률이 50이잖아 응 그러면 니가 있으니까 한 50 나 1 줘 왜 나도 승률 좋은데 너 49 나 51 아 나 승률 50% 안되네 아 50%가 안되네 아 맞아 오케이 인정? 인정 근데 그건 있어 내가 티어가 났잖아 응 니가 더 활약을 해야 돼 사실은 나는 한 너랑 듀오니까 나는 한 버티결만 해도 내가 더 잘한 거야 사실은 아 원래는 그래 알았어 어 그러니까 니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도 가중치가 있어서 그거 보정하면은 50 대 50이야 50 대 50? 응 그러니까 너 승률 딱 50이지 너 나 혼자 하면 승률 50 넘는데 그거 승화법 버스잖아 혼자 하면 승률 53 너랑 하면 50 그거 승화법 버스 승화법 버스 때문에 그래 니가 50 깎아먹었네 그니까 듀오 했는데 니가 더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잖아 그럼 내가 더? 알았어 아 그래서 내가 애쉬 했는데 니가 서포터가 트롤 나와가지고 아 그니까 그 스토커가 그 개 끝까지 따라와 아니 끝 정도가 없어 진짜 하면 그냥 계속 있어 안되겠다 야 마무리는 이기고 가자 계속 지닌가 안되겠다 지금 한 판? 한 판 둘러 어쩔 수가 없다 이건 해야돼 이건 해야돼 이길 이기고 가자 그냥 막판 너 혹시 이거 이기면 실버니? 아니 나 두 판 이겨야 돼 아 그래? 그럼 맘 편히 할게 잠깐만 와 진짜 쉽지 않다 이기고 가는 거다 쿨하게 이기고 가는 거야 왜냐면 너 전판 전판 원딜이랑 해봤지 효니 효니 굉장히 잘하는 원딜이야 맞지? 어 잘해 이번 판 난 한번 겪어봐 넌 그럼 서포터가 성장하게 될거야 정글 하지마 아니 정글 해 아 싫어 비교체험 오케이 스토커만 안 걸리면 돼 스토커만 안 걸리면 돼 스토커만 안 걸리면 돼 스토커만 안 걸리면 돼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다 오케이 다 늦었다 내가 어제 방송 안 켜고 해가지고 스토커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 아 어제 그 서포터 스토커 둘 있었어 둘 아니 서포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아니야 걔가 확실하고 애쉬가 걔는 계속 캐릭을 캐릭을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트롤이야 캐릭을 바꿔는데 계속 스토커야 그리고 이게 게임을 한판 한판 할수록 스킵샷이 돌아가 자꾸 아까 네가 얘기했듯이 한 세판만 해야 돼 어 많아야 네 판 진짜 의상하니까 분명히 떨어져 벌써 우리 여섯판 했어 맞어 사실상 쉽지 않아 아마 어 아 저쪽도 저 개트롤레쉬 당했나봐 이건 맞지 아 그치 그치 아.. 개트롤 일찍 나쁘지 않은데 왠지 개트롤 미포 나올 것 같은데 미포는 트롤 아직 못만나봤잖아 아니 그 다른 종류의 개트롤 미포 아무도 안하는데 요즘에 미포 요새 아무도 안해? 나 본적이 없어 아 그래? 미포가 진짜 쉽고 센데 아 이거 옹호야? 아는 사람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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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포 좋아하니까 우원박 너 욕하는 것 같아서 우원박 얘기하는거야? 오케이 이제 봐봐 오케이 어? 프라이어 다이애나네? 오케이 프라이어 프라이어 카이사 오케이 카이사 스윙 날거야? 어? 스윙 날거야? 이미 했는데? 나 이미 했는데? 아니 상의 좀 하고 해주면 안돼 왜? 아니 같이 바텀을 가는데 그렇게 니 맘대로 고를거면 나 그럼 스윙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티모 할게 원디리 팀워? 어 그거 개꿎았는데 지고 싶으면 해 스윙 아니 스윙도 개꿎이야 근데 나 어차피 MMR 좋아가지고 지면 20 떨어지고 올라가면 이기면 30 올라가 그 얘기 솔렉 할 때 많이 보던 얘기인데 어차피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랑 수렴하게 되있어 계속 지면 하하하하 알았어 제대로 할게 스윙 스윙 어 카이사룰루 종수야 라인전 세게 할거야? 그 저 저 푸르딩딩한거 치워 어 요거 어때 요거 할까 캐틀 할까? 하 이거 어렵네 케이틀린 할까? 케이틀린 해 케이틀린 할까? 브라이어 근데 걸리면 이거 살아나갈 수 있나? 브라이어한테 걸리면 뭘 해도 못 살아나가 아칼리 아칼리 미쳤네 탱탱한거 해야되는데 저쪽 탑 탱탱이 아 탐켄치 탱탱이 케이티 진짜 탱탱하다 탱탱이 스키 그 뭐야 드레스코드 뭐야 드레스코드 흰 껌 흑백 흑백요리사 바텀 바텀 요리 한번 해보자 수영복 괜찮아? 응 수영복 수영복 좋아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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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탐켄치 영태형 아냐? 어? 그럼 좋지 게트롤 영태형 아냐? 너무 좋지 게트롤 영태형 보고싶다 아 영태형 아냐 아냐? 까비 크샨테 크샨테 미드? 뭐야 우리 크샨테 미드야? 어 그러네 팔 왤케 짧은 그 다 돌격돌격돌격인데? 돌격 3인방인데? 미드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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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만 달려 괜찮아 패기로 가 왜냐면 나 죽어도 체력 뜯어가지고 좋아 맞아 하나랑 12 어? 죽으면 안 오케이 걸어 찾았어 오오 무빙 좀 있는데? 카이사 오케이 땡겨 땡겨 뭐야 뭐해 뒤에부터 오케이 3켓지 노플 나이스 빵 뒤에 오케이 3대 텔도 썼어 어 너 죽어? 아니 사라 아 오케이 좋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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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2킬이었어 나 미쳤어 아 아까 내가 그 2가 안 맞았어 야 이거 잡았다 잡았다 카이사 조졌는데 카이사 조졌는데 조졌다 누나 출발하네 허허 허허허 카이사 조졌다 병곤아 4대4 나 2킬 이얍이야 끝났어 룰루가 3킬 먹었어 어 저희 룰루 3킬이고 좋은거 아니야 우리 먼딜일이랑 미드 정글 나눠 먹었어 좋은건가? 좋은거지 개좋은거지 나 경험신 다 먹음 응 좋아 응 오케이 먹어줘 굿 오케이 룰루 뭐 이상한거 샀다 거울 샀다 3킬 먹고 저거 샀네 마나를 계속 돌려서 견제를 하겠다 뭐 이런거 같은데 뭐 이런거 같은데 카이사 괴로울텐데 정보를 수집하는거다 야 이거 초반 갱이 안좋은걸로 알겄네 까비 오케이 오케이 1타 쌍피 봤어? 응 잘했어 와드 바꿔 볼게 어 응 으와드 하이삭 CS 0개 오케이 아 나 돌아가 자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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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순둥 오시는 중 들 와드를 한번 해야되니까 나 위치 파가 안되거든 와드 했어 하나 나 없어 이제 톡톡 쳐 오 오 아 아 아 계속 아파케 계속 밀어 브라이어 탑이다 오케이 취소시키고 아 아 아군이 왜 당했는데 몰라 미드 차이가 갑자기 벌어졌는데 마나가 없어 진짜 나 벌렀음 오 잠깐만 곤란한데 아톰 해줘야겠는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정비 빠짐 쫓아내 마나가 없네 집 깔까? 좋아 타워 골드 개 털음 타워 골드 개 털고 CS 지금 난리나 난리도 아냐 난리도 아냐 난리도 아냐 난리도 아냐 난리도 아냐 상대 지금 페어야 페어 게임 터질 당구님이 자령하재 당구님이 자령하재 어 우리 이기고 갈건데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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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도 한번 해줄까? 조심 그래 의중이 뭐 오케이 의중이가 원하면 해야지 게트럴럼럼불 조심 경보 게트럴럼럼불 게트럴럼럼불 만날 수도 있어 만날 수도 있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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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내 까만들에 정사 남압니다 남압니다 손도 못시게 해 바텀 디나이 왜 안보이지? 안하나보다 어? 룸 룸 룰룸 아직 다섯수는 남았고 난 열 수 앞서 있는데 말이야 3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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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어 이거 한번 봐야겠다 올라갔어? 룰루는 룰루 저기 미드 그럼 이제 라이저 2대1에도 할만할게 악마와의 연기 하지만 하진 않을거야 내면의 악마로 삼을까 킹마 나 내려갈게 어 쟤 뭐하지? 브라이어 봤어? 브라이어? 못 봤어 저기있네? 응 나 내려갈게 어? 나 6렙 찍어야 되니까 오케이 일로왔네 어? 아싸 앗 오케이 바텀 숨도 못 쉬는 중 근데 나도 숨을 못 쉬어 지금 너는 못 쉬어도 돼 내가 쉬니까 공화유춤 뭐야 브라이어 나한테 뭐 찍었어 뭐야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어? 내가 했잖아 브라이어 녹음 종수야 내가 했잖아 아 근데 막히면 나 죽 종수야 호우 해왔어 피해가면 되자 호우 그 PS4하고 아 근데 언디리 주 어? 아니 그 빨리 지워야 돼 푸쉬하는게 나 푸쉬푸쉬 베이베 아 가자 움직이는게 장난이 아니라 더 싸우고 싶은데? 조심 더 싸우고 싶은데? 나 딜 되게 세는데 종수야 경과망동 하지마 어? 브라이어 오잖아 오케이 쟤 풀 없어 아니까 가지니까 아 변고나 아니까 가면 되는데 왜 아니 목심을 줘 변고나 우리가 밀어줘야 돼 지금 상체가 터졌어 카이사 203이야 어? 안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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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도 안갔어? 아이에나가 먹어 아이에나가 아니 이거를 뒤에 룰루를 잡지 어? 내 CS 아니 다 오케이 아니 오케이 정입중한 도전 죽어야되? 아니 먹었어 잡았어 뚜뚜 하나 나쁘지 않아 나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맞추기 원래 어려워 맞추기 어려워 올거 없지 여기 오우 브라이오 궁 브라이오 궁궁 기억해 왜 이렇게 잘 펴 날라오나 궁 없을걸 귀족으로 태어나서 미드의 브라이오다 우리 이거 싸워볼까 앞바퀴 밀어버려 내가 맞춰야지 시작이 돼 그니까 맞춰볼까 오 죽었다 너도 죽었다 아 괜찮아 근데 왜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위에 이거 글씨때문에 졌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아 궁 썼는데 오케이 다이언이나 다이언이나 잘 컸는데 그리고 우리 포탑을 많이 뜯었어 맞아 우리 포탑 다 뜯었어 포탑을 거의 한 2킬러치 뜯었어 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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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언이나의 새로운 도전 다이언아가 해주면 돼 다이언아가 원래 고열 받은 챔피아 고열 저 착한 고열 야 위야 갔다올게 어 다녀와 누르니까 안 무섭지 단 독중하지마 아하 조심 정리해다 조심 나도 다 해놨게 와 카이사 벌써 스태틱 나왔어? 킬 주워먹었네 운봐 운봐 조심 응 와다하나 치킴 왔다 왔다 올라간다 바텀 오우 수사 시작 나 집 갔다 미들부터 해야겠다 아니 내 바텀 포걸 있잖아 아직 가면 안 되겠다 그쪽에 룰루 이제 올라가 보이지? 굿 다이언아 주 죽었네 상체 어때 저? 오케이 나 하나 잡고 룰루로도 올라갔다 아하 아 아칼리가 좀 잘해? 아칼리가 6킬이야 안 죽었네 우리? 응 하나 잡고 셋 주고 넷 죽은거야? 그런거 디테일한 계산을 하지마 알았어 팀은 고2다 리얼 다이언아가 좀 많이 와주긴 했어 오케이 오케이 나 바텀 밀까? 어 밀어 코드 다 뜯음 어 아 오 어 오우 세다 오우 세다 오우 세다 오우 나도 이제 템 났어 근데 나 고트긴 해 하이사가 원래 붙으면 쎄 이제 그리고 포탑골도 없으니까 우리가 믿으러 가죠 따라라란 따랑오오오오오오오 나쁘지 않은게 크 상태가 딱딴해 팝에 지금 나 외로워 나 지금 외로워 너 미드와 그한테 먹기 먹어야 돼 아니 너 서포터니까 내 옆에 붙어있어 이거 안 먹어? 너가 없어 이래 브라이얼 여기 브라이얼 벌써 1코어 나왔어 피해주고 로빙 갔어? 쟤 욕해 욕해 버리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이저 파타 밀고 어 잠깐만 아칼리 아칼리 어 나이스 잡았다 굿 내가 없으니까 이기네 어? 브라이어 궁췄다 나한테 브라이어 궁췄거 같은데? 어 아니 위로갔어 위로갔어 브라이어 궁 어? 브라이어 쎈데? 싸울거야? 나 미드 민다? 응 싸우면 안돼 브라이어 너무 쎄 으아아아악 나 라일라이 차차차 라일라이 차차차 저기? 응 오케이 좋아 나 봐버렸어 저 펜 당하는거 봐버렸어 아 근데 원래 캣틀은 맞딜은 안돼 쎄 챔프특서 타이언이 온다 하나 땡겨 가만가아 뭐지? 쎄쎄쎄 나 뒤에 왔어 아니 저거 잡으려고 풀쓴거야? 아니 저렇게까지 선택엔 결과가 따르는거 잘 알고있다 어 나 인정받았어 오케이 난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어 잠깐만 널 인정했다는건 쉽지않았어 오케이 공 빠졌다 오케이 아칼리 안보냄 오케이 아칼리 여기 아칼리 여기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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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겠지 너무 짠짠인데 너무 짠짠데 너무 짠짠데 너무 짠짠데 와아 나 뒤에 물렸다잉 저거 우리가 숫자가 적었는데 아 아 연간아 응? 다이에나에게 인정받았다고 너무 다이에나만 따라다니는거 아니니? 아 아 아 아 다이에나에게 인정받았다고 엘줄이 들어가가지고 맞아 캐리틸린 확인을 못했어 나 나 미드에서 라임 밀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탑 뭐 또 밀었으니까 나쁘지않아 이득 봤어? 그래그래 5원 받고 으흠 도망가 도망가 응주왕 가능해 다이에나도 잘한거 없대 맞기는 다이에나 약간 다이에나? 던져 막 자꾸 다이에나 다이에나 약간 좀 던지는 사람 근데 바텀 좀 닦아줘가지고 왔는데 큰 저거 없었어 큰 도움 안됐어 근데 한 하나인가 닦았어 하나 하나 나 나 들어간다 나 못가 시야 없어 우리 양쪽에 정수야 뭐 언제부터 우리가 시야보고 했어? 뭐 언제부터 우리가 시야보고 했어? 정수야 그렇게야 너 실버 갈 수 있다 야 과투잔데 너 과투잔네 과투자긴 해 근데 이거라도 잡아 어 잡나? 오케이 으으 그거요 에바옵사 어 미드 바론을 치자고? 모르는거야 쟤? 초보자 초보자 될거야 정근아 바로바로 어? 미드는? 포기? 어차피 다 먹을 순 없어 와드인데? 사실 개소내인데 와드 왜 안쳐 안 돼? 와드 지워야지 못쳐 못봇봇봇봇봇 3D가 아니야 어 죽어졌다 저거 아직은데? 안 돼 파론은 아니였던거 같아 아니였던거 같아 우리가 너무 급했어 요엔수 너무 급했어 요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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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이애나 지가 치자 그래서 말도 못해 이제 다이애나가 열심히 채팅 쳤는데 자기가 치자 그랬잖아 근데 이제 조용해졌어 오케이 봐봐 채팅 없잖아 다이애나 다이애나 왜 저러지? 왜 채팅 치지? 자기가 바론가자가 갔는데 안 되겠다 다이애나 플레이어 무시 좋지 아 좋아 좋은 판단 지가 가자 그랬잖아 브라이어 저거 잘 맞아주는 스타일 바로 때려줬는데 참 어 잡았어 영혼 영혼 뜯어먹고 나 영혼 뜯어먹었어 지금 어 아칼리 씰스 다먹어 조심 나 왔어 때려도 돼 나는 탐켄치는 보지도 않네 오우씨 미드 아칼리 탐켄치 쪽으로 쏠리면 안 돼 쟤 쎄다 오케이 나 내려가 너한테 가 나 너한테 달려가 나 너한테 달려가 꿈임없는 나의 형을 좋아 근데 용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여유있어 맞어 천천히 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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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오케이 알아 봤어 아니 저거 투명 맞추고 클릭을 직접 해야 돼? 아니 그거 그냥 어택당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어택당해도 될걸? 나 근데 잘 몰라 안 되는데 어택당하니까 안 맞는데 주변에 막 때릴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네 뭐 그거 알면 근데 이거 지금 약간 수준 낮은 게임이거든? 막 우르르 몰려가면 또 템포 드리고 맞아 봐봐 아까도 수준이 이렇게 높지 나 미드민이들이야 랄랄 차차차 나 나 나 어 뭐야 와 브라이어 너무 쎄 브라이어가 너무 쎄 야야 조심해 브라이어 너무 쎄 왜 글로가 어? 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나 순간 잘못봐 브라이어가 땡기는 스킬을 쓴 줄 알았어 브라이어가 땡기는 스킬이 생겼나봐 오케이 안 받아 안 받아 아 근데 이거 템포 느려가지고 할만한데 너 일곱 번이나 죽었네 어? 어 그러네 너 여섯 번 내가 한 번 덜 죽었다 내가 한 번 덜 죽었다 퓨샨트 퓨샨트 좋은데 퓨샨트 그리고 저 저 탐켄치가 저거 잘 맞추는 저 W 잘 맞춰주는 스타일인데 탐켄치도 아 저쪽 합류할 수도 있는데 잡았다 잡았다 어우 근데 탐켄치 너무 땡땡하다 아 내가 저거 맞췄으면 잡았는데 까비 깝스 브라이어다 브라이어다 와 탐켄치 먹어주는거 뭐야 와 브라이어 그냥 날라오면 날라오면 답이 없어 아 오케이 아칼리 아칼리 흥에 취했다 브라이어 브라이어 이거 아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잘했어 할만해 할만해 좋아 잘해 근데 이거 진짜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서로 킬 다 먹으려고 킬 다 먹으려고 해 지금 뭐 부수는게 아니고 맞아 맞아 이런거만 한 번씩 보호해주면 되는데 템 이제 코어템 한 4개만 나오면 들어간다 돌아간다 좋아 맞췄어 나 나 궁지원 갔네 궁지원 갔네 라일라이 차차차 갔나 오케이 와 쎄 나 바텀 밀게 오케이 어차피 다이어 치가 브라이어 궁 날라올거 같은데 오케이 틸 오케이 헤헤헤헤 레드 빼서 먹음 게이드 어 3캔 질러왔다 탐테리 모아네 대검에 라이 이렇게 가야겠다 이거 탐테리 탐테리 못잡을거 같은데 잡수도 있나 던지 너무 피되지인데 나 가고 있어 오우 상편지 약간 던지는 스타일 던지는 스타일 던지는 스타일 잘 퍼가지고 혼자 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 약간 오만한 스타일 오만과 편견 쭈쭈? 되게 쭈쭈하네 쭈쭈 쭈쭈 혼자 가지마 쭈쭈야 쭈쭈 멈출 줄 아는 믿어 보기 좋았어 생각이 있는 스타일 아 피읍방해를 내가 가야겠다 피읍방해로 먼저 갔어야 되는데 모렐로도 있고 피읍방해 피방 아 피시방 가고싶다 병관아 그거 알아? 요새 피시방 되게 좋은거? 요새 피시방 장난 아니야 라일라이 차차차 어 텔텔텔텔 뒤텔 뒤로와 뒤로와 참켄치야 피되지 뭐야 나 라일라이 나 뒤에 뒤에 우와 진짜 아픈데 잡았어 잡았어 아 못잡았어 아 못잡았어 와 저거 궁을 막아가지고 있네 잡았나 잡았나 못잡나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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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잭스 좋아 쟤 쟤 쟤 쟤 내 피주만이야 할만한데 할만한데 야 빚어진다 빚어진다 3대2 교환 다이덴 궁도 못쓰고 죽었어 안써졌대 못쓴거야 못쓴거면서 못쓴건데 못쓴건데 어 나 피읍 방해권 간다 좋아 내가 못보는가 그게 진짜 두려워 바로다인다고 놀라운 사실은 이래도 역전할 수 있다는거야 아까 우리 그 경기 봤지 어 탈탄다 근데 나 딜누키기 쉽지않는데 이게 아씨 위에 여기 아팔리 있거든 아씨 아씨 야 못가거든 이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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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질로 쪼르륵 들어갔네? 정서야 한 라인 더 먹으면 무한의 대검인데? 정서 할 수 있지 근데 되게 무서운데? 정서야 가진 마 가진 않는데 이따 딱 죽을 각인데 이거? 절치부심해 알지? 나한테 가라고 안해 응 가라고 하지마 프라이어를 막을 자가 없네 막을 자가 없어 프라이어는 cc덩어리를 잡았는데 cc가 없어 요새 롤이 어떤 롤인지 알아? 몰라 치명타 오브 레전드야 내가 치명타 징수의 총인가 무한의 대검 있어 고소경 잡고 올 치명타 탭 오케이 이제 굉장히 쓸 수 있어 먹어 아 치명타 팍팍 터진다 삼켄치가 계속 던져주거든 어 잠깐만 궁궁궁궁 어디야 나한테 뭐 확 왔거든? 어 무서운데? 나도 봤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라오는가? 나도 봤어 그냥 날라와야 돼 개무서운데? 어 가지말자 가지말자 미드 못먹겠다 정서야 어 지금 다 저렇게 갔는데 내가 미드가면 나 죽는거야 오 나이스 내가 못댜게쇼 어 Q 한방 지원했어 아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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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맞을까 맞을까 역소가 가자 가자 굿 굿 오우 죽네 쎄 와우 이씨 잡아 잡아 칼 사자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아 바론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게 다 죽어서 끝나는데? 어? 살면 돼 살면 돼 궁 안맞았고 오케이 나이스 타워까지 아 유리계승 어 근데? 근데 근데? 아 못쌌어 쐈으면 죽는건데 프라이어 오는데 근데 우리 레벨 낮아가지고 바로 태어나 나 10쌌죠 파이사가 무빙을 좀 치는데? 응 좀 하네 어? 되나? 오케이 내가 유혹 한 번 했어 어 나 밀렸어 빠이 임배 성공 급한친다 이거 요즘도 과학인가 보네 크크 아니 근데 되게 잘했는데 임배 성공 못했는데 4대4였는데 정관아 응? 그 친구 또 만났어 어디 서포터 미드가 아까 그 게트롤레쉬가 바꿔서 온 것 같아 아 미드가? 에 아 미드가 그랬나? 게트롤레쉬는 자랑한 것 같은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아 섭섭하네 이쯤 되면 우리 이제 승률이 50%가 안 돼 섭섭하네 응? 둘이 합쳐서 승률 50%가 안 되기 시작해 섭섭해 어떻게 된거지? 너 아니면 나의 문제겠지 그럼 니 문제야 왜? 니가 티어가 더 높으니까 니가 책임지고 캐리 해야지 내 문제였네 응? 내 문제였네 니 문제라고? 응 맞아 내가 티어가 더 높으니까 내 문제라고 맞아 잘 안 해 해 탕군 이미 한판 돌렸는데 아 한판 돌렸어? 응 우리 굳이 할 필요 있을까? 근데 의중이 한다고 했어? 너한테 긴말로? 아니 나 못 봤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는 줄 아는 거야? 채팅창 해주가 그랬나봐 나 못 봤는데 아 의중이한테 직접 드는 거 아니야? 응 그럼 아닐 수도 있잖아 그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 없어 그니까 가자 가? 응 가자 아니면 지금 물어봐 의중아 할 거야? 이렇게 의중아 아니 근데 그거를 직접 얘기한 게 시청자들이 얘기한 거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의중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런 걸 수도 자랑하고 싶어?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한다 꼭 하고 싶다고 안 한다 얘는 사실 배가 고프게 봐봐 댓글 봐 답변 봐라 꼭 하고 싶다고 안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나 정신 나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상관없어 잘 봐라 답변 오케이 어 하고 싶대 하고 싶대? 꼭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질문 뭐라고 물어봤어? 촬영하고 싶어? 그니까 몇 명 있음 그래서 침철로 다니니까 오케이 꼭 하고 싶어? 이러니까 뭐라고 하자 의중이가? 나 곧 짐 게트롤의 애쉬 정신 아니야? 게트롤의 애쉬 나 애쉬했니? 게트롤의 애쉬 나 옳은 했네 아니 의중이는 그냥 의중이야 게트롤의 아 개웃기네 나 이제 생각이란 걸 못하겠어 이제 근데 변건아 이거 생각해야 돼 알았어 너랑 의중이랑 같이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서포트를 못해 의중이? 오륜 했잖아 너 이제 쓸 라인을 갈 때도 됐어 쓸? 아니야 원딜 뒤에 숨어서 그러고 있지마 아니야 원딜이 내 뒤에 숨는 거지 아니 너 독립해야 돼 이제 어? 서포트 독립 그럼 원딜도 독립 안 하는 거야? 너 독립 때 CS도 좀 먹고 임마 어? 체결감을 갖고 가란 말이야 어? 잠깐만 배고프다 밥을 못 먹었네 뽀삐 할까? 종수씨는 정글하지 왜 되도 안은 원딜 하는 거예요 라는 채팅 되도 안는? 뭘 되도 안 나 게임하는데 지놈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아는 거지 말을 참 안 이쁘게 하시네 그리하게 그러니까 약간 저분 냄새 맡은 거 같아 게트럴 애쉬의 정체를 게트럴 서포트 했었다니까 약간 옛날에 그 세일러문 보면 턱시도 가면의 정체 궁금하잖아 계속 세일러문이 궁금해하잖아 약간 그런 거야 턱시도 가면 게트럴 애쉬의 정체 어?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알려줘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정글 알려드릴까요? 그럼 나 할 수 정글은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기본적으로 정석 몇 개만 알려줘 정석 몇 개만 알려줘 뭐뭐뭐먹 먹는 거 아 챔프챔프? 그러니까 그 루트 뭐뭐뭐먹는 거잖아 아 루트? 루트는 요새 정글은 일단 그러니까 요새고 뭐고 모르겠어 그냥 이게 아마추 그러니까 프로들 말고 그냥 못하는 대부분의 정글은 그 풀캠이에요 풀캠 게트럴 풀캠? 네 무조건 그냥 아래에서 위까지 한번 쑥 훑으세요 쑥 그러고 나면 바위개가 나와요 네 3분 30초에 네 그거를 보고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훑었어 근데 이제 우리 미드나 탑이 괜찮아 바위개 먹어요 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고 풀캠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가며 가요 그럼 한 천원 900원에서 한 1100원 정도 모여있거든요 네 캠 적당히 하나 사고 핑화에다가 그 렌즈 그 다음에 또 아래서부터 돌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궁이 중요하다 그럼 그렇게 한번 더 하면 되고 갔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먹었는데 우리 라인이 좀 갱각이 좋거나 상황이 나와 피가 상태가 서로 안 좋거나 네 그럼 한번 찔러도 돼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가끔씩 그 라인 할 때 보면은 라이너들이 막 자기만 보고 와달라 그러잖아요 그거 움직이면 정글은 개망합니다 나중에 키를 따도 상대 정글러보다 이제 CS가 적으면 미드에서 솔킬 따도 CS 한 50개 차이는 그냥 지잖아요 그 꼴납니다 근데 아까 오라고 해도 안 왔는데 왜 망했어요? 누가요? 중수씨 어딜요? 아까 아까 뭐였더라? 바텀이요? 아까 게트롤 다이애나 아 게트롤 다이애나? 예 그거는 오라고 해도 아니고 바텀이요 가라고 할 때 가면 망한다며 근데 다이애나는 원래 풀캠을 무조건 갱보다는 풀캠풀캠풀캠이거든요 성장으로 해야 되는데 풀캠 풀캠 다 도셨잖아요 아뇨 못 돌았어요 미드를 봐주고 탑을 봐주고 아 그래요? 병건씨가 그걸 알아채는 순간 병건씨는 실버로 갈 수 있어요 아 알았어요 다음에 정글 해야겠다 정글 한번 해보시죠 아 이번판이요? 아 보여 드려요? 정글 입문 뭐 해야지? 암호모 해야겠다 제가 또 암호모 익숙하거든요 병건씨 미쳤네요 네? 뭐요? 진짜 레전드네요 왜요? 병건씨 자 미친 병건씨이네요 병건씨 이번에 정글 한번 가시죠 네 정글 한번 가시고 응 그 의용씨를 서포 보내고 네 좋아요 제가 미드나 탑을 가면 되죠 네 아 줄래 명심하세요 병건씨 정글은 모든 라이너들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원딜 할까요? 어디 뭐 어디 갱 주로 많이 다닐 거에요? 네 그러면은 저 갱갱갱 갱갱갱 내 라인은 안아주면 안돼요? 풀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원이 풀캠이라고 아니 풀캠 가고 갱 안가요? 가도 돼요 그러니까 풀캠 돌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어려워요 병건씨 진짜로 되게 정글 AI랑 싸워서 쉬워 보이잖아요 정글 빨리 먹는 게 체력관리하면서 정글 빨리 먹는 게 기본이에요 CS 먹는 것처럼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뭐 해봐야죠 뭐 이렇게 다 진다고 해놓고 안 나오지? 개오래하는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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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암호무랑 음 나중에도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케인 할까? 케인? 케인은 나도 안해봐서 몰라요 케인 할 줄 몰라요? 케인 벽 타고 그다지 내장 파먹다가 나와서 돌다가 Legion C 위중 씨 거의 30분 하겠는데요? 후웨이 후웨이 이거 좋아? 후웨이 좀 기분 나쁘게 생겼네 돈 만원인데 챔프 사자? 아 나 이거 할인할 때까지 안사 난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 아 졸려 왜 이렇게 졸리지? 급졸린데 이게 뭐야? 뭐람? 이게 뭐람? 오우 레오나같이 쉬운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롤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걔 들어본 곡이 응? 그 중에 언제 나와요? 몰라요? 이리 앉아 내가 물어봤어 브라이어 엉그니션드 해보세요 나 브라이어 해볼까? 브라이어 그거 알았어 그거 AI잖아 자율주행 브라이어는 AI인데 사고가 나잖아요 갔다 박았는데 그냥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앞에 벽이 있어도 박아 안 들려요 브라이어 검색해봐야죠 아까 좋은 거 볼 때 같은데? 세주아리 같은 거 나세요 식구 센 거 싫어요 브라이어 할 거야 나 브라이어 있네 마침 왜 있지? 그 여기 막 만드는 게 있어 어? 그러게 미안해 변거다 비볐나봐 이게.. 이게 일 것 같아? 음 아 브라이어 나 이거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나 연습 얘 랭게임하네? 요정이? 웬일로? 응 연습 좀 할게요 브라이어 그러면 나는 뭐하고 있을까? 뭐 아 배고픈데 그거 연습 좀 하세요 애쉬 연습 좀 하세요 애쉬요? 응 애쉬 너무 잘해서 아는데 브라이어 어디있지? 저 그 서포트만 안 만나면 애쉬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서포트만 안 만나면 애쉬야 게트룰이요? 네 게트룰 게트룰 서포트 그 어제 보셨잖아요 병건 씨 가시고 네 애쉬를 했거든요 네 우리 편 서포터가 알리스타였어요 너무 잘하던데 이거 돌.. 돌 뭐 골라요? 네? 돌이요? 그 파이리? 정글하고 대충 누르면 나오지 않아? 오피점 주지 저 오피점 주지 않아요 파이리에요 뭐에요? 몰라요 저 브라이언 안 해봐서 파란색? 아아 돌 빨파.. 빨파초? 네 빨강이나 파랑 할걸요? 이속하거나 공격력? 네 선택인데 이거 물약도 사나요? 사죠 연습 게임 해.. 해결 잘하는데? 브라이어가 도약해 물약은 근데 처음 돌 때만 필요하고 어차피 브라이언 피업 좋아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물약 하나가 조금 좀 달달할 때가 있어 시작 버프부터 가면 되죠 하고 있어요 지금 병거씨? 네 제가 훈수 더 드릴게요 침착 밑 브라이어 치고 있었나? 침착 네 오늘 햄버거 먹방도 했어요 병거씨? 네 브라이어는 감소전 출혈 피해 나는요 네? 나는요 중수씨 네 그지에요? 그지가 아니라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꼭 그지여야만 밥을 저겁니까? 아니 그 살 만치 사시는 분이 아니 병거씨 만치는 안되네 섭섭하게 병거씨는 그 햄버거 가게를 인수할 수도 있잖아 자동사냥 자동사냥 자율주행 안보여 안보여 빨리빨리 여기 잠깐만 여기서부터 먹으면 저 돌거북을 못 먹는데? 아니죠 그걸 먹고 돌거북을 먹고 칼날부리를 먹거나 아 그래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칼날부리 레드 그 다음에 돌거북을 먹고 집갔다가 위로 뛰거나 요새는 리쉬를 안받으니까 종합시 해보세요 오케이 리쉬 없이 도는 정글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 아! 나 잘못했다 아 그거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쭉쭉 달죠? 네 그래서 때리고 무빙 때리고 무빙 해줘야되요 그 밑 조그만에 있죠 개한테 한데라도 안맞게 어? 나 이거 자꾸 짧게돼요 원래 이거 웅 해서 하는건데 아하! 아 그거 모았다 해야지 지금 2분 23초잖아요 조신가요? 브라이언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돌잖아요 끝까지 6개 위에까지 밑에 3개 위에 3개 돌면 3분 할 빠르면 한 15초 그 다음에 뭐 늦어도 한 3분 한 2-30초에는 다 2-30초에 돌거든요 그럼 딱 야 칼날부리 먹는게 빠르다 칼날부리가 빠르다 칼날부리가 빠르다 이건 뭐지? 자 돌았죠 찢는건가 고 아 또 안했어 하하 이거 어려운데? 퐁 동물씨 네? 동물이 너무 있잖아요 저 브라이어에요 이때쯤에 먹고 이제 그 마이게 쪽 딱 한번 봐줘야되요 정수씨 하는거 보면 이렇게 가던데? 이렇게 가면서 왜냐면 때리고 무빙 때리고 왜 하냐면 땡겨서 이제 다음에 왼쪽 거 먹을 거잖아요 그 동물은 최대한 단축시키면 맞아요 아 요거씨 그 위에 좀 줄어드는거 있죠 그게 다 돌아가면 제가 어그로가 풀려서 나가요 아 그래? 어디 볼까요? 그것도 좀 어려워요 위에 줄어드는게 뭐지? 그 저 위에 빨간색 체력 위에 그니까 금색 같은 거 있잖아요 때리면은 동그라미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럼 빨리 가줘야돼? 안그런 저 밖으로 나가면 그게 어그로가 풀리는거거든요 그 안에서 때려야돼요 아 그죠 그죠 니가 저 안으로 들어가야돼요 안그러면 어그로 풀려서 아아아아악 치가지고 올려야돼요 콕콕콕 이렇게 좀 느린 편이야 지금 너무 느리 이게 지금 4분 8초잖아요 네 다 먹었는데 지금 4분 10초거든요 네 이거보다 한 4 한 50초 정도는 빨라야돼요 어쩌라구요 4 50초? 어 이거 근데 왜 누가 먹었지? 셰주하는거 먹었네 아 병건 컴퓨터한테도 진거에요 병건씨가 그 먹어야되는데 탭 한번 눌러보실래요 탭 탭 탭 탭 탭 32개 25개 근데 쟤네 라인 먹었어 얘네 라인 먹었어 여기 밑에 다 먹고 바위개까지 먹 그니까 밑에 다 먹으면 24개거든요 캠프 하나당 CS가 4개 콕콕콕 여기다 바위개 먹으면 아아아악 밀어버리고 컴퓨터한테 진거에요 나 어디로가 이거 나 취소는 못하나? 나 나 못해요 나 브라이언은 못해요 난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 병건씨 정글이 쉬운게 아니에요 쉽지않네 그러면서 뭘 해야되냐 뭐 사야돼 나 라이너들과 라이너들과 소통을 해야돼요 상대 정글의 위치를 보면서 라이너들과 소통을 하면서 삐진 라이너 달래주면서 플레이를 해야됩니다 나 날아가는거 있었는데 브라이언은 너무 고난이도인거 같애 브라이언 되게 세근데 콕콕콕 하나는 타겟 하나는 논타겟 이쪽으로 가서 이거 하나 먹고 뭐지 나 정말 어 이것도 먹었어 아 짜증나네 너 지금 컴퓨터 정글한테 저터 죽이는거야 근데 이거 먹으면 나 좀 비슷해지죠 라이너 브라이언은 없나? 나 1대1에 강하기 때문에 효율이 안좋은거 같애 또 하나 하지않을까 근데 또 뭐 프로들보면은 뭐 알았다 하지마 미니언한테 줄네티드위 맞았잖아 죽게생겼어 정수씨 피업돼요? 지금 흠납돼있어요 이가 피업돼지 콕콕콕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적응을 해야돼 다음 여기서 해놔야 다음 그거 할때 그거 하자 얘 한번 이겨볼게요 6렙이네 아 육렙? 같은 육렙이어도 못 이겨 육렙이어도 못 이겨 선긍 맞았네 네 와 개꿀하네 세주안이 콕콕콕 너 약보이는데요 이거 어때요 아 왜 자꾸 절로가 개트롤이야 아 제가 자꾸 절로가요 개못한다 근데 병건치 괜찮아요 처음에 잘한 사람은 없어 맞아 병건치는 처음인거 감안해도 못하긴 하는데 괜찮아요 또 잘해주면 되죠 복수 콕콕콕 자 그만 나오시죠 이 중에 끝난거 같은데 나 브라이어로 한번 데뷔 브라이얼일거에요? 덩글? 예 오케이 콕콕콕 말씀드리지만 정글링만 하세요 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절시키는게 있네 타겟형 개석이네 콕콕콕 W 좀 제발 두 번 쓰세요 아 W 중에 하면 피읍을 해? 아 그래서 피읍이 안된거구나 의중씨가 게임 안하냐고 했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그럼 W를 안쓰면 뭐가 좋은거지? 써야 잡는건데 쓰면은 약간 양날의 검인거지 우리 디코지 침동으로 할까? 응 그럼 W 쓰고 다음 W가 좋은거면 무조건 떠 떠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떠 하나만 누랄술때 좋은게 뭐 이해가 안되네 어 들려 들려? 어 종수가 말이 없네 종수 원래 말없어 그럼 나는 포지션 꽃을 든 남자 갑자기? 이겼어? 졌지 그럼 왜 항복하지 왜 계속했어 나는 항복했지 나 정글 데뷔야 어? 정글이야? 그래서 연습했어 그거 브라이어 브라이어? 졌고 왜 근데 브라이어야? 왜 브라이어야? 아까 브라이어한테 졌어 브라이어 되게 빡살텐데 어 어렵더라 자꾸 이상한데로 가 지 혼자 지 맘대로 쉽지않지 쉽지않아 종수도 쉽지않지 어렵고 힘듦 근데 아까 쎄준데 자 왔어요? 고고? 네 종수씨 고 고 나 어디가? 뭐 가고 싶은데 병건이가 정글인거 감안하고 가야돼 오 그럼 나 미드 갈까? 그래 그럼 나 탁 갈까? 개무십게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가자 그래 미드랑 서폿은 안되네 아 왜? 어 그러네 팀원들이 더 다양한 오인큐 할까? 아 됐다 미드 서폿템 더 다양한 포지션을 해야되네 잠깐만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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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쳐 병건씨 브라이어 정글이에요 네? 브라이어 저는 그러면 리신 미드 어 뭐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포도네님이 같이 하자 누가 네 렌즈님 껴? 네 그럼 상대가 되게 잘해지는데 어 그러니까 포도네님 없지 않아요? 티어 높을걸? 티어 높지 하하 고치 타이밍도 돼? 이거 누구야 너무 세졌는데 근데 없어 오인큐 하려면 없어 사람이 경건씨 정글인거 얘기해요 플래티넘 잠깐만 저요? 네 병건씨 정글인거 인지시키고 해야돼요 이미 다 아셨걸요 오케이 그렇지 캐리하겠지 높으면 그래 높으면 캐리하겠지 하겠지 캐리하겠지 저는 그냥 풀캠 돌게요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저는 직캠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난 반디캠 오케이 이기면 헤어지는 겁니다 이기면 이기면 헤어져? 네 금방 끝났는데 춥지 않을거에요 네 오늘 밤새 할수도 있어요 전 어차피 아침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아 오오 미드 뭐하지 뭐가 재밌지 요즘에 미드요? 미드 뭐하냐고? 하고싶은거 미드 뭐하냐고? 하고싶은거 요네 아까 병걸씨 브라이어 방금 사가지고 정글하는거 왔거든요 저 브라이어 안 샀어요 원래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밴하나 도와드릴게요 네 음 뭐 뭐 좀 도와 밴했으면 하는거 있나 우리 밴했네 누가? 어 나 요네 밴할라 그래 우리 하나 밴해야지 밴하고싶은거 있나요? 악탈리 밴할거라 니코 니코 밴할게요 니코 변수 니코 밴 좋다 변수 1시간 50분 뒤에 아프리카 썩을 닫는다고요? 괜찮아요 지식이 있어요 나 팀워야겠다 찐 찐 먼저 가져왔다 잠깐만 진을 했으니까 사거리가 길단 소리야 어 브랜드 어때? 브랜드 미드 브랜드 좋지 브랜드 미드로 가버려 미드 브랜드 좋지 너무 좋지 그럼 미드가 AP니까 내가 AD하면 좋겠다 아니야 그런거 따지 그냥 이렇게 막해 ADAC 있다 그 좋지 아씨 모기약을 사야겠다 모기가 모기가 너무 많아 요즘에 모기가 있어 요새? 응 창문 열어놔가지고 아 모기랑 어 이게 올해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한 번도 부활을 했대 찬란을 한 번 더 했대 아 그래서 요즘에 구게된거구나 어 야스오야 배날 걸 자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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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라마스 어때 딱딱다 라마스 강이? 라마스 좋아 라마스 봐봐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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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어 할 것처럼 했는거 라마스 브라이어로 어 이걸 돌린다 이걸 라마스로 돌린다 아니 이거 좋아 보고 가는거야 정글은 제일 아 좋은데 좋은데? 어 좋아 이런거 해줘야지 사실 어떻게 한타 위주로 해줘 뭐 어떻게 해줘 아 이거 하고싶은 데로 하고싶은 데로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거칠어져 맹슛 쥬드로 해야겠다 맹슛 쥬드로 해야겠다 어 나 있어 나 닌자 라마스 나 옛날에 했거든 라마스 생각해보니까 탑탈리아인가 나 세기마의 브랜드 어 상의 조합보소 정글탈리아의 탑볼 뭐야 LCK야? 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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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인가? 볼베 뭐 AP 세대요 요새 아 잠깐만 문도? 아 목이 진짜 많네 문도 센거 같은데 저쪽 문도 작게 힘들거 같은데 어 문도라면은 일단 너같애 너랑 좀 어울려 안 닮았어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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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문도 가산점 있어 문도 뭐야 뭐야 왜 딜리지? 뭘 딜려 그냥 문도네 자체네 게임수록 왜 딜리지? 얼음왕자 문도 꼭 얼음왕자 문도 하더라 잠시 프린스라서 항상 문도하면 저 얼음왕자 문도만 해 프린스라고 하지 말라는데 은근히 즐겨 어 프린스란 말 즐겨 약간 즐기는 스타일 아니라 그래도 듣도 안으면서 람모스는 뭐 가야지 람모스는 뭐가? 파이리가? 파이리가 뭐야? 시작돼 미드 야스오네 아 야스오도 괜찮네 람모스는 그 초록색 잊었다 넌 뭐야 탈리아 정글이었네 탈리아 정글이지 어 AP 정글 어 그럼 나 개 처먹겠네 아니야 근데 너한테는 뭐다 왜? 쟤 초반에 정글링이 약하고 가면 갈수록 정글링 준대 빨라지 나는? 야 가? 너는 개구리스타야 바람돌이 호방하게 가 호방하게 가? 나 스카이 찍는다 나 뭐해야돼? 이끼쿵쿵이? 호방하게 가? 가 가 가 어디로 가? 위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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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서 미드 나 근데 이거 굴렁굴렁 굴렁새하면은 나 조지는데? 그럼 일단 찍지마 저쪽 좀 센데 야수워드 아이씨 기세야 나 시칼 준비됐어 간다 가자 문도 앞장서 문도 어? 아 어 나 바로가? 도망하는데? 여기 딱 대기 세긴 센데 딱 멈춰 와드 꽂히면 와드 지우자 궁금하면 지는거야 궁금하면 지는거야 와드 꽂히면 와드 지운다 나 이미 찍었어 W 가자 어디가 나? 집 가야지 빠지자 뽀하게 빠지자 여기 숨어있는거 아니겠지 설마? 나 생긴거 왜이렇게 징그럽냐 가면서 같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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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이고 안 때려줘도 돼 나 쿵쿵있어 옆에 쿵쿵 힘든 라인이야 쿵쿵 명심해줘 명심 보감 뭐야 명심해달라며 해줬잖아 어 취했어 볼베 왔어 왜이렇게 빨라지? AP 볼베네 얍 얍 1렙 때 원래 2찍 나 얍 얍 얍 쿵쿵 안 때려 냠냠비야? 얍 막타 얍 잠깐만 근데 볼베 왜 있었는데 마나가 풀냐 얍 약놈 고Todd 최정 어 쇼 도루한테 주네 두드리받는 중 철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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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개투로레쉬 개투로레쉬 부활 개투로 레쉬 부활 겟툴 지니야 필드 호방하네 야 이거 야스오가 거의 브랜드 이거 카운터네 뭐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어 없어 내꺼 먹었어 먹었어? 응 정글이 그렇게 어려운거야 끝네 사실 상대도 먹고싶었나보다 가자 와드 박았나봐 어 아니다 가자 오 잘피하는데 아냐고? 나 못가는데 왜 잘하지 상대 아 마나가 없구나 야스오 야 야스오 너 마나 없어 임마 길갱 야식 되게 잘하는 척 마나가 없구나 기력 기력 그렇게 오면 쉽지않아 마나래 기력이 없어 임마 피해주고 아프지 이제 슬슬 바텀으로 가야되나? 딱 스턴 딱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모르는데 나 이게 정글을 털렸을 때 뭐해야되는지 정글을 돌아야돼 먹을게 없는데 구구해 먹을거 없어? 응 아니야 상대 정글을 돌으라고? 근데 얘는 이거 먹고 이거 먹었을거 아니야 먹을 수가 없지 어 꼬여 꼬여 어 저기 우리편 없는데 이거 일단 때려봐 띠르다가 오면 감 오케이 노틸 얘 뭐야 핵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먹고 좋아좋아 대포같이 먹었어 좋아 너도 먹고 살아야지 오케이 나 힘들어 지금 나 뺏어먹어 괜찮아 야 볼베 한번 가볼게 오케이 황해 그런거 좋아 그런콜 좋아 볼베 한번 가봄 어 볼베 딱이다 어 오케이 볼베 지금 약간 안달랐거든 가고 여기 보이지? 오케이 너 올법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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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줄게 도와줄게 좋아좋아 뭐야 바텀 왜저래 응? 몰라 어? 야 외면해 바텀 내가 도와줄게 바텀 이거 한바퀴 돌고 하정 한번 가고 어 아 외떠어 어 아 외떠어 볼베 볼베 몰라 나의 존재를 바보 야 야쏘 위쪽으로 간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나의 존재를 몰라 지금 좋아좋아 좋아좋아 봉어 휴충 생성 그 다음에 란머스가 뭐부터 가죠 가시가 뭐고 부터 가나 바로 키해주고 왓 하나 꼭 싸주고 바텀 한번 가줘 오올 야쏘 날 옆에 아니 오올도 오올도 신발 가라고? 신발 잘 안가던데 신발 가지 말라고 하던데 누가 신발 신발 좋아 초반에 약하다고 부른다 근데 그만큼 정글링이 빠르고 갱을 빨리 갈 수 있잖아 야쏘 사라지 람머스는 풀캠 좀 안좋긴한데 일단은 최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먹긴 먹어야 돼 뭘 꺼먹어? 안 먹으면 굶어죽어 굶어죽어 갱성고객님 괜찮은데? 나 내려간다 아톰이 잘하나보네 상대가 버스야 괜찮아? 람머 괜찮아? 나 일단 왔거든 왔어 나 왔거든 더블킬인가? 얍! 아! 와 줌네 세다 골베 잘 도망가네 빠지자 빠지자 에쉬가 다 저러고 어 탑에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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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흘림 탈리아 노래 알아? 탈리아 간다 간다 바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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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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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빠지고 체력 넘어오고 오케이 먹어 먹어야 될 거 많거든 나 치깡 여기 와드 있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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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떴구요 여기까지 오케이 뭐야 세나 언제 왔어 자꾸 내 거 빼서 먹어 탈리아가 탈리아가 그러면 이거 안 먹고 이거 안 먹고 이걸로 먹어야지 벌레 먹어야지 53 오케이 집 가고 바텀이 잘하나봐 그런 거 같애 바텀이 약간 서로 노틸 레시 그거라서 바텀 한번 가야겠다 쟤네 푸쉽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릴 수 밖에 없는 조합이라서 빡세긴 해 좋아 좋아 바텀 한번 내려가보면 이거 먹고 오케이 울베가 안 쏴줘고 계속 라인만 밀네 싸워도 내가 지긴 하다 지니 6퀴구나 지니 엄청 잘 떴네 지니 앞에 오케이 어 이 새끼가 뭐야 이거 씨 깜짝이야 아싸 집 못 가겠고 한번 에이드 탈리아 한번 왔나본데 볼비가 여기서 각 보는데 아 내가 와드 있는데 멍청한 녀석 자 벌레 먹고 어 오케이 가자 되나요 노틸 노점멸일거야 찐 찐을 유혹함 통 망해 에이 오까 용 빠져먹어 용 빠져먹어 나 용먹을께요 안 뚫려 그렇게 쉽게 뚫려는거 아냐 어 바로 야쏘 야쏘? 아니요 용 탈리아 탈리아가 바텀 했네 안먹을께요 빠져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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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조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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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소울 고음이 어려울거같아 되나 안되네 오케이 탑은 되게 외롭구나 탑 원래 외로워 잘했어 견제했어 어 나 이거 이거 먹을거야 바텀 풀었어 나 계속 먹을게 생기네 어 계속 먹어 먹고 또 먹고 무럭무럭 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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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라아 오케이 탈리아 미쳤는데 묻는줄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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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미쳤다 경찰치면 탈리아 바텀이었으니까 이거 벌레 먹을까? 좋지 먹어도 돼 나 텔 있어 어 이거 먹는다 어 죽겠다 빠지는게 좋을듯 저기 야쏘도 왔어 안좋은 소식이야 탈리아가 근데 바텀인지 라고 하지 않았어? 뒷갔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간다 나간다 오케이 다 빨아들임 굿 야쏘와이 먹고있거든 가볼까? 그래 나도 뒤에 붙는중 자 넣어버려 어 아픈데 맞췄어 나 바텀 한번 봐야겠다 나 나 레드는 구경도 못함 어 나 죽어? 나 미드 좀 가고 있긴 한데 아 아 야쏘 네이노 오이씨 야쏘 개센데 하지만 하지만 람머스가 출동한다면 람머스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람머스 같이 죽는다 개같이 패배 개같이 후퇴 오오 깐죽대는거 봐 오오 떴어 근데 깜겨졌어 살았어 살았어 람머스에요 그쵸 병원씨 개같이 전멸 람머스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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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하고싶게끔 소울 하고싶게끔 소울 하고싶게끔 아직 우리 포기하길 일러 정수씨 네? 의정씨 자 갑니다 가요 나도 가요 거의 도착할때쯤에 풀릴거 너 한대 칼 한번 찔려주고 죽을거 같은데 안죽어 뭐야 포기했어? 아니 그 Q의 지속시간을 까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쓰더라고 야 네 저 1코어예요 6코? 1코 나도 코어 바텀 한번 봐줘야겠다 바텀이 바텀이 티어가 제일 높기 때문에 바텀에서 1 1내야겠다 바텀 봐주면 같이 죽을거 같은데 쉽지않아 미드는 뚫립니다 이제 곧 네 뚫리기 10초전 탑은 든든해요 네 네 야소가 어어어 아이씨 야소 되게 잘한섹하네 탈리야 저거 먹는다 벌레계속 먹어 아잇 벌레 되게 좋아하네 어 계속 쳐야되는데 저 갑니다 그치 와아 저거 한방 저거 못잡았어? 놀랍게도 볼베도 내려가요 여기 위에서 탈리아랑 볼베 올거야 나간지 넌 나갈거야 나 나갈거야 나 나갈거야 안돼 안돼 뭐야 벌레 벌레 타고 박치게 나도 가는 중 어 당겨졌다 나 딱딱이 주고 람버스 개같이 살아 잡았어 잡았어 호방했다 우리 찐이 10킬이네 찐 개쎄 오케이 자라가요 문도 자랐다 나 뭐 가야지 다음에 나 뭐 가야될지 모르겠어 템은 아 이거 그럼 닌자신벌 가야되나 아 헤르베스 가고싶은데 나도 닌자신벌 가야지 자라바이 뭐야 야스온을 왜 다 외면하고 있어 야스온을 다 멈춰 야스온 세서 잎 9 10 네 반복 잡았어 부 강철신장 2 아 잡았네 니킬리 누가 먹어도 상관없죠 중요한거 아니에요 중요한거 아니에요 중요한거 아니에요 가요 나도 나 궁 없어요 하지만 상대 야수 없습니다 에이스인 앞라인부터 가죠 나도 가는 중 좀 멀어요 안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선방했다 나쁘지 않은데 나 여기 딱 있는데 문도 좀 든든하게 노틸 노틸 이건 보내주지 말자 이건 보내주지 말자 망갑 이건 보내주지 말자 호호 호호 뒤에 다 옵니다 뒤에 다 옵니다 조심하세요 콜카스 콜카스 제가 있긴 해요 우리 선방했어요 이거 참아요 참을 수 없죠 어 잡겠는데 뭐야 나한테 왔네 이거 별게 뭐야 나 궁 이제 3초 2초 나 오면 나 궁 써 나 호방해 지금 아 그렇지 오케이 토도동 근데 찐 토도동 있는데 찐 토도동 오케이 좋아 아 찐 토도동 와 체력 1 남았어 잡을 수 있어 니가 지키 제발 터져 와 저기 안 터져 와 오케이 강철심장 많이 써 탈리아 탈리아 주식 저색 태양불꽃만 오케이 나 1데스 나 킬 많이 먹어 어 원박씨 하이 원박씨 롤고 롤고 원박이 왔어? 원박이 오면 진짜 내일 아침까지 해야돼 얼른와 어 빵 에요 나 오다 야 내가 묶어놨어 묶어놨어 야 내가 캐리할게 오케이 나도 그럼 캐리할게 부라야 부라야 노캐리 노캐리 오케이 텔 뺐어 내가 잘했어 어 저거 먹는다 오케이 형가구나 텔 있고 자 빼주고 어 야스옷도 까불어 야스옷도 슬슬 까불어 어 나 글로 붙을 수 있어 야스옷 바텀 있어 야스옷 없어 야스옷고 브랜드 나 없으면 어 뭐야 까비 아 저 자갈 때문에 죽었나 네 아 근데 자갈이 세네요 자갈 굉장히 세죠 돌이잖아요 어 또 시작이네 아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어어 어어 어 이거 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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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왕자 나 얼음왕잔데 아이스프린스 찜만 죽이면 우리 이기했는데요? 근데 예 제가 찜만 노려볼게요 야스옷도 한 파트 되게 좋다 여기 들어왔어 어 모기 네 야스옷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보이나요? 오케이 보여요? 리드에 있었어요 나감 리드왕 나 왔어 뒤졌어 쟤네 끝났어 나도 왔어 뒤에 야스옷 한 대 맞췄어 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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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빠지고 아씨 제가 너무 갇혔어요 근데 제가 찌네 궁극기를 취소시켰어요 다행이죠 나 지하니 틀은 없다 이건 기회야 좋은데? 좋은데? 얼음왕자 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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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 그만 아아아 차갈 차갈 진짜 아파요 정수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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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쉬 애쉬 좋아 저 영양 영양결핍 너무 못했거든요 저 이번엔 무조건 먹어야겠어요 아플걸? 아플걸? 탑에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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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렙 9렙 레벨이 너무 따져요 딸려요 맞아요 레벨업 영양실조 레벨업 람머스는 근데 어쩔 수 없어 정글이 되게 느려 딱딱하죠 도망가야돼 나 바텀갈게 근데 놀랍게도 20대 10이야 체감상 한 20대 1 정도 되보이는데 우리 생각보다 킬 많이 먹어 로우를 몰라 람머스 어? 마실 나갔다가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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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씨 더생각했네 영심해요 병건씨 마실 나갔다가 저신가나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죽지 않죠 어? 죽지 않죠 죽지 않죠 여기 어 어 버티자 이거 아 근데 너무 레벨이 낮아 너무 레벨이 낮아요 어 이거 먹어야겠다 이번에 렛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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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리 그거 먹었다 현상금 어 현상금 먹었어요 탈리아 나랑 눈도 모르는 친융 갑니다 저 무슨일이 있어도 저는 정글 잉고 할거여 저 말리지 마세요 상대의 용먹어요 조심하세요 병속정글 잉고 상대의 용 두개밖에 안돼 네, 줄건 줘 한번 입번에 갈까? 진만 잡으면 없어 진이 무빙이 좋긴 하다 탈리아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무빙이 좋아 뺏겼죠? 네 근데 레벨이 너무 높아요 제가 원래 탈리아가 정글링도 빠른데 잘해가지고 CS가 지금 100개 차이에요 미친 이럴 시댕 왜 우리 병건이 기죽여요 왜 기죽여요? 왜 레벨이 높다니까 왜 기죽여요? 왜 기죽입니까? 기만 죽으면 다행이지 람모스가 죽이지 걱정됐어 걱정됐어 테론 테론 뭐야 나머스 어? 야소 내려간다 보이죠? 저도 따라가 내려갔는데 야소가 더 빨라요 야소가 더 빨라요 뒤에 네 어허 이쪽으로 간다 지하가 없어 지하줌도 해야지 나 잡아봐라 미속이 굉장히 빠른데 이 친구 람모스? 네 꼈다가 평상시 걸어다니는 것도 빠른데 아 너무 아파 아 눈덩이 들고싶다 아 눈덩이 들고싶다 뒤틀 탈까나? 안 될 것 같은데 가자 가자 호방에 가자 저 아직 준비 안되는데 저 아직 준비 안되는데 치마 마크해줘 거저 잡았어 우리 근데 되는 그림이야 오케이 가볼 수 있어 나이스 탑 탑 야소 바텀 볼베 탑 야스 다 가봅니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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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텀 마우트 어? 전멸 뺨? 굿 끝까지 아 아 아 이런 멀리서 이런 시댕 잡을 수 있다 애씨랑 세나 옆에 가고 있거든 연관아 끝까지부터 아 별일 없죠 저는 별일 없는데 오케이 야 야소는 과학이야 미드 조심 어 야 잠깐만 짐 왜이렇게 세냐 어 어 진 진 진 진 진 진 안갑니다 아무일 없죠 그치 퉁 이런거 안가 정글링 야 저 왜이렇게 세냐 아이 너무 센데 분도 때문에 지겠다 아 나 때문에 아니 진 센거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저렇게 쓸 줄은 어 어 14킬이구나 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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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플레이한다고 너무 문 닫혔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별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 이제 땡땡해요 잘 안 죽음 강철심장 약 240개나 쌓아 강철 심장 좋아요 강철부대에 나가자 정령이 영상 딱 가고 워모그 딱 가면 다 뒤졌다 아 탈리아 왔어 여기까지 들어와 병건씨 내가 그리로 가고 있는 중 안 죽어 안 죽어 상대도 그렇게 잘 끝내지 못하네 바론이랑 4드래곤 앉으면 되겠다 그치 그치 할만해 할만해 후방 가면 나 안죽어 아직은 죽을 수 있거든 20분만 버티자 20분만 버티면 나 안죽어 어 탈리아 쪼이자 우리 억제기는 밀리지 않았어 어 탈리아? 아 근데 4명 있는거 같은데 탈리아 계속 저기서 어 쟌네 센데 아 진 너무 쎄 바텀도 막아야되고 어 그냥 끝났는데 어 바텀 먹어야 돼 오 형 쫙쫙쫙 제가 갑자기 운영하기 시작했어 올바한테 이겨져 일단 가는중 자각도 가야되고 워모그도 가야되고 정력영상도 가야되 이렇게만 아 너무 아파 어 브랜드 궁을 토도도도도둑 막고 싸우면 살만할지도 근데 그 사거리까지 가는게 쉽지않아 어 어 어 오케이 나 뒤에 나 어 도발 좋았어 E W 큐브 W U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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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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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에 뭐가지 마방하나간다 마방 해줘 야 라인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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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야 또 칼두고 오빠의 문도답지않아 등을 보이는거 근데 너무 아파 그가 괴롭힌다 근데 너무아파 적당히 아파야 이거 우상할거야 너무아파 어어 나 5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라버스 달려와 달려와 빵 내가 같이 배우해 아무것도 못했어 나쁘지 않았다 가능성은 봤다 가능성은 봤다 정글 어때요? 아니 아는 게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없는데 뭘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범위 찾긴 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병건치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상대가 잘했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문도 박사 때문에 진 거 같아 왜요? 범위 찾기 하지 맙시다 아니 시카를 좀 못 맞춰 내가 봤는데 네? 시카를 못 맞춰 뭔 소리나는 거야 문도가 좀 쓸모가 없긴 해 미친놈들이 아니야 완전 이거 문도가 좀 많이 아쉬워요 문도가 시카를 좀 못 맞추더라고요 문도는 시카를 못 맞추면 사실 문도할 이유가 없잖아 버티는 것만으로도 문도할 으가 있는 거예요 으요? 으으 문도가 좀 바뀐 내 리메이크 인정? 으으 근데 안 되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 람모스 좀 답답해요 암호무 해야겠어 제가 좀 아는 거 위주로 일단 돌려야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암호무에서 국만 잘 써도 1인분 오케이 그럼 나 안 되겠다 탑 잘하는 거 해야겠다 스카너 어때요? 스카너 스킬도 몰라요 스카너는 리메이크 돼가지고 저도 몰라요 근데 많이 하트인데 좋다 그러던데 탑 베인? 어 탑 베인 어때요? 으흠흠 좋아요 택티모 티모 나 진짜 좋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고장 났냐면 풀캠을 하려고 하는데 풀캠을 어떻게 돌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고장 나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캠프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캠프를 빼먹었으니까 요네 배 제가 밴 하나 해드릴게요 아 진? 진? 아 야수호, 요네, 진 이런 거 좋아 팀호 근데 진짜 좋을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풀캠을 하고 싶은데 없다고요 못하지 근데 섬택 팀호는 그냥 그치 나는 후픽으로 가야지 어 상대 다 끌어당기는 거 알고 보니까 유출 서포트 하려나 보다 병건 씨 어? 아니 그러니까 정글 정글만 돌고 싶은데 먹었다니까 자꾸 풀캠을 돌래요 아 팀호 하세요 팀호 해도 돼요 어? 캡티린 선패이 좀 위험한데? 앨리스? 자 갑니다 앨리스 유세 좋아 앨리스 좋아 앨리스? 앨리스 럭스 서포 바텀전 이기겠다는 얘기죠 암우무? 암우무? 사일러스? 사일러스? 룬 룬 뭐 가지? 이거 가나? 사일러스는 뭘로 이겨야 돼? 여진 가도 되고 아 사일러스 럼블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계속 뺏기잖아 징크스? 제한이 사일러스가 나설 수 밖에 없구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후반에 그냥 뚜벅뚜벅 해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해줄게 야 사일러스 나설스 궁 뺏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럼 커지지 하하 야 서로 말자가 내 말자 궁 뺏어서 서로 빨대 꽂으면 웃기겠다 그 진짜 똑같이 딱 꽂으면 3,2,1 해서 딱 꽂아 같이 우리 뭐지? 불눈가? 몰라 우리? 럼블? 넌 뒤졌다 럼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참았는데 허허 럼블 뜨끈뜨끈하거든? 야 나설스가 2만 써도 럼블 아무것도 없어 그치 콩콩이 나설스 콩콩이 좋다 어차피 우리 이길 때까지 하는거잖아 자 이번판 드레스코드 빨강입니다 빨강? 나 노란색인데 분홍색 인정되나요? 분홍색 괜찮습니다 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라 지송 근데 앨리스는 카정 오는 애 아니에요? 앨리스는 갱 갱갱갱 근데 제 3랩 찍고 시작이에요 카정도 올거야 내가 도와줄게 카정 오면 도망갑니다 야! 가서 일단 기선지압하자 가자 나 이 찍는다 나 도란색 기선지압하고 블루부터 갈게요 도망가 나 기선지압해 일단 뭐부터 가야지 보호막 응 나 이 찍었어 벌써? 원래 근데 라인전할때는 이 찍어 아 그러네 대단한것처럼 얘기하지마 흐흐흐흑 큐찍어보면 조지는데 그렇지 큐 안찍습니다 럭스가 큐 찍어줄꺼야 럭스 큐 좀 해줄께 럭스부터가자 럭스 앞쟤 럭스 앞 어 와두다 아이쿠 까비 아 못찾었어 걸림 빽빽 들어갔나? 안 들었어 여기 들고 밑으로 빠져 방어.. 방어했을꺼야 다시 일로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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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다 슥 보고 간다 블루 스타트 한다고 그랬지 저 블루 스타트함이죠 리쉬 해줘요? 아 안해줘요 어 안해줘요 근데 혼자 괜찮아?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블루 먹고 꺼비도 먹고 어.. 늑대 먹고 아니 저 늑대 먹고 칼랄부리 먹고 순서대로 먹습니다 미쳤다 여기 와드 정글한테 개꿀이지 저런.. 근데 거기 어차피 거기보다 여기가 낫지 않을까?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 성칼불을 하는지 상대가 3렙 찍고 저길 가는지 여길 가는지 얘가 여기 먹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거든 맞아요 얘 한 번 봐줘 여기 와드 하나 꽂았습니다 여기먹고 여기로 가진 않을까요? 왜냐면 와드를 안 박았기 때문에 어 바툰 지금 갈등.. 지금 갈등 빚고 있어 네 와드 미쳤어 오케이 징크스 노플 징크스 노플 와드 미쳤고 럼블 왔어 자 마슴팔 돌리고 아 씨 싹 뜨거워 아 럼블 불 개 뜨거워 터 лес 아 아무etical 아헤이헤이헤이 헤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 그렇게 잘 Promis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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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먹어야 되나 파워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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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가 뭐 네가 체력 달 것 같으면 먹고 아니면 체력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너무 심한데 이거 엘리스 저기 칼부 안았다 오케이 심한데 너무 많이 맞았네 그럼 이쪽으로 왔다는 건 아니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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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응 사일러스 이거 맞아 네 어 바텀 나이스 드디어 어 갈 필요 없네 얘도 체력 없는데 내가 굳이 왜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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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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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멀쩡 멀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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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라인 한 번 밀어서 오 나한테 왔어요 어떡하죠? 앨리스 오 좋았어 호박했어 앨리스 2권 좋은데 우리 이런 느낌 알죠? 이런 느낌이지 세력 없죠? 오 좋아 럭스 뭔데 럭스 좋아 세력 압박 미쳤고 탑 갔다가 럭불 한 번 누려봅니다 탑 갔다가 오 럭불 뜨끈뜨끈해요 지금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꺼비두랑 피 빼놓을게요 하고 자동으로 해놓고 체력채우기 럭스 잡류 나이스 했고 오케이 60내네 아 살러스 집안가고 60내네 한 번 더 갈라고 에이 저럴까 치사하기 얼마나 이때꺼 올라고 치사하기 너무하네 잠깐만 럭불 밑에서 온다 그러지 마라 작살면 한 번 피해 오오오오오오오오 뜨거워 뜨거워 직갈꺼야? 미뉴아스 네 가야될거같아 오케이 럼블이 좀 압박이 좀 타이트하네요? 럼블이 원래 좀 쎄요 원래 좀 쎄요? 어 뭐야? 어? 엘리스 노전별? 오케이 근데 우리 라사스가 없어서 오케이 하고 있는죠? 근데 병건씨 CS 엘리스보다 잘 먹었어요 잘하고 있는데 바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케이 빠지길 잘했죠? 빠지길 잘했죠? 사일러스까지 있어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칼날부리 먹고 상황 봐서 엘리스 보이면 욕먹고 굿 할만한데 이번판은? 미쳤지 엘리스 저기 오케이 여기 벌레 또 있을텐데 어 잠깐만 엘리스 탑이다 그럼 욕먹을게요 라인 푸시 되고 있고 에헤헤헤헤헤헤헤 자동 자동 딜기 5만 나 죽었어 뭐? 탑이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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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는데 근데 원래 탑이 라서스가 좀 힘들어 알잖아? 조금 아쉽고 에이 사일러스 까붓는다 에이 에이 라인 먹어야지 에이 라인 먹어야지 사일러스 라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라인 안 먹어? 왜 저러실까 적은 아직 유충도 안 먹고 있어 오케이 미쳤고 오브젝트 앞서는 중 엘리스 초반에 이득 본 거 많이 없음 생각보다 사비 한 번 당해줬어 엘리스 한테 내가 먼저 블루 나왔는데? 그럼 블루로 가야겠네? 엘리스 엘리스 봤고 나 보였고 집 가야지 치사하게 말자 내꺼 뺏어서 얘 한 번 쓰고 싶을텐데 안 쓰네 나 열심히 파밍 중 열심히 거기서 열심히 라인 그렇게 클로지 어 프리징 해 놔라 그냥 집 갔어 섀도우 복싱 오졌고 이거 먹는 거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파밍이나 할걸 이 찍지 말고 어차피 안 그래도 찍으나 안 찍으나 뜨거운데 오케이 가보자 이거 먹는 거 같아 엘리스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궁은 없어 나이스 뭐야 침묵은 뭔데 좋아 좋아 이거지 있는 게임이지 나이스 점멸 빠졌고 무리하지 말자 런블르 오는데 오 무리해버려 무리해버려 잡아버려 어어어 런블를 런블를 가는데 런블를 헤헤 잡아버려 이거 어떻게 할건데 죽었는데 아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침묵은 이렇게 하는거지 침묵은 좋았다 좋았다 이러면 정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버려 나 집가버려 런블를 따라갈 수 있다 조심해야된다 그럼 죽을거야 그냥 라이너가 안봐준다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으면 그만 죽으면 그만이야 맞아 어차피 현상도 없어 없네 대놓고 가기 쎈데? 살로 쎄 쫄았어 지금 내가 대놓고 가니까 어 뭐지? 오히려 오히려 공포 공포 굿 좋아 좋아 엣스 굿 굿굿굿 엘리스 이거 전멸 빠지? 근데 엘리스 좀 못한다 그니까 니가 잘하는거 아닐까 니가 잘하는거 아닐까 어 그런느낌 런블를 잘하는거 런블를 잘하는거 엘리스 그건 맞아 런블를 잘하는건 맞아 니가 못하는건 아닐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돼 오케이 원래 근데 런블를 낯선데 쎄잖아 어 낯다 그냥 솔쌍하니까 아 이게 라인을 하니까 탑을 특혜하니까 괜히 기다려지긴 하는구나 나 나 가요 어? 안갔어 와 미친 어? 위험한데? 살로스 괜찮아? 너도 죽을걸? 그렇지 이게 말자하지 말자한테 까불지 말자 어허 어허 준비쎄네 신발 나고 미쳤고 어허 어허 진짜 와드하는 척 베이크 주고 와드하나 근데 자 AP가 많았네 사실 상대? 어 바텀 빼고 다 AP 어 AP AP용도 있다 그렇지 오케이 이젠 선택 럭스 여행 떠남 오케이 그럼 내가 바텀 가가지고 한번 봐줘야겠다 어 어 나 죽었다 아헤 피해버리기 나 감 끝까지 아허 피해버리기 고치 이상하게 썼는데 어 말자루 묶어버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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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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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네 굿굿 와우 뭐야 합류 좋은데? 굿굿굿 럭스 합류 뭐야 이거 탑은 안오는거죠 이러면 엘씨케인듯 엘씨케인줄 알았네 친무무 지금 맥을 짚고 있어요 거의 허중급 럭스 탑 가는 중 럭스 탑 가는 중 럭스 탑 가는 중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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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나는데 아 진짜 뜨거 어 너무 실감났어 갑니다 나 궁은 없는데 궁 없으면 안가야 되나? 나 궁 없어요 노궁 나도 궁 없고 나이스 오 야 일찍 가겠는데? 궁이 좋은데? 이거 일찍 가겠는데 집에 오늘? 다일러스탑 강종인데 이거? 친무무 어? 위기 오 간단해 이런 느낌 쫓아내셨 이러면 나서서 파밍 시작해요 이제 농사 지은거 이제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어디간거야 이거 먹다가 앨리스 어디 있었어요? 엘리스 안보이네 엘리스 안보이네 런블미드 뭐야 런블리하면 자리 바꿨어 사일러스랑 쫄? 오케이 이거 먹고 가면은 강타도 생기고 사일러스 궁 빠짐 어? 정렬행 투포 일단 이제 바밍 할거면 투포로 싹 시작해 어차피 라인클리언 똑같은데 럭소 궁 있죠? 오케이 와드 있나? 없는데? 여기 와드 와드? 살러스 올라온다 나 잡으러 오나보다 정렬을 올라오고 다시 저풀도 먹긴 해야돼 나 쎄스 힘들어요? 아 아니요 이제 다 힘든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행복해졌어요 행복론 안싸워지면 그만이야 농사 지어서 이제 수확하면 돼 오케이 살러스 어디갔지 앨리스가 왜 안보이지? 정렬행 영상 먼저 왔으면 이겼을까봐 드루루루루루루루 드루 섬슬 내려가는 척 저 위에 위에 한번 가볼게요 탑 저 궁있거든요 어깨 몰라 , 끝났다 드세요 아뇨 고맙습니다 명감씨 밀어드려요? 밀어드려요? 저 밀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앨리스 바텀이니까 이거 먹을게요 벌레 벌레 이거 언제 리셋댐 아직 18분 19분 돼야 돼 아직 여유있어 이제 나소스 팝이 못 막습니다 소용돌이쳐 2,600원 오케이 와 결국 200택 쌓았다 저 똥구멍 아 똥구멍을 똥구멍을 잘 안 대 안 대준 날라서 자꾸 무리하네 화났나? 아 많이 났네 내 얄밀 얄밀게 해가지고 치사하게 흠 하하하 오케이 아 이거 먹어야 돼 에이 사일러스야 좀 더 실력 키워서 와라 음 자주와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는데? 아모모 미드 한번 먹어? 과식 한번 해 오케이 뭐하구만 어 과식 한번 하자 하하하 하하하 이거 참 에이 벌레 어때 벌레 좋아 오 벌레 타이밍 좋은데? 벌레 타 엘리스 여기 엘리스 타 여기에 타버려 뚫어버리기 뚫어버리기 뚫어버려 자니 버텀 내려간 좋아 앨리스가 타클 쳐 있어 있었어 아이 저기있네 아몸 앨리스 죽었다 어디갔어? 이러먹을까? 아니다. 너 그냥 돌아라 피했어. 피하기도 해? 정글모? 치고 계슴 캣트 얘네 미드움 뭐야? 기장이 한발? 안나? 카멜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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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공 뺏어감 오케이 무빙 욕먹어 사일러스 나한테 지금 눈 돌아갔음 욱싹 욱싹 왜 안가? 이거 안빠져 왜 되게 까보네 뒤에 럼블 도망가기 위험해 오 잘러스 나 봤어 나 뒤에 나 봤어요 나랑 눈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저 2천원 있어요 럭스 미드 한번 지키고 나 텔로 미드 복기 나 먹어야지 다음에 리안드리 리안드리 복기 안해도 되겠네 럭스 다음템은 랄라이 랄라이 포탈 밀었구요 럭스 개쎄네 엘리스 욕먹죠 세나 세나 까분다 하나 데리고 갔어요 오케오케 얘네 미드입니다 미드 살짝 들을게 오케오케 오면 죽어요 오면 죽어요 너 자식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좋네 탑은 진짜 외롭구나 20분 동안 말 한마디를 안하고 있어 어? 말 많이 있는데요? 아 그래? 되게 고속사 당할 것 같은데? 나 바텀감 나 캐리 있으니까 셀카 한번 뚜루루뚜뚜뚜뚜뚜 뚜뚜뚜뚜 어 바론 이거 나오는데 아 이거 뭐야 블루? 사일러스 갔나? 여기로 온다 사일러스 여기 있다 사일러스 여기 있어 엘리스 온다 사일러스 고? 사일러스 고 사일러스 죽었어 저거 사일러스 죽었어 저거 나 없어요 나 없어요 정의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저 뒤로 돌아 사일러스 집 갔다 와야겠다 집 한번 갔다옴 테리스 상대 탑 안오네요 막 밀어 밀어 애들 미드에 많아 어? 탑텔 일부러 안 맞췄어 형 사일러스 탑텔 탑 바텀 막으러 가야돼 바텀 가야겠네 내가 가면 되네 캣틀링 미드 가고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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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영무리 바텀 먹을게 너무 많아 다 먹어 다 먹어 형들이 그래서 참 힘들어 엘리스 여기 바텀 어떻게 먹을게 많을까 여기 엘리스 아론 한번 심리전 해도 돼 나 테리 써 나도 테리 돌아와 벽 김식 아론 러블 안 보이네 러블 안 보이네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바텀에 안보이지 애들이 나서서 당해졌어요 어 바텀에 있네 바텀에 그냥 밈 나 죽었어요 오케이 미드 밀어 영예영상 공 빠짐 어 공 빠짐 어 엉망이 패 얼건? 얼건? 얼건은 특별하게 없지 아 나 탭 있어요 제가 이제 바텀 갈게요 눌러볼까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아 너무 늘었어 다 두개를 다 늘었어 여기까지 공 없으니까 이제 충전할 때까지 치 레드까지 먹고 갈까 자꾸 욕심 생기지 응 정글들이 왜 뇌절하는지 알겠어 그치 그렇게 되는거야 사고 싶은게 많아져 몸은 한계야 한계 돈은 많은데 그게 너의 한계 어 영 이제 용도 나와 내가 똥신이야 나 똥신이야 궁 저 29초니까 좀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엘리스 위로 간다 엘리스 위로 갔어 용 준다 용 주네 고맙고 주니까 먹을게요 쌀탑 쌀탑 탑 한번 막음 먹으세 나 테리스 걔네 못온다 엘리스 안보인 나도 테리스 엘리스 엄마 여기 먹고있나봐 공은 지금 먹으면 돼 공은 지금 먹으면 돼 흑윌 싸차아 유클립스는 저거 같은데 그니까 RPG 게임 오케이 럼블 노플 이리와 아까 너 이새끼 나 괴롭혔지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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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 괴롭혔지 이새끼 신나고 신나고 어 캡티맥 박 박 어 박도 미는 중 오케이 미드도 미는 중 어 아 절치우심 자꾸 내 똥구멍에 불붙였어 이 저거 어 개꽃이다 합 여기 우리 하지말고 가야지 우리 너노 너노노 너노노 아르모가 끝내야지 왜 없지 네 다섯수 음악 감상 중 아무것도 해준게 없어 기만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바롱 바롱 라인 한번 밀어넣고 텔 있어요 바롱 나사스한테 많이 갈 것 같아 칙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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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미드 한번 쓱 밀고 어 많다 바롱 바롱 나사스가 어그로 끌었다 내가 어그로 끌었다 깔아랑 바롱 칙쇼 오케이 바로 치면 돼 바로 치면 돼 아 뚫었다 어? 혹시 나 럼블 궁 위에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그랬나? 그랬을 수도 혹시 그랬던 나 10초 뒤에 텔 쓸 수 있긴 해 오케이 개 패고 잘 가고 나이스 전설이요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 나 여기 텔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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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봐 야 진뿌스 와봐 진뿌스 일로와 나 왔어 너 뭔데? 너 뭔데? 또 가 우리가 또가 아무것도 가 나 섰을 대 1 이겨 해봐 해봐 엘리스랑 3명간다 3명간다 우리 가는중 뒤로 빠지면서 버텨 최대한 버텨 봐 전면 수십 어여 진짜 아는데 가지마 가지마 썰 올거야? 나한테 다 썼어 몰라 나 안가 또 벌었고 좋아 좋아 하나 잡아버렸고 안가 이거 언제 생겨 다시 가보 안 가버리 혜신 자크쇼 040초 6만원 꾸준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되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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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건 맞지 다이게 나왔다 다이게 먹어야지 다이가 더 중요하다고 욕먹읍시다 욕먹어도 되지 4룡 하나 더 먹으면 5룡 바로 먹기 바로 먹어 먹기 전에 세나 뺏는 중 세나 미쳤어? 세나 죽고 싶어? 고고 가버렸고 뒤에 롬블 뒤에 롬블 죽어버렸고 죽었고 나 같은 여차를 왜 사랑했는지 뒤에 싸이 바로 묶어버리기 정신 못차리죠 너 녀석 참 집갔다가 탁탁해야지 오케이 아 농사 이제 막 뚝뚝해든 너무 쉬운데요 참 에헤이 에헤이 끝나버리기 살 수 있겠네 이제 아 할래요? 아뇨 전 갈래요 저 졸려요 배고파요 우리 거의 한 열판 한 거 같아요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 거면 네 저 어제 열일곱판 했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롤 중독자들이 지네 그 정도 어제 오늘 합쳐서 한 삼십판 한 거 같아요 오오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삼십판 한 그 느낌은 아니야 왜요? 에? 잘한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한 백판 한 느낌이야 응 이게 롤이라는 게 이게 항상 아쉽고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맛은 항상 써요 그렇기 때문에 써요 더 써지기 전에 우리가 멈추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응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재밌었습니다 의중씨 아시고요 다음에 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이면 듀오 한 번씩 돌리죠 종수씨가 제가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저는 네? 의중씨랑 병건씨랑 듀오 한 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의중씨랑 저랑 듀오 하면은 찰떡공합이죠 병원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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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와우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이 있으니까 다음이 있으니까 다음에하자 싱거송라이터 야 accidentally 저희 중에 운반하더네 고생하셨습니다 해보고 느낀게 탑은 정말 재미없는 라인이네요 개노짐 라인 포도네님 프렌즈님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포도네님 프렌즈님 수고수고 수고 고생했어 좋은 밤 되십쇼 수고하십시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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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